그는 말을 하면서 좌냉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좌냉선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을 띄거나 분노와 증오를 억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좌냉선의 얼굴은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좌냉선은 말했다. 오악원파는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하였고 앞으로도 오파가 하나가 되면 정한 정일 두 분 사태에 피 맺힌 원수는 단지 항산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 오악파의 일이기도 합니다. 영우 형제의 뜻이 그러하니 거참 장한 일이군요. 그는 또 한참 쉬었다가 말을 했다. 태산 천문도형 형산 막대선생 화산악선생과 그리고 축하하러 오신 적자는 무림의 친구들이 모두 도착을 하였소. 저쪽으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시오. 영우충은 말했다. 네. 소림의 방증대사와 무당의 충어도장은 오셨습니까? 좌냉선은 냉랭히 말을 했다. 그 두 분은 비록 가까이 계시지만 신분이 그러하니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증오의 눈초리로 영우충을 쳐다보았다. 영우충은 멈칫하였다. 그러나 금방 무엇인가 깨달았다. 내가 장문인의 자리에 취임을 할 때 이 두 분의 무림 선배님은 친히 오셔서 축하를 하였지. 좌냉선은 그들 두 분이 오늘 오시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방증대사와 충어도장을 미워할 뿐 아니라 나 또한 굉장히 미워하고 있구나. 바로 이때 갑자기 산길에 두 명의 노란 옷을 입은 제자가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오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급한 일인 것 같았다. 정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달려오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얼마 있자 두 사람은 좌냉선 앞에 당부하여 아뢰었다. 사부님 축하드립니다. 소림사 방증대사와 무당파 장문인 충어도장께서 문화의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산을 올라오고 계십니다. 좌냉선은 말을 했다. 그 두 분 어르신께서 오셨다고 그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리구먼 그렇다면 지금 내려가서 영접을 해야겠다. 그의 말투는 마치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영호충은 그의 옷자락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쁨을 감추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숭산에 모여있던 군웅들은 소림 방증대사와 무당충어도장이 함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웅성거렸으며 적잖은 사람이 좌냉선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갔다. 영호충과 항산파 제자들은 길을 비켜주어 그들이 지나가도록 하였다. 좌우를 살펴보니 태산파 천문도인 형산파 막대선생 그리고 개방방주 청성파 장문인 송풍관 관주 여창회 등 선배들이 과연 모두 도착하였다. 영호충은 여러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갑자기 노란색 담장 뒤에서 한 무리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바로 사부님과 사모님 그리고 화산파의 사제 사매들이었다. 그는 마음이 시큰해져 빨리 앞으로 달려가 땅바닥에 엎드려 말을 했다. 영호충 두 분 어르신께 인사드립니다. 악불구는 몸을 한쪽으로 비켜서더니 냉랭하게 말을 했다. 영호 장문인이 어찌 이런 큰 예를 다하는가. 정말로 해괴한 일 이구먼. 영호충은 절을 하고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악부인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항산파의 장문인이 되었다고. 앞으로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한다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이야. 악불구는 냉랭히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가 행동을 자제한다고. 그것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 이구먼. 그가 장문인을 맡은 첫날에 항상 파는 수천 명의 좌도의 인물들을 꺼두어드렸소. 그것도 행동을 자제해서 그러했을까. 그는 또 대마두인 이마행과 함께 연합을 해서 동방불패를 죽이고 이마행이 마교의 교주자리에 다시 앉도록 도와주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들리고 있소. 항산파의 장문인의 신분으로서 마교에 참여해서 그러한 큰일을 하다니 이것은 또한 어찌 설명을 하겠는가. 영어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 숭산대회에서 좌사백은 오악건파를 하나로 하여 한 개의 오악파를 만들 모양인데 두 분 어르신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너의 뜻은 어떠하냐. 영어충은 말했다. 제자 악불구는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 제자라는 말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 아직도 화산의 옛정을 잊지 못한다면 그럼 그럼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니 마치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듯 하였다. 영어충은 화산파의 문화에서 쫓겨난 후 지금까지 악불구는 자기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르신께서는 어떤 분부가 있으십니까. 제가 저는 어떤 분부라도 따르겠습니다. 악불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그리 부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나처럼 무학을 배우는 사람은 바른 것과 사악한 것 오른 것과 그른 것을 따지기를 제일 좋아하지. 그때 내가 화산에서 더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나와 나의 안사람이 독해서 너의 잘못을 영소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야. 실제로 너는 무림에 큰 죄를 지었다. 나는 너를 어려서부터 키워왔고 친아들처럼 대해왔지만 사사롭게 이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 영어충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목매인 소리로 말을 했다. 사부님과 사모님의 은혜는 제가 비록 몸이 가루가 된다 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악불구는 어깨를 툭툭 치며 위안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소림사에서 너와 내가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였지. 내가 사용했던 그 검초의 초식들은 사실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내가 마음을 다시 바꾸고 화산파 문 안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나는 너무나 실망을 하였다. 영어충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였다. 저는 소림사에서의 못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사부님의 문화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제자의 평생 소원입니다. 악불구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겠지. 너는 이미 한마디로 망군을 호령하고 대권을 휘두를 수 있는 항산일파의 장문인 신분이 되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우리 부부 문화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더욱이 지금 너의 무공은 나보다 한수위인데 내 어찌 다시 너의 사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말을 하면서 악부인을 쳐다보았다. 영어충은 악불군의 말투가 많이 수그러들고 또한 자기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자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말했다. 사부 사모님 제자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앞으로는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 사부와 사모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사부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다시 거둬들이고 화산 문화에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길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고 군웅들은 서로 밀치며 방증대사와 충어도인과 함께 꼭대기로 올라왔다. 악불군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일어나거라. 이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상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영어충은 크게 기뻐하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말했다. 사부님 사모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비로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악부인은 기쁘고 슬펐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의 소삼애와 임사재가 지난 달 화산에서 이미 이미 결혼을 하였다. 그녀의 말투에는 걱정에 빛이 역력하였다. 영어충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화산에 돌아오려고 한 것은 오로지 악영산 때문인데 그녀가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까 봐 염려되었던 것이다. 영어충은 이때 습습한 모습으로 고개를 약간 돌려 악영산을 향해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신부 차림이었으며 옷차림이 퍽이나 화려했다. 그녀는 눈빛이 영어충과 마주치자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영어충의 마음은 마치 큰 쇠망치로 무겁게 맞은 것 같았다. 순식간에 눈앞에 불빛이 반짝거리면서 몸이 기우뚱거리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귓가에는 은은하게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영어장문 당신은 멀리 있으면서도 나보다도 오히려 빨리 왔군요. 소림사와 중국선언은 바로 지척관인데 소승은 이렇게 느즈막하게 왔습니다. 영어충은 누가 자기의 좌측 팔을 부축하는 느낌을 받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증대사가 웃는 얼굴로 자기 몸 앞에 버티고 서 있어서 급히 말했다. 네네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다. 좌냉선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모두들 예의는 그만 차립시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몇 천명인데 서로가 절을 한다면 내일까지 절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원 안으로 들어가 앉읍시다. 숭산의 정상은 옛날에는 중국이라고 칭하였다. 숭산 꼭대기의 중국선언은 본시 불교의 큰 사찰인데 100년 전에 이미 숭산파 장문인의 거처가 되어 있었다. 좌냉선의 이름 중에는 선자가 들어가 있지만 불문의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무공은 도가에 가까웠다. 군웅들이 선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뜰 안에는 고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대전에는 불상이 없었다. 대전은 비록 넓었으나 소 림사의 대웅보전과 비교해보면 미치지 못하였다. 들어온 사람은 천명이 되지 않았으나 이미 뜰 안에는 사람이 꽉 차고 나중에는 발 붙일 곳이 없었다. 좌냉선은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오늘 우아권파의 모임에 무림의 친구분들께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많고 접대가 소홀했습니다.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했다. 그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군요. 좌냉선은 말했다. 이곳에서 200보 정도 올라가면 바로 옛날 황제들이 쓰시던 봉선숭산의 봉선대가 있습니다. 그곳은 넓고 아주 좋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백성들이 그 봉선대에서 일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우리들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뜻 있는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고대의 제왕들은 자기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때때로 태산 또는 숭산에서 봉선을 거행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이들 강호의 호걸들이 어찌 봉선의 뜻을 알겠는가. 단지 이 대전이 너무 좁아 답답하기 짝이 없으므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자 너도 나도 한마디 하였다. 우리가 무슨 역적질을 하여 황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안 가는 것입니까? 남의 말을 하는 자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재밀얼 말하는 사이에 이미 몇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좌냝선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였구나. 큰일을 성사시키려고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장소에 밀어넣다니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치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는 벌써 봉선대를 생각해 놓고 그 스스로 말할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도록 했구나. 또 생각하기를 이 봉선대는 무슨 짓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겠구나. 그는 그 무슨 황제와 관계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모두를 봉선대에 끌어다 놓고 혹시 스스로 황제를 자처하는 것은 아닐까. 방쟁대사와 충허도장이 그는 야심이 너무나 커서 오악건파를 합병한 후 바로 1월교를 소멸시키고 다시 소림무당 등의 팔을 삼키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하하 그와 동방불패와는 턱이나 공통점이 있구나. 그는 여러 사람들을 따라서 봉선대 아래 도착하였다. 깊이 생각하기를 사부님의 말투는 기꺼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화산파 문화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투였다. 어째서 사부님은 옛날에는 매우 엄하셨다가 오늘 그런 좋은 낯으로 대해주셨을까. 맞다 사부님께서는 나의 항산에서의 행위가 바르고 항산의 문호를 더럽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다. 또한 소사매를 임사제에게 시집 보냈으니 그 두 노인네는 나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사모님이 계속 나를 대신해서 간청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부님은 비로소 마음이 돌아서신 거야. 오늘 좌냝선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내 팔을 삼키려고 할 것이다. 사부님은 화산파의 장문인이니 틀림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막으려고 할 것이다. 나와 사부님과의 관계가 약간 호전되었으니 나는 사부님과 협력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화산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그어 르신의 기대를 젖버리지 말자. 그렇게 되면 동시에 항산파를 보전시키는 것이다. 봉선대는 대마석으로 만들어졌다. 돌 하나하나가 정성이 깃들여져 있고 반듯하고 잘 놓여져 있었다. 그 옛날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석공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큰 건축물을 만들어 놓았는가를 상상해보았다. 영호충이 여기저기 자세히 살펴보니 돌멩이에는 끌 자국이 새롭게나 있었다. 흙과 이끼를 발라놓았지만 여전히 새로 보수를 한 자국이 역력하였다. 이 봉선대는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미 낳고 파괴가 되어 좌냝선이 제자들을 시켜 보수를 해놓고는 자기의 의도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위장을 해 노음으로써 자기의 속셈을 더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군웅들은 이 숭산의 맹꼭대기에 오르자 모두들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이 봉우리는 천하에 우뚝 솟아 있으며 수많은 봉우리들이 그 발밑에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영호충이 북쪽을 내려다보니 멀리서 선고의 옥문이 보였고 황하는 마치 한줄기상과 같았다. 서쪽을 바라보니 은은하게 낙양의 입걸 이 눈에 보였다. 동남 양쪽에는 모두가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들이었다. 세 명의 노인이 남쪽을 가리키면서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저곳이 대웅봉이고 이곳이 소웅봉입니다. 두 봉우리와 마주 서 있는 것이 쌍교봉입니다. 세 봉우리 사 이 구름이 끼어 있는 곳이 바로 산천봉입니다. 세 명의 노인은 껄껄 웃기 시작했다. 영호충이 이 세 사람의 옷차림새를 살펴보니 숭산파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말투 속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산을 비유하여 숭산을 노비추황하고 소림을 얕보는 듯 하였다. 세 사람의 눈빛을 살펴보니 눈에는 광기가 서려있었고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다. 좌냉선이 이번에는 적지 않은 고수들을 불러들여 만약에 어떤 병고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듯 하였다. 좌냉선은 방증대사와 충허도장에게 공선대에 오를 것을 청하였다. 방증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우리 늙은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예식을 구경하고 축하하러 온 것이지 무대에 올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오. 좌냉선이 말했다. 방장대사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충헌은 말했다. 빈객들이 모두 다 도착한 것 같으니 좌장문은 우리 늙은이하고만 있지 말고 원래 순서대로 일이나 보시지요. 좌냉선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향해서 폭권을 하더니 봉선대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몇십 계단을 오르고 끝에서 몇 장 정도를 남겨놓고 그는 계단 위에 서서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이쪽으로 모이시오. 숭산의 꼭대기는 바람이 심히 매서웠다. 군중들을 또 사방으로 흩어져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좌냉선의 이 한마디는 분명하게 귓속에 전달되었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너도 나도 가까이 다가와 봉선대 주위를 둘러쌌다. 좌냉선은 폭권을 하며 말을 했다. 여러 친구분들께서 이 좌냉선이라는 자를 중히 여기시고 숭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 친구분들께서는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미 풍문으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이 바로 오악 검파가 협동 단결하여 한파로 맺어지는 좋은 날입니다. 봉선대 아래 수백 사람들은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다. 그렇소. 그렇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좌냉선은 말했다. 자 모두들 앉아주시오. 군웅들은 즉시 땅바닥에 앉았다. 각문 각파의 제자들은 장문과 함께 앉았다. 좌냉선은 말했다. 우리 오악 검파는 한 줄기로서 지금까지 백여 년 동안 서로 손을 맞잡고 결맹을 하여 마치 한가족처럼 지내왔으며 또한 제가 오파의 맹주가 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무림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악 검파의 선대사 형들은 상의를 해봤습니다. 상의를 한 결과 모두들 만약 한 개의 파로 형성이 되지 않거나 질서와 명령계 통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큰 일을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단 아래에서 냉랭한 소리가 들러왔다. 좌냉주는 어느 파의 선배사 형들과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군요. 어째서 이 몸은 그 일을 모르고 있단 말이오. 말하는 사람은 바로 형산파의 장문인 막대 선생이었다. 그의 말투로 보아 틀리머시 형산파는 합병에 관한 일을 찬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다. 좌냉서는 말했다. 제가 조금 전에 무림 중에는 적지 않은 병괴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 오악 검파는 반드시 하나로 묶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큰 사건은 바로 우리 오파 중에 한 사람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질시하여 동맹의 관계를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막대 선생 나의 숭산파 제자인 대숙양수 비사제는 형산성 밖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제를 죽인 자가 막대 선생이라고 본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일이 정말인지 모르겠군요. 막대 선생은 멈칫하였다. 내가 그 비시 성을 가진 자를 죽인 것은 오로지 유사제 공량 영호충 항산파의 한 명의 비군이와 그리고 공량의 손녀가 친히 보았을 뿐이다. 그 중에 세 사람은 이미 죽었고 혹시 영호충이 술을 먹고 나서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봉선대 아래에 수천 개 눈빛이 모두 막대 선생 얼굴이 집중되었다. 막대 선생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소. 나의 실력이 아직도 미천한데 내 어찌 대숙양수를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좌냉선은 냉랭히 웃으면서 말했다. 정정당당하게 일대일로 싸웠다면 막대 선생은 나의 비사제를 죽이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나 만약 갑자기 급습을 했거나 비겁한 수법으로 암살을 했다면 변화무쌍한 항산파의 검초뿐 아니라 더욱 강한 고수들도 살아남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우리들이 자세히 비사제의 시체를 살펴보니 그 소행을 저지른 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선추려고 시체에 난도질을 하였소. 그러나 치명상을 입은 부인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이오. 막대 선생은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런 증거도 없는 엉터리 추측으로 어찌 범인을 잡을 수 있소. 내심 생각하기를. 알고 보니 그는 단지 비빈의 시체 상처 자국을 보고 추측을 하였지 결코 본 사람은 누설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형산파와 숭산파는 깊은 원안을 맺은 결과가 되었을 터이니 오늘 살아서 숭산을 내려갈 수 있을지 그것은 단정하기가 어려웠다. 좌냝선을 계속해서 말을 했다. 우리 5학원파가 하나로 되는 것은 우리 5파가 파를 이룬 이래 최대의 큰일이오. 막대 선생 당신과 나는 모두가 한파의 주인이니 당연히 큰일이 중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안을 접어두어야 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5파의 이익이 된다면 개인적인 원안은 한쪽에 접어두어야 합니다. 막형 그 일은 그리 걱정하지 마시오. 비사제는 나의 사제이므로 내가 5파를 합병한 직후에는 막형과 나는 같은 사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옛날이를 들추어내면서 피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온화하였다. 그러나 그 말투 속에는 사람을 은근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 뜻은 만약에 막대 선생이 찬성을 한다면 비빈을 살해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청산을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막대 선생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했다. 막형 내 말이 맞지 않소이까? 막대 선생은 흥하며 콧방귀를 끼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았다. 좌냉선은 음흥하게 한 번 웃더니 말을 했다. 남학의 형산파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지요. 그렇다면 동학의 태산파 천문도형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천문도인은 일어나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했다. 태산파는 비조인 동영도장께서 파를 창건한 이래로 300년이 되었소. 빈도는 덕이 없고 무능하여 태산일파의 명성을 드높일 수가 없었소. 그러나 이 300년 동안 쌓아온 업을 그누가 뭐라 해도 내 손에서 끊어지게 할 수는 없소. 오늘 합병에 관한 일은 절대로 따를 수가 없소. 태산파 중에서 수염이 하얀 노인이 일어나더니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천문사질의 말은 어딘가 틀린 것 같소이다. 태산일파는 사대가 함께 살며 총 400여 식구가 있소. 절대로 당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전체 이익을 막을 수는 없소. 이 하얀 수염을 한 도인의 안색은 비록 늙었지만 말투 속에는 기가 충만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는 낮은 소리로 말을 하였다. 저자가 옥기자입니다. 천문도인의 사숙이지요. 천문도인의 안색은 본래 빨갰으나 옥기자의 이런 말을 듣고 더욱 새빨갛게 부어올랐다. 사숙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인 내가 태산문호를 맡은 이 래로 본파의 명성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옥파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태산일파를 보존하기 위함인데 그 어찌 사사로운 욕심이겠습니까? 옥기자는 킥킥 웃더니 말을 했다. 옥파가 합병하면 오악파는 그 명성과 세력이 크게 번창할 것이고 오악파의 문화의 제자들은 그 명성을 등에 업고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을 것이오. 단지 서운한 것은 당신이 장문인을 못하게 단다는 사실이오. 청문도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나는 이 장문인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소. 단지 태산일파를 근우가 뭐라 해도 내 손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소. 옥기자는 말했다. 말은 번지르 하나 마음속으로는 장문인의 자리가 아까울걸. 청문도인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정말로 그러한 사심이 있다고 보시오. 손을 뒤밀어 품속에서 한자루에 검은색이 나는 철주당검을 꺼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장문인을 하지 않겠소.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하시오. 여러 사람들은 이 한자루의 당검을 보고는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오악건파 중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두들 그것이 태산파의 창시자인 동영도인의 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300년 동안 대대로 물려왔으며 이미 태산파 장문인의 징표가 되어 있었다. 옥기자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냉소하며 말했다. 아깝지 않겠소. 천문도인은 화가 나서 말했다. 무엇이 아깝단 말이오. 옥기자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걸 나에게 주시오. 우측 손을 잽싸게 내밀어 이미 천문도인의 수중에 있는 그 철검을 거머쥐었다. 천문도인은 그가 이렇게까지 검을 달라고 할 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멍청하게 있는 사이에 철검은 이미 옥기자가 빼앗아 가버렸다. 그는 심사숙고도 하지 않고 허리에 장검을 뽑아들었다. 옥기자는 몸을 날려 뒤로 물러섰다.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두 명이 검을 들고 일제히 달려나와 천문도인을 가로막고 일가를 했다. 천문 당신은 하극상을 한 것이오. 어찌 본문의 게을을 잊었소이까. 천문도의 그들을 보니 바로 옥경자, 오금자 두 명의 사숙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두 분 사숙님, 사숙님들도 직접 보셨지요. 옥기 옥기 사숙께서 조금 전에 무슨 짓을 하였는가. 오금자는 말을 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두 눈으로 봤소. 당신은 이미 본파의 장문인 자, 리를 옥기 사형에게 전해주고 물러났소.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옥경자는 말을 했다. 옥기 사형은 당신의 사숙이고, 또한 지금은 본파의 장문인인데, 당신은 검을 쥐고, 그에게 못된 짓을 하고, 무례한 일을 하였소. 이것은 스승을 속이고, 조상을 욕되게 하며, 하극상의 대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오. 청문도에는 두 분의 사숙이 한쪽 편만을 들고, 오히려 자기 덜어 잘 못했다고 실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순간적인 감정에서 그런 말을 하였소. 본파 장문인의 자리를 어찌 이렇듯이, 허황하게 남에게 넘겨줄 수가 있겠소. 설령 내 자리를 남에게 양보한다 해도 그, 그 재밀얼놈에게 나는 절대로 장문인의 자리를 전해줄 수가 없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기도 모르게 쌍소리를 했다. 오금자는 일가를 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장문인의 자리에 어울리지가 않소. 태산파의 무리 중에서 중년도인이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본파 장문인은 옛날부터 우리 사부였소. 당신 몇 분의 사숙족께서는 무슨 엉뚱한 짓을 꾸미고 있소. 이 중년도인의 범명은 건재였으며 청문도인의 두 번째 제자였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일가를 했다. 청문사 형은 장문인의 자리를 우리 사부에게 건네주었소. 이곳 숭산 정상에 수천 개의 눈이 확인을 했고 수천 개의 귀가 모두 그 말을 들었소. 그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오. 청문사 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각부터 장문인을 하지 않겠고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하시오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은 듣지 못했단 말이오.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옥기자의 제자였다. 태산파 중에 백여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외쳤다. 구 장문인 물러나시고 신 장문인이 맡으시오. 구 장문인은 물러나고 새로운 장문인이 그 자리를 맡으시오. 청문도인은 태산파의 장문 제자였다. 그래서 그의 명성과 세력은 본래 최고로 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5, 6명의 사숙들이 암암리에 결탁을 하여 갑자기 동시에 그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숭산에 온 태산파의 200명 중에서 160여명이 그를 반대하고 있었다. 옥기자는 높이 철검을 들고 말했다. 이것은 동영조사의 신병입니다. 조사야는 돌아가실 때 이 철검을 보면 마치 동영을 보는 듯하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조사야의 우언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백여명의 도인들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장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외쳤다. 역도인 천문은 하극상의 죄를 범하였고 문규를 지키지 않았으니 응당히 처치를 해야만 합니다. 영호충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이 모두가 좌냝선이 암암리에 꾸몄다고 짐작을 하였다. 천문도에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어떠한 자극이나 격함을 참지 못하고 한두 마디의 그들의 함정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영호충이 눈을 들어 화산파의 사람들을 쳐다보니 사부는 뒷짐을 쥐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아무런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옥기자 그들이 이러한 수법을 쓰는데 사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그러나 그 어르신은 이 사태에 꺼들고 싶지 않아 잠시 추세를 관망하고 계실 것이다. 나는 모든 행동을 저 어르신의 행동에 따라서 하자. 옥기자가 좌측 손을 몇 번 휘두르자 태산파의 160여 명은 갑자기 흩어져 장검을 뽑아들고 그 나머지 50여 명의 도인들을 애워 쌌다. 포위를 당한 사람들은 물론 천문희야의 제자들이었다. 천문도인은 일가를 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온다면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해보자. 옥기자는 냉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천문은 들어라. 태산파 장문인의 명령이다. 너는 검을 버리고 항복하라. 너는 동양조사의 철검의 유언에 승복하지 않느냐. 천문은 화가 나서 말했다. 책 누가 너를 본파의 장문이라고 했느냐. 옥기자는 외쳤다. 천문희야에 있는 제자들은 들어라. 이 일은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두들 병기를 버리고 귀순을 한다면 죄를 추궁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엄벌을 내릴 것이다. 건제도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만약 조사야의 철검 아래서 절대로 조사야께서 이룩하신 태산파를 이 강호에서 없애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신다면 우리들은 당신을 본파의 장문인으로 옥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장문이 되자마자 바로 본파를 숭산파에게 팔아넘긴다면 본파의 천고의 죄인이 되고 당신은 죽어도 조사야를 대할 명목이 없을 것이오. 오금자는 말했다. 이 새까만 놈이 무슨 힘을 믿고 옥자돌림의 선배들께 요구를 하느냐. 오악파가 합병이 되면 숭산파도 어쨌든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악파의 이 오악 두 글자 중에는 이미 태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찌 됐단 말이냐. 천문도인은 말했다. 내놈들이 암암리의 수작을 꾸미고 있는데 모두가 좌냝선의 꼬임에 빠졌구나. 흥 나를 죽이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그러나 나보고 숭산에 항복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옥기자는 말을 했다. 너희들이 장문인의 철거무령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순 식간에 처참한 꼴이 될 것이고 죽어도 묻힐 곳이 없을 것이다. 천문도인은 말했다. 충직한 태산파의 제자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최후까지 싸우다 죽어 피를 숭산해 뿌리자. 그의 주변에 서 있던 제자들은 일제히 외쳤다. 끝까지 싸우고 죽어도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비록 적지만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에는 굳건하고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옥기자가 만약 공격을 한다면 단시간 안으로 그들을 모두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봉선대 주변에는 수천 명의 영웅호걸들이 운집해 있고 소림파 방증대사 무당파 충어도인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들로 하여금 동문을 죽이는 참사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옥기자, 옥경자, 오금자 등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금방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갑자기 좌측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어르신께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고 영웅호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자기가 한 말을 금방 뒤집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다보았다. 산배옷을 입은 사내가 큰 바위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좌측 손에는 한 개의 범양 둘입을 쥐고 부채처럼 얼굴에 붙이고 있었다. 이 사람의 몸체는 마르고 키가 컸으며 한 쌍의 실눈을 하고 얼굴은 그저그러한 모습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모르고 또한 그가 한 말이 누구를 묘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또 그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분명히 장문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고 했는데 설마하니 잠꼬대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천문도인 당신의 이름자 중에 그 천자를 방귀 비자로 바뀌어놓는 게 어울릴 것 같소. 옥기자는 비로소 그가 자기 쪽을 두둔하고 있음을 알았다. 천문은 화가 나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태산파의 사적인 일이오. 다른 사람은 끼어들 필요가 없소. 그 삼배옷을 입은 사내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나는 눈에 거슬리는 이를 보면 별보리 없는 일이라도 꼭 참견하는 성미여. 오늘은 오아권파가 합병하는 날인데 당신같이 별보리 없는 자가 이곳에서 칼을 휘두르고 시끄럽게 떠들고 사람의 흥취를 깨워버리는데 정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갑자기 여러 사람 눈앞에 무엇인가 지나가는 듯하더니 이 마대옷을 입은 사람은 신속하게 그지없는 동작으로 옥기자 등이 만들어 놓은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좌측 손으로 모자를 들더니 천문도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모자가 자기의 정수리 응향에서 내려오자 천문도인은 막지 않고 검을 들어 그의 가슴팍을 행해 내리찍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엎드리더니 천문도인의 바지까랭이 아래로 뚫고 들어가 우측 손을 땅에 짚고 몸을 돌려 매섭게 천문도인의 등을 걷어찼다. 이 몇 동작의 초식은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봉우리에 모인 군웅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예의 일가견이 있음을 자부한 터였다. 그러나 이 사내가 사용한 초식을 여러 사람들은 이제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천문은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를 못하고 그의 발에 혈도가 찍혔다. 천문 몸 가까이에 있던 몇 명의 제자들은 장검을 거머쥐고 그 사내를 내리찍었다. 그 사내는 껄껄 웃더니 천문의 귀떨미를 거머쥐고 방패로 삼았다. 여러 제자들은 별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 사내는 일가를 했다. 검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 별 볼일 없는 놈의 모가지를 비틀어놓겠다. 말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천문의 정수리의 상투를 거머쥐었다. 천문은 공력을 쐴 수가 없었다. 그에게 잡힌 후 꼼작도 할 수가 없었다. 본시 빨간 얼굴이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상황을 보니 그 사내가 두 손에 힘을 써서 약간 비틀기만 하면 천문의 경골은 금방 부러질 것 같았다. 건재는 말했다. 경고도 없이 갑자기 급습을 하는 것은 영웅호걸의 행동이 아니오. 각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그 사내가 좌측 손을 휘두르자 헉하고 소리가 나면서 천문도인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누가 난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다면 나는 이놈의 뺨을 때리겠다. 천문도인의 여러 제자들은 스승이 능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각자 검을 쥐고 동시에 들어간다면 이 삼배옷을 입은 사내는 즉시 한 마리의 고슴도치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천문도인이 그에게 잡혀 있으니 그 누구도 경거망동하지 못했다. 한 명의 젊은이가 욕을 했다. 이 개 같은 놈. 그 사내는 손을 들더니 또 천문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놈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쌍소리를 잘하느냐. 갑자기 천문도인은 확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내와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며 입속에서 새빨간 피를 토해내었다. 그 사내는 깜짝 놀라 손을 놓으려고 했으나 늦었다. 삽시간에 그 사내의 얼굴이 온통 피로 범벅되어 있었다. 바로 이때 천문도인은 두 손을 돌리더니 그 자의 목덜미를 껴안았다. 그러자 우두둑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 자의 경골이 끊어졌다. 천문도인이 우측 손을 들어 그 자를 똑바로 날려보내자 팍 하고 소리가 나면서 수장 밖으로 나뒹굴어져 몇 번을 꿈틀거리더니 숨이 끊어졌다. 천문도인의 몸체는 본래가 장대했고 순간 표정이 더욱 늠름하고 얼굴이 피로 범벅되어 있자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하였다. 한참 지난 뒤에 그는 욱하고 소리를 내면서 몸이 기우뚱거리더니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사내에게 뜻밖의 기습을 당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능욕을 당하자 올화통이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내공을 운행하여 경맥을 단절시켜 발에서 막혀있던 혈도를 뚫어있는 힘을 다하여 적을 죽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경맥이 끊어 적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 천문휘하의 제자들은 일제히 외쳤다. 사부님! 달려가 부축하였다. 그러나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 제자들은 통곡을 하였다. 무리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외쳤다. 좌장문 당신은 청에이료요와 같은 인물을 내세워 천문도장에게 상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처사가 아니오. 여러 사람들이 말한 사람을 쳐다보니 그 사람의 형색은 심히 초라한 늙은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를 하삼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늘 만두를 담는 질통을 짊어지고 이곳저곳 시장을 다니며 만두를 파는 사람이었다. 청문도인의 일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정체가 무엇인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삼칠의 말을 듣고 그 자가 바로 청에이료라는 것만을 알 수가 있었다. 청에이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좌냉선은 말했다. 참 그것은 해괴망칙한 말이군요. 형식에서는 저와 초면인데 어? 째서 내가 내세웠다고 말하시오. 하삼칠은 말했다. 좌장문과 청에이료가 서로 알고 지낸 것은 어쩌면 오래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 사람의 사부인 백판살성과는 교 뷴이 상당히 깊을 것이오. 이 백판살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희미하게 열어 해 전에 사모님이 백판살성이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있음을 기억해냈다. 그때 악영사는 연일곱 살 정도로 무슨 이유인지 그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악부인은 그녀에게 겁을 주려고 말을 했었다. 내가 계속해서 울면 백판살성이 너를 잡아갈 것이다. 영호충은 물어보았다. 백판살성이 무엇입니까? 악부인은 말을 했다. 백판살성이라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만 잡아가서 잡아먹지. 이 사람은 코도 없고 평편하여 마치 환자와도 같다. 당시 악영사는 무서워서 더 이상 울지 않았던 것이다. 영호충은 옛날 생각이 떠올라 악영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먼 청산을 바라다보고 무슨 생각에 잠긴 듯 양미간에는 근심이 일어나는 듯 하였다. 틀림없이 하삼칠이 얘기한 백팔살성의 이름을 주의깊게 듣지 않은 듯 하였다. 아마 어렸을 때 사모님이 말해준 이야기를 벌써 잊었는지도 모른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소삼에는 이제 결혼을 하였고 임사제는 그녀가 제일 사랑한 사람이라 응당히 기뻐야만 오른 일인데 무슨 여의치 못한 일이 있었기에 저러는 것일까 두 부부가 혹시 사랑 싸우니라도 하지 않았을까 임평지가 그녀 몸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의 표정은 매우 괴이하기 짝이 없는데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웃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영호충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이런 괴상한 표정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그러나 언제 어느 곳에서 그러한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좌냝선의 말이 들려왔다. 웃기도형 도형께서 태산파의 장문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악파의 합병에 대한 도형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러 사람들은 좌냝선이 하산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된다면 백판살성과의 교부는 묵인을 한 것이라고 여겼다. 백판살성의 악명은 20-30년 동안 전해왔지만 진정으로 그를 본 적이 있거나 그에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 그의 악명의 주요 원인은 그의 모습이 너무 누추하고 괴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의 제자인 청해의료의 행동거지로 보아 틀림없이 스승과 사제는 정파의 인물은 아닌 것이다. 옥기자는 손에 철검을 거머쥐고 득에 양양하게 말했다. 오악건파가 하나로 합병되는 것은 우리 오파에게 오직 이익이 있을 뿐 나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청문도인처럼 개인의 사심만을 중히 여기는 사람과 명예만을 소중히 여기고 공익을 돌보지 않는 사람만이 그 의견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좌맹주 제가 태산파의 문호를 지금 막 맡았는데 오파가 합병하는 대사는 아무 의견도 없이 찬성을 합니다. 태산파는 맹세코 당신의 휘하에 들어가 충성을 다할 것이며 어르신을 따라서 오악파의 문호를 널리 함양시키겠습니다. 만약 이 일을 저지하는 자가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 태산파가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오. 태산파 중에 백여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다. 태산파의 모든 사람들은 합병을 찬성하고 어떤 자가 이 일을 저지하거나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있다면 태산파는 맹세코 처단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비록 사람은 많지 않아그나 이구동성이 되어 산을 진동시켰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그들은 틀림없이 여기 오기 전에 연습을 하였구나. 그렇지 않다면 설령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 해도 절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옥 기자의 말투를 들어보면 좌냉선을 심히 공격하고 곱실곱실하는데 틀림없이 좌냉선이 암암리에 그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악랄한 수단으로 그를 꼼짝하게 제압을 했을 것이다. 청문도인 휘하의 제자들은 사부가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자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음을 알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떤 자는 입술을 깨물며 낮은 소리로 저주를 하였고 어떤 자는 주먹을 꼭 쥐고 계획을 해놓고 입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구나. 마치 다른 사람이 이 의견을 내놓아 내놈은 마지못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처럼 하는구나. 좌냉선이 또 말을 했다. 다섯 파 중에 이미 세 파가 합병에 동의하였습니다. 항산파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항산파의 전장문인인 정한사태와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합병에 관한 일은 그 어르신도 극히 찬성을 하셨습니다. 정정정일 두 분 사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항산파의 여제자 중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좌장문 당신의 말은 맞지 않소. 우리 장문인과 두 분 사백사숙은 돌아가시기 전에 합병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고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세 어르신께서 이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신 것은 모두가 합병의 일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당신 개인의 의견을 그 세 어르신들 핑계를 대십니까? 여러 사람이 일제히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니 얼굴이 둥그런 여자였다. 그녀는 말을 잘하는 정학이었다. 그녀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 문의 다른 파의 사람들은 그녀를 알지 못했다. 좌냝선은 말했다. 당신 사부인 정한사태의 무공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실로 우리 오악검파 중에 대단한 인물이셨지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심의 존경을 해왔던 터입니다. 단지 유감스럽게도 소림사에서 피살되었습니다. 만약 그 어르신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이 오악파 장문의 자리는 틀림없이 그분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또 말을 했다. 그날 제가 정한 정정정일 세분의 사태와 합병의 일을 언급할 때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합병을 하는 일이 안된다면 몰라도 만약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오악파의 장문인 자리는 반드시 정한사태가 맡으셔야 한다고요. 당시에 정한사태는 겸손하셔서 물리치셨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대를 하자 나중에는 정한사태께서도 그리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아!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 불문에 여혁께서 큰일을 이루지 못하고 소림사에서 그렇게 되셨다니 정말로 탄식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 번이나 소림사를 언급하였다. 말투 속에는 은근하게 정한 사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소림사에 떠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설사 그녀를 죽인 자가 소림파 사람이 아닐지라도 소림사는 무학의 성지이므로 어떤 자가 소림사에서 그 두 분의 고수를 죽였다면 소림파가 이를 꾸미지 않았더라도 범인을 놓치고 방비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 말을 했다. 좌장문 그 말을 너무나 틀린 것 같소. 그날 정한 사태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르신은 본래 당신을 오학파 장문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소. 좌행사는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의 얼굴은 말쌍이었으며 쥐새끼 같은 누늘한 상당히 기괴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항산파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옆에 다섯 사람 또한 모습과 옷차림이 같았는데 그들이 바로 도곡육선임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내심 기뻤치며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짙지 않고 말을 했다. 형씨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한 사태께서 당시 이러한 말씀은 하셨지만 저와 그 어른을 비교할 때 제가 따르지 못합니다. 맨 먼저 말한 사람은 도곡근선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도곡근선이오. 여기 다섯 사람은 나의 형제여. 좌행사는 말했다. 예전부터 익히 들었습니다. 도지선이 말했다. 무엇을 익히 들었습니까? 우리들의 무공을 익히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견식이 비범하다고 들었습니까? 좌행사는 내심 생각하기를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넣는 놈들이 바로 이들이었구나. 그러나 그는 도곡근선이 자기를 축혀 세운 정분으로 말을 했다. 여섯 분의 무공이 강하고 견식이 비범하다는 것을 일찍이 들었습니다. 도간선은 말을 했다. 우리들의 무공은 별보릴 없소이다. 여섯 사람이 일제히 달려들면 좌행선보다 조금 낮고 일대일로 싸운다면 조금은 떨어지지요. 도화선은 말했다. 그러나 견식을 말할 것 같으면 좌장문 당신보다 한참이나 높소. 좌행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를 퀴더니 말을 했다. 그렇소이까? 도화선은 말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 정한사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소. 도화선은 또 말했다. 정한사태와 정정사태, 정일사태 세 분 어르신은 남자에서 이, 약이 저 이야기를 나눌 때 오아컴파의 합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정한사태가 말씀하시기를 로아컴파가 합병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만약 합병을 한다면 반드시 송산파의 좌행선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소. 당신은 이 말을 믿소이까? 안 믿소이까? 좌행선은 내심 기뻐하여 말을 하였다. 그것은 정일사태가 저를 잘 보아주신 것이지요. 나야 어찌 그럴 수 있소이까? 도권선은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기뻐하지 마시오. 정한사태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영웅호걸 중에서 숭산파의 좌장문은 역시 걸출한 인물이 매트림이 없다. 만약 그가 오악장문인을 맞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선택이고 그자는 욕심이 많고 도량이 너무 좁아 사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장문인이 던다면 내 휘하의 여제자들은 남아나지는 못할 것이다. 도권선은 이어서 말을 했다. 정한사태가 말씀하시기를 공명정대하고 사심이 없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여선 영웅이 있소. 그들은 무공이 높을 뿐 아니라 견문 또한 넓어서 오악파의 장문인이 될 수 있소. 좌행선이 웃으면서 말했다. 여섯 영웅이라뇨. 어느 여섯 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화선은 말을 했다. 바로 우리 여섯 형제들이오. 이 말이 나오자 산의 수천명은 일시에 껄끄대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비록 태반이 도구 극선을 모르지만 그들의 괴상한 모습과 익살스런 표정에 더구나 자기 스스로 영웅이라고 칭하고 무공이 제일 높고 견문이 비범하다는 소리를 하자 더 참을 수 없어 껄껄 웃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도지선은 말했다. 당시 정한 사태가 우리 여섯 영웅을 말씀하시자 정정정일 두 분의 사태께서도 즉시 우리 여섯 형제를 생각하시고 일제히 손뼉을 치며 갈채를 보내주었죠. 그때 정한 사태가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이 복의 동생 자네는 기억할 수가 있겠나. 도실선은 말을 했다. 네 물론 기억하지요. 그때 정한 사태께서 말씀하기 싫을 도구 극선은 소림사의 방증대사와 비교해볼 때 견문이 못 미치고 무당파의 충워도장과 비교를 해볼 때 무공에 있어서 따르지 못하지요. 그러나 오악검파 중에서 그들을 따를 자는 없습니다. 두 분의 사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일 사태께서 말씀하시길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한 3회의 무공과 견문이 도구 극선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석한 것은 우리들은 여자이고 또한 출가한 사람이라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어 오악파 수천명의 영웅오 걸들의 우서른이 된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래도 도구 극선을 청구해야 오를 것 같습니다. 도협선은 말했다. 정한 사태께서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오악검파가 만약 합병하게 되어 그들 여섯 형제가 나서서 장문인을 맞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고 그 명성을 떨치지 못할 것이오. 영어충은 들을수록 재매가 있었다. 도구 극선들이 고의로 좌냉선에게 회방을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좌냉선이 죽은 자의 입을 빌려서 거짓으로 이를 꾸미자 도구 극선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도구 극선이 이렇게 나오자 좌냉선은 아무런 대꾸할 방법이 없었다. 숭산에 모인 여러 군웅들 중에서 숭산일피와 그리고 좌냉선을 따르는 인물 외에는 오악파가 하나로 합병되는 일에 대해서 모두들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높은 방증방장 충호도장과 같은 사람들은 심히 좌냉선에게 날개 하나가 달리면 그 즉시로 강호에 크나큰 화가 미칠 것임을 염려하였고 어떤 자들은 눈앞에서 청문도인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한 좌냉선이 강제적으로 이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증오하였으며 더욱이 어떤 자들은 오악파 합병이 되면 오악파의 명성과 세력이 크게 확장되므로 자기의 일파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리고 영호충 등 항산파 사람들은 정한 등 세분 사태의 죽음은 틀림없이 좌냉선에 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를 죽여 복수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 문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도고국선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조한 그들의 억지에 좌냉선이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자 모두들 내심 고소하다고 생각했으며 젊은이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갑자기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 말을 했다. 도고국육계 항산파 정한 사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소. 독근선은 말했다. 항산파 몇십 명의 여제자들은 친히 귀로 들었소. 정학 아가씨 내 말이 맞지 않소. 정학은 웃음을 참으면서 정색을 하며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좌장군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부는 오파가 합병하는 것을 찬성했다는데 그 말은 또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에 모인 항산파 사저 사매들이여 좌장군의 말씀을 우리들 중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백여명의 여제자들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 말들은 좌장군님이 날 쪼해낸 것 같소이다. 또 한 사람의 여제자는 말을 했다. 좌장군 보다 나의 사부는 그래도 도고국육선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추천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세 분 어르신을 여러 해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찌 그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은 깔깔 웃기 시작했다. 도지선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소. 정한사태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학파가 합병되면 장문인의 자리는 오로지 하나뿐인데 도도국육서는 여섯 명이니 누굴 모시는 게 좋을까요? 형제들이여 정정사태는 어떻게 말하였소? 도화선은 말을 했다. 이건 음 맞습니다. 정정사태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파가 비록 하나로 합병이 된다. 하지만 태산, 형산, 화산, 항산, 숭산이 동서남북의 오학 은절대로 한 군데로 모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좌냉선이 옥황대제가 아닐 바에는 어찌 다섯 개의 산을 한 군데로 옮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국육선 중에 다섯 형제들이 각각 다섯 산에 주둔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총 장문인이 되면 되겠지요. 도협선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정일사태는 말씀하시기를 사저의 견해가 옳은 듯합니다. 알고 보니 도국육선의 부모님은 심의 선경 지명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좌냉선이 합병을 하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여섯 형제를 낳으신 겁니다. 다섯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곱도 아닌 딱 여섯 사람만 낳았지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군웅들은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떠나갈 듯 웃었다. 좌냉선은 이 오파가 합병하는 일을 계획할 때 원래 엄숙하고 정중하게 치루어 천하의 영웅들로 하여금 스스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뜻밖의 여섯 명의 억지를 부리는 자가 중간에 튀어나와 난장판을 만들고 성대한 예식을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보자 내신 말할 수 없는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단지 송산의 주인이므로 아무 때나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억지로 울화통을 참고 암암리의 생각을 하였다. 만약 이 여섯 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좌시성이 아니다. 도실선은 갑자기 방성대곡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우리 여섯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발작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면 그로부터 오악에 나누어 살아야 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헤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울음은 마음에서 우러나고 진실처럼 보였다. 마치 오악파의 장문자리가 이미 정해지고 그 여섯 형제들은 금방이라도 헤어지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도간서는 말했다. 동생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네. 우리 여섯 형제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어. 동생이 헤어질 수 없다면 형님인 나도 헤어질 수가 없지. 그러나 여섯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고 이 오악파의 장문인을 우리 여섯 형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오악파의 합병을 반대하면 되지 않나. 독근선 등 다섯 사람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악원파가 옛날처럼 지내면 합병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실선은 눈물을 거두고 웃으면서 말을 했다. 만약에 합병을 하려고 한다면 오악파 중에서 대영웅호거리이 둬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여섯 형제보다 견문이 더욱 넓고 무공도 강하여 마치 우리 여섯 형제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추대를 받는 것처럼 돼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장문인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합병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좌냉선은 이 여섯 사람과 계속해서 질질 끌다가는 일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즉시 그들의 화제를 바꿔야만 했다. 그래서 낭낭한 소리로 말하였다. 항산파의 장문인은 당신 여섯 형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항산파의 일을 여섯 영웅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질 수 없습니까? 도지선은 말을 했다. 우리 여섯 형웅들이 항산파의 장문인이 된다면 안 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숭산파의 장문인이 바로 당신이므로 우리 여섯 사람이 항산의 장문인을 맡으면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이 될 것이니 그래서 그래서 도하선은 말을 했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 여섯 형제들은 물론 신분이 크게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항산파의 장문인을 하는 수 없이 영호충에게 맡겼습니다. 좌냉선은 화가나 오장육부가 뒤틀렸다. 그래서 말하기를 영호장문 당신은 항산파의 문호를 지키고 있으면서 아랫사람들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들이 천하영웅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찌꺼리도록 내버려 두시니 말이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여섯 도양들의 말은 천진난만하고 정직해서 그러할 뿐 절대로 빈말이나 하여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은 아니오. 그들은 전적으로 정한 사태의 유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근거도 없이 지어낸 말보다 더욱 믿을 만하지요. 좌냉선이 코팡피를 퀴더니 말을 했다. 오아 건파가 합병하는 이래 당신은 다른 의견이 있단 말이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항산파는 혼자서 이해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화산파 장문인인 악선생께서는 저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신 은사입니다. 비록 오늘날 저는 다른 파에 귀속이 되어 있지만 옛날 은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좌냉선은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화산의 악선생의 말을 따르겠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하였다. 그렇소. 나와 항산파는 화산파와 어깨를 나란히 협력할 것이오. 좌냉선은 고개를 돌려 화산파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했다. 악선생님 영호장문인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호장문은 오파가 합병하는 이래 찬성하든 반대하든 당신을 따르겠답니다. 각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불구는 말하였다. 나는 비록 앞전에 이 일에 관해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좌맹주께서 물어보시니 극히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군요. 일시에 봉우리에 모인 수천 개의 군웅들의 눈이 그를 쳐다보고 잊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형산파는 세력이 약하고 태산파는 안에서 분열되었으니 숭산파와 대항할 수가 없고 지금 화산 항산 두파가 연합하고 더욱이 형산파가 끼어든다면 숭산파와 길고 짧음을 한번 겨뤄볼 수 있겠구나. 악붕군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화산파가 창시된 지 200여 년이나 되었소. 중간에는 기종 검종의 분쟁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 무림의 선배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참상을 생각하면 몸설이 쳐집니다. 영호충은 깊이 생각했다. 사부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산의 기종과 검종의 내부는 본파 문화의 수치이니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지금 천하의 영웅들 앞에서 공고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또한 악붕군의 소리가 날카로와 목소리가 수리밖에 전달되고 말 한마디가 멀리서 메아리쳐 돌아왔다. 그래서 내심 또 생각하기를 사부님께서 연마하고 계신 자아신공은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셨구나. 말하는 소리와 내공의 운행은 옛날과 사뭇 다르구나. 악붕군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무림 중의 종파문호는 분리되는 것보다는 합쳐지는 게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강호의 살생으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많은 무림의 사람들이 비명해 죽었습니까. 그 원인을 추적해 보건대 태반이 문호의 분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만약 무림 중의 문파나 종파에 구분이 없이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모두 한가족처럼 지낸다면 그러한 일과 참극은 열이면 아홉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웅우걸들은 젊어서 죽지는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가 생기지 않게 되겠지요. 그의 이 말은 천하를 걱정하는 뜻이 충만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화산의 악불군은 군자검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명성이 헛되지 않구나. 정말 인자한 마음을 갖추고 있어. 방증대사는 합장을 하고 말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악거사의 말씀은 자비롭고 인자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악거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천하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악불군은 말했다. 대사께서 너무 과찬해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이러한 미천한 견해는 소림사의 역대 고생들께서 벌써 생각을 하신 것들입니다. 무림에서의 소림사의 명성과 지휘는 모든 각파의 고명한 인사들이 따르고 또한 도움받아 왔습니다. 각파의 무술 윤류가 다르고 무공을 연마하는 방법이 다를진데 무학의 인사들에게 파벌을 만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무공이 다를지라도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강호는 여전히 수많은 문벌로 나누어지고 드러내어 싸움을 하든가 아니면 암암리의 싸움을 하면서 무수한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싸움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역대 강호의 인사들은 모두 파벌의 분쟁이 크나큰 해가 되어 왔음을 알면서도 어째서 통쾌하게 결심을 하고 해소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몇 해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며칠 전에 그 관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무림 전체 사람들의 생살에 관련된 문제이니 저는 혼자서 알고 지내기가 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가르침을 청할까 합니다. 군웅들은 너도 나도 말을 하였다. 말씀하시오. 말씀하시오. 악선생의 견해는 틀림없이 매우 고명하실 겁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파의 파벌을 없앤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악불구는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했다. 제가 노심초사하여 생각해본 결과 그 이치를 알고 보니 한계의 급차와 점의 차이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역대 무림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문파의 파벌을 없애려고 갈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나 조급하여 단숨에 천하의 종파문호의 담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무림 중에 종파는 큰 것은 수십 개 작은 것은 수만 개도 넘습니다. 모든 문호들은 모두가 수십 년 내지는 천여년 동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단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이치지요. 좌냉서는 말을 했다. 악선생의 견해로는 종파문호의 파벌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씀이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악불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 차이는 급하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를 달렸습니다. 모든 일이란 급하게 서둘면 되지 않는 법이지요. 하나의 방침을 세우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추진을 한다면 50년, 100년 후면 어찌 이리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좌냉서는 판식하며 말을 했다. 50년, 100년 뒤라 이곳에 모인 영웅우걸들은 10명이면 8바 혹은 이미 목숨이 끊어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겠군요. 악불구는 말하였다. 우리들이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들 세대에 그 일이 성사되고 안되고는 그리 따질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앞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성장해서 뒷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늘 아래서 편히 지내게 되는 법입니다. 그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50년, 100년 뒤에는 우리의 계획이 모두 달성되는 것이고 만약 10년, 8년 후에는 우리들의 성의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좌냉서는 말했다. 10년, 8년 뒤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겠소? 악불구는 약간 웃더니 말을 했다. 좌맹주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 강호에 크나 큰일입니다. 우리들이 단숨에 문파의 파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각파들이 만약에 지역이 서로 각각다든가 또는 무공이 서로 비슷하다든가 또 각파끼리 의기가 투합이 된 문파들부터 먼저 합병을 해간다면 10년, 8년 안으로 문호종파의 수는 반 정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오악원파가 오악파로 합병이 되는 것이 그 바은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각파는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거사는 무림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화산파는 오악합병을 찬성하고 있구나.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사부께서 합병에 찬성하실 줄은 생각도 못하였는데 나는 오직 화산파의 결정에 따른다고 말했으니 사부가 합병에 찬성한다면 나는 그 말을 번복할 수가 없구나. 내심 초초하여 눈을 들어 방증대사와 충어도장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흔들며 표정이 난감하였다. 좌냝선은 줄곧 악불구니 이 일에 이의를 달까 봐 걱정하였다. 이 자는 말도 잘하고 강호에서 명성 또한 자자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그가 지지를 하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했다. 화산파가 오파합병에 찬성을 하시니 실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맨 처음 이 일을 구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모이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진다는 원칙 측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악선생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오파의 합병이 우리 오파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무림의 앞날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됨을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악불구는 말하였다. 우리 오파가 합병을 한 다음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각 문파와 좌웅을 겨룬다면 그건 오로지 무림에서 품파만 일으키게 될 것이며 우리 오학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더러 강호해서는 또 하나 크나큰 골치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의 종지는 반드시 분쟁을 종식시킨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건대 우리 오파가 합병한 이후에 혹시나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군웅들은 그의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떤 자는 마음이 놓았다는 듯 이 한숨을 내쉬었고 또 어떤 자들은 반신반의하였다. 좌냝선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산파는 합병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악불구는 말했다. 바로 그렇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영호충은 바라보며 말을 했다. 항산파 영호 장문희는 옛날에 화산문화에서 나하고는 20여 년간이나 사제의 정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산문화를 떠난 직후에도 계속해서 나와의 정분을 잊지 못하고 함께 같은 파에서 지내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에게 같은 파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약속을 했소.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영호충은 순간 깜짝 놀라 내심 무엇인가 깨달았다. 그가 나에게 다시 자기의 문화에 들어오라고 허락을 한 것은 알고보니 화산에 들어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파가 합병한 뒤에 나와 사부님 사모님과 함께 같은 파에서 지내자고 한 것이구나. 그것도 좋겠지.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사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파가 합병을 한다면 그 뜻은 응당이 분쟁을 해소하는 데 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 오파의 합병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아니다. 보아하니 앞날의 기흉은 오악파가 나의 사부의 뜻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좌냉선의 종지에 따라 행하느냐에 달려 있구나. 만약에 화산 항산 두 파가 협동 단결하고 형산파 및 태산파 중에 일부 지지자들을 끌어들인다면 숭산파 및 태산파의 반수와 대항을 한다 해도 그리 열쇠에 놓이지는 않겠구나.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재어보았다. 좌냉선의 말이 들려왔다. 악선생님과 영호 장문인에게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스승과 제 자가 같은 파에 있게 된다니 그것은 크나큰 경사입니다. 군웅들 중에 수백 사람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갑자기 도지선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 일은 합당치 않소. 합당치 않습니다. 크게 합당치 않습니다. 도간선은 말했다. 어째서 합당치 않단 말입니까? 도지선은 말했다. 이 항산파의 장문인 자리는 본래 우리 여섯 형제가 앉아야 됩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간선 등 다섯 사람은 일제히 대답했다. 맞다. 도지선은 말했다. 우리들이 겸손하여 영호충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충에게 양보를 할 때 우리는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로하여금 정정정한 정일 세분 사태에 복수를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물어보자 다섯 형제는 일제히 대답을 했다. 맞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고 정한 사태에 복수를 할 수가 있겠소. 도곡육선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 좌냉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내심 생각하기를. 여섯 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다니 내 놈들을 오래 살려둔다면 앞으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더 나올지 모르겠구나. 독근선이 또 말했다. 만약에 영호충이 정한 사태에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항산파의 장문인이 될 수가 없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항산파의 장문인이 아니면 항산파를 대표해서 의견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항산파의 의견을 대표할 수가 없다면 항산파가 오악파에 가입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영호충이 결정할 수는 어급니다. 그렇지 않소. 그가 한마디 물어볼 때마다 도곡오선들은 대답을 하였다. 맞다. 도간선은 말했다. 문파에는 장문인이 없을 수는 없소. 영호충이 항산파의 장문인이 될 수 없다면 다른 유능한 자를 추천해야 되지 않소. 우리 여섯 영웅들의 무공이 강하고 견문이 비범하다는 것은 그 옛날 정한사태께서 이미 평가를 내리셨고 오악간파의 좌명주께서도 조금 전에 여섯 분의 무공은 최강이고 견문 또한 비범하여 나도 추앙을 하고 있어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소. 도간선이 이렇게 물어보자. 그 다섯 형제는 일제히 대답했다. 맞다 맞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갈수록 우렁찼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답할수록 힘이 생기는 듯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군웅들은 첫째로는 지금 전개되는 장면이 재미가 있었고 둘째로는 숭산파가 꾸미는 일에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자 마음속으로 고소하녀 수십 명은 도독 육선들과 합세를 하여 일제히 외쳤다. 맞다 맞다. 악불군이 오악파의 합병에 찬성을 한 직후에 영호충은 내심 크나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때 도고 국선들이 회방을 놓는 소리를 듣자 내심 다행스러웠고 퍽이나 기뻤다. 마치 이 여섯 형제들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듯하였다. 그러나 계속 듣고 이르면서 무엇인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도고 육선들의 말은 원래가 앞뒤가 맞지 않고 엉뚱했었는데 숭산에 오고부터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뼈가 있구나. 조금 전에 그들이 한 말은 언뜻 듣기에는 억지 같지만 먼저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고 말 속에는 예리한 칼날이 숨겨져 있어 반박을 못하게 하는구나. 그들의 평소 행동과 말투와는 사뭇 다르다. 혹시 암암리에 다른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도화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항산파 중에 무공이 강하고 견문이 대단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멍청이가 아니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여 사람은 웃으면서 일제히 대답을 했다. 맞소. 도화선은 말했다. 천하의 모든 일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해야지요. 여러분께 물어주겠는데 이 여섯 형웅들은 누구입니까? 이백여 명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야 물론 보고 극선들이지요. 독근선은 말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항산파의 장무님 자리는 우리 여섯 형제들이 별수 러시 맡아야 되겠군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고 덕을 쌓고 명망이 두텁고 물이 모이면 큰 저수지를 만들고 물이 빠지면 돌멩이가 나오고 문호를 크게 열어. 그는 말을 할수록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군웅들은 모두 백가죽을 거머쥐고 깔깔 웃기 시작했다. 숭산파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일가를 하기 시작했다. 너희 여섯 놈들은 여기서 무슨 회방을 놓고 있느냐? 빨리 꺼쳐라. 도지선은 말했다. 이상하군. 너희 숭산파가 오파를 합병하려고 수많은 계략을 세웠기에 항산파의 여섯 대 영웅들이 숭산파에 와서 그 광경을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우리 여섯 대 영웅들이 떠나면 항산파의 그 나머지 소영웅들은 물론 우리를 따라서 숭산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오파를 합병하려는 계략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좋다 항산파의 친구들이여 그들 네파만이 합병을 하라 하고 우리들은 내려갑시다. 좌냉선이 사파의 장문이 되고 쉽다고 하면 하라고 합시다. 우리 항산파는 들러리가 되고 쉽지 않소. 의화의청 등 여제자들은 좌냉선을 뼈속 깊이 미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지선이 이렇게 말을 하자 즉시 너도나도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갑시다. 좌냉선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초초하였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항산파가 가버리면 오악파는 하나가 줄어 사파가 되어버린다. 자고 이래로 천하는 오악인데 절대로 사악일 수는 없다. 설사 사악파를 합병하여 내가 사악파의 장문이 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단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림 중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항산파의 여러 친구들이여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상의를 합시다. 뭐 그리 급할 필요가 있소. 독근선은 말했다. 당신네 여우 같은 무리와 새우 같은 놈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지. 우리가 간다고 하지는 않았소. 좌냉선은 흥하고 콧방귀를 끼고 영호충을 향해서 말했다. 영호 장문 우리는 무예를 배운 사람들이오. 말 한마디가 마치 천금과 같소이다. 당신은 악선생의 결정에 따르기로 말을 하지 않았소. 절대로 번복할 수는 없소. 영호충은 고개를 돌려 악불근을 쳐다보니 그의 얼굴은 간절하게 무엇인가 바라는 눈치로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충이 또 고개를 돌려 방증대사와 충어도인을 바라다보니 두 사람도 연신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악불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아 너와 나는 지금껏 부자처럼 지내왔고 내 안사람도 역시 너를 친아들처럼 여겨왔다. 너는 또 다시 옛날처럼 지내기를 바라지 않느냐. 영호충은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주저하지도 않고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사모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오파에 찬성을 한다면 저도 그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그러나 세분 사태에 피매친 원하는 악불근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항산파의 정정정일 정한 세분의 사태께서 불행하게도 사례가 되었는데 우리 동료들은 모두들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오파로 합병이 된다면 항산파의 일은 역시 나의 일이다. 지금 눈앞의 급선무는 그 원흉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오파의 힘과 더욱이 여기 모인 무림의 돌려들의 협조를 받아 그 원흉의 몸이 비록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난도질하여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충아 너는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원흉이 설사 우리 오악파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도 절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너무나 늠름하였고 거역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서려있는 듯 하였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순식간에 갈채를 보냈다. 의화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악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르신께서 우리 세분 사태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항산파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악불구는 말하였다. 이 일은 내가 맞겠어. 3년 안으로 내가 세분 사태의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무림의 동료들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굴한 소인이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항산파의 여제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환호를 질렀고 다른 파의 사람들도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영호충은 깊이 생각하기를 나는 비록 세분 사태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시간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두들 죄냉선이 원흉임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설사 그를 잡아놓고 자백을 하라고 해도 그는 절대로 자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부께서는 어째서 그러한 말을 공공연하게 하실까? 맞다. 그 어르신은 틀림없이 원흉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시고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갖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는 먼저 악불군을 따라서 합병에 찬성을 하려 했어도 항산파의 제자들이 원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여제자들이 큰 소리로 환호를 지르며 반대하는 사람이 없자 내심 기뻐하여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의 사부님인 악선생님께서 세 분의 사태에게 나쁜 짓을 한 원흉을 찾아 설사 그가 무림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 해도 절대로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장문께서도 이 말에 찬덩을 하십니까? 좌냝선은 냉랭히 말했다. 그 말씀은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어째서 찬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충은 말했다. 오늘 천하의 영웅들이 여기 모이고 모두들 들으셨습니다. 세 분의 사태를 죽인 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설사 그가 친히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했든지간에 또는 그 자가 한 문파의 장문인일지라도 원흉임이 판명이 되면 그 자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오. 군웅 중에서 반수 이상의 사람이 찬성을 하였다. 좌냝선은 사람의 목소리가 약간 갈아 안기를 기다렸다가 말하였다. 5학원파 중에서 동학, 태산, 남학, 형산, 서학, 화산, 북학, 항산, 중학, 숭산, 오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소. 그렇게 된다면 오늘부터 5학원파의 이름은 이 무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소. 5파의 무림 제자들은 모두가 새로운 5학파의 문화의 사람이 되었소. 그가 좌측 손을 휘젓자 산 우측 좌측에서 폭죽 소리가 크게 일어나며 이어서 펑펑 괭음이 끊어지 않으며 많은 폭죽이 하늘을 수놓았다. 5학파의 탄생을 경축하고 있는 것이다. 군웅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얼굴에는 희색이 만면하였다. 모두들 생각하기를 좌냝선의 준비가 이렇듯 철저하구나. 5학원파가 합병하는 일은 반드시 되어야만 했어. 만약에 오늘 합병되지 않았다면 숭사는 피 비린내가 끊이지 않고 일대살륙전장이 되었을 것이다. 봉우리에는 연기가 가득 차고 종이 조각이 휘날렸으며 폭죽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그 광경에 모두들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 비로소 폭죽소리가 멈추었다. 즉시 여러 명의 강호의 협사들은 서로 다투어 좌행선에게 축하인사를 보냈다. 보아하니 이들은 숭상파의 사람들이 제쪽으로 초청을 해놓은 사람들이 아니면 대세가 이미 기울어 좌행선의 명성과 세력이 확장이 되자 즉시 다투어 그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는 자들 같았다. 좌행선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겸손을 떨고 있지만 그 차가운 얼굴에도 기쁜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갑자기 복근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악건파가 합병이 되어 한계의 오악파가 된 이상 우리 도곡육선들도 그 대세에 맞추어 찬성하기로 했소. 좌행선은 말하였다. 당신 육괴들이 이곳에 온 뒤로 이제야 사람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요. 도간선은 말하였다. 어느 문파이든 간에 장문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오악파의 장문인은 누가 맡아야 좋을지요. 만약 모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도곡육선을 청구한다면 우리들은 별수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그 자리를 수락하겠소. 도지선은 말했다. 조금 전에 악선생께서 오파의 합병은 바로 무림의 공익을 위해서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소. 정말 그렇다면 비록 이 오악파 장문인의 자리가 책임이 막중하고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여섯 형제는 별수 없이 그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하지 않겠소. 도협선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모두들 이렇게 열심인데 어째서 우리 여섯 형제들은 강호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들 여섯 사람은 서로가 주기 척척 잘 맞아 들어갔다. 마치 여러 사람들이 그 여섯 형제를 오악 장문인으로 청구한 것 같았다. 숭산파 중에 몸집이 큰 노자가 말하였다. 누가 당신들을 오악파 장문인으로 청구를 하였소. 그 엉터리 같은 말은 집어치우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사람은 바로 좌냝선의 사제인 탁탑수 정면이었다. 숭산파 중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떠들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이 만약 오파합병의 기쁜 날이 아니었다면 당신들과 같은 미친자들의 12개의 다리를 토막토막 분질러 놨을 것이오. 정면은 또 말을 하였다. 영호 장문 이 여섯 명의 미친놈이 이곳에서 마구 떠드는데 의외 쳐다보고만 있으시오. 도화선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영호충을 영호 장문이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그를 오악파의 장문인으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까? 좀 전에 좌냝선도 항산파나 화산파의 이름들은 무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소. 당신 이 그를 영호 장문이라 불렀으니 마음속으로는 그를 오악파 장문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뜻이오. 도실서는 말하였다. 영호충으로 하여금 오악파의 장문인을 맡긴다면 우리 여섯 형제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만한 사람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니 별 수가 없지요. 독근선은 목청을 높여 외쳤다. 숭산파는 영호충을 오악파의 장문인으로 청구하였소. 모두들 어떠시오. 오로지 백여명의 여자가 찬성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물을 것도 없이 항산파의 여제자들인 것이다. 정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영호 장문이라고 불렀다가 도곡 육선들에게 말머리를 잡혔다. 자기의 천지가 난감해지자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말하기를 아니다. 아니다 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나는 영호충을 오악파의 장문인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도간선은 말하였다. 당신이 영호충을 오악파의 장문인으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도곡 육선이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오. 귀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 여섯 형제들은 사양하자니 예의가 아니고 그렇다고 덥석 주저앉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도지선이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먼저 1년이든 반년이든 그 자리를 맡아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어 그 자리를 앉힙시다. 도곡 오선들은 말했다. 맞다 맞아. 정말로 절충의 묘안이다. 좌냉선은 냉랭히 말을 했다. 여섯 분은 정말로 말이 많군요. 이 숭산에서 함부로 떠들고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안하무인격이니 다른 사람도 몇 마디 하면 안 되겠소. 도화선은 말하였다. 됩니다. 됩니다. 왜 안 되겠소.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잠꼬대를 하려면 하시오. 그가 잠꼬대를 하려면 하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자 순간 봉선대 아래는 정적이 흘렀다. 잘못 말했다가는 정말로 잠꼬대 같은 소리가 될까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한참 지난 뒤 좌냉선이 비로소 말했다. 여러 영웅들께서는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여섯 명의 미친 자는 안중에 두지 마십시오. 도곡 육선들은 입을 삐죽 넣이며 말을 했다. 그 놈의 잠꼬대 정말로 잠꼬대를 하고 있구나. 숭산파 중에서 한 명의 삐쩍 마른 노자가 일어나더니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5학원파는 한 뿌리가 되어 지금까지 맹약을 지켜오고 있었으며 금년 이래로 모두 좌장문께서 맹주를 맡고 계셨습니다. 좌장문께서 5파를 통솔한 지 이미 오래되고 그 덕망은 온천하에 자자합니다. 오늘 5파가 합병되었으니 자연히 좌맹주께서 5학파의 장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 형사 내 유정풍이 행한 금분세수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이 자가 바로 6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와 정면 비빈 세 사람은 유정풍의 일문을 멸살했는데 그 수법이 심히 매서웠던 것이다. 도화선은 말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5파 합병한 것은 바로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합입니다. 그러므로 장문인도 새로 세워야 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도실선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좌냝선을 그대로 안인다면 그것은 썩은 것을 그대로 남겨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파는 합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지선은 말했다. 5파의 장문인은 그 누구도 될 수 있지만 좌냝선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도간선은 말했다. 나의 높은 견해로는 모두가 차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하루씩 맡아 하고 오늘 내가 하면 내일은 내가 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 적극적이 되지 않겠소. 그것을 공평한 장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어린애를 못살게 굴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기쁜 일이 아니겠소. 독근선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그 방법은 참으로 멋집니다. 응당 나이가 제일 어린 아가씨부터 해야만 합니다. 나는 항산파의 진견 진사매를 추천하여 오늘 5학파의 장문인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항산파의 여제자들은 도보 극선이 이렇게 말한 것은 좌냝선의 일을 회방 놓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좋다고 외쳤다. 천여명의 사람들도 자기 일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덩달아 여기저기서 고함을 질렀다. 순식간에 숭산 꼭대기에는 또 한 번 한바탕 혼란이 일어났다. 태산파의 한 명의 나이 먹은 도인이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5학파의 장문인 자리는 반드시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위엄과 존경을 받는 선배 고인이 맡아야 합니다. 차례대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의 말소리는 카랑카랑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그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중에서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도지선은 말했다.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위엄이 있는 자라 이 말에 어울리는 사람은 무림 중에 내가 보건대 오로지 소림사의 방장인 방증대사밖에 없습니다. 매번 도곡육선들이 말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은 껄껄 우더대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진실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도지선이 방증대사의 이름을 대자 순식간에 숭산 꼭대기에 모인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방증대사의 무공은 다른 딸을 자가 없고 또한 자 비로워서 무림 중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왔다. 그리고 소 림파의 명성과 세력은 너무나 거대했으며 또한 무림 중에서도 첫 번째 문파이므로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위엄을 갖추었다는 말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었다. 독근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소림사 방증방장이야말로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위엄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독근서는 말을 했다. 좋습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울이 도곡육선을 지지한 것보다 방증대사의 지지가 더욱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악파의 장문인은 방증대사에게 맞도록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숭산파 태산파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무슨 소리를 지껄이고 있소? 방증대사는 소림파의 장문인인데 우리 오악파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도지선이 말했다. 조금 전에 이 도인께서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위엄을 갖춘 선배도인을 장문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가까스로 한 분을 찾아내었소. 어디 이 방증대사께서 덕과 재능을 겸비하지 못했단 말이오? 위엄과 숭앙을 받지 않고 있단 말이오? 또 선배도인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당신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방증대사는 덕도 없고 재능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위엄도 없단 말입니까?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누가 그런 말을 하고 그가 장문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도구 극서는 그와 목숨을 걸고 한판 벌릴 것이오. 도간선을 말했다. 방증대사는 장문인을 이미 몇십 년 동안 해왔소. 소림파의 장문인으로 있으면서 소림파를 잘 이끌어오셨는데 어찌 오악파의 장문인을 할 수 없단 말이오? 오늘로써 오악파가 소림파를 넘어섰단 말이오. 그 어느 미친 자가 감히 방증대사가 장문인을 할 수 없고 장문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소이까? 태산파의 옥기자는 눈살을 치푸리며 말했다. 방증대사의 덕망은 모두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악파의 장문인을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방증대사는 우리의 귀빈인데 없지 그 어른을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도간선은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방증대사께서 오악파의 장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소림파와 오악파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까? 옥기자는 말하였다. 그렇소. 도간선은 말했다. 소림파는 어째서 오악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나는 관계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악파는 어떤 오파입니까? 옥기자는 말했다. 각각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고의로 물어보시는군요. 오악은 바로 숭산태산항산화산 오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화선과 도실선은 일체히 말했다. 틀렸소. 틀렸소. 조금 전에 좌냝선도 말했듯이 오악건파가 합병한 뒤에 숭산파 태산파와 같은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소. 어째서 당신은 또 다시 오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오. 도협선은 말하였다. 이것만 봐도 당신은 원래 종파를 잊지 못하고 기회가 있으면 뒤집어놓고 잘 되어가는 오악파를 허물어뜨린 다음에 또 다시 태산파를 설립해서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웅들 중에서 적지 않는 자들이 소리를 내어 껄껄 웃었다. 그리고 모두들 생각하기를 저 미친 척하는 도곡육선들을 얕잡아 보지 말자. 만약 그 누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어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즉시 그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도곡육선들은 그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한 세 살 때부터 서로가 말싸움을 해왔고 자기들끼리 말꼬투리를 잡아 수십 년 동안 연습을 해왔으며 더욱이 지금에는 여섯 사람에 함께 머리를 쓰고 여섯 개 입이 동시에 포문을 열자 다른 사람은 그 여섯 형제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옥기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말했다. 오악파 중에 당신들과 같은 멍청이가 있으니 제수에 온붙었소. 도화선은 말했다. 당신은 오악파가 제수에 온붙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악파를 얕잡아 보는 것이고 스스로가 오악파 중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오. 도실서는 말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오악파가 출범하는 첫날인데 당신은 저주를 하고 제수에 온붙었다고 했소. 오악파는 장래의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힘을 모아 소림 무당과 함께 천하를 지배하고 강호에서 추앙을 받는 대문파가 될 것입니다. 옥기도장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불길한 말을 하시오. 도협서는 말했다. 이것만 봐도 옥기도인은 몸은 오악이 있으면 거 마음은 태산에 가 있는 것이오. 오직 오악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첫날부터 저주를 하고 있으니 그런 심보를 우리 오악파는 오찌 수용할 수 있단 말이오. 강호에서 무술을 배운 사람은 마치 칼날 위에서 지내는 거와 가다서 기륭을 따지고 금기로 여기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 도공육선이 이런 말을 하자 모두 이 말이 맞다고 수긍을 하였다. 옥기자가 이런 좋은 날에 오악파가 옴이 붙었다고 하니 실로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좌냉선조차도 마음속으로 옥기자의 말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옥기자는 자기 스스로 말을 잘못했음을 알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심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도간서는 말을 했다. 나는 소림파와 숭산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옥기도인은 관계사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옥기도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도간서는 말했다. 천하의 모든 일은 정해진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소림산은 어느 산에 있소이까? 숭산파는 또 어떤 산에 있습니까? 도화선은 말을 했다. 소림파는 소실산에 있고 숭산파는 태실산에 있소이다. 소실태실은 모두가 숭산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소림파와 숭산파가 무관하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사실이 그러했고 억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모든 군웅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하였다. 도지선은 말했다. 조금 전에 악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각파가 합병이 되면 강호에서 문파들끼리의 분쟁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그는 모파의 합병에 찬성한다고 했소. 그는 또 말하기를 각파들은 무공이 서로 유사하거나 지역이 가까우면 합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소. 지역에 가까움을 말한 것 같으면 소림파 숭산이 그 좋은 하나의 예입니다. 두 개의 큰 문파가 같은 산에 이스비나 소림파와 숭산파가 만약 합병하지 않는다면 막 선생님이 말한 것은 잠꼬대.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오. 군웅들은 그가 잠꼬대라는 말을 하자 모두들 걸걸 우더대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는 모두들 소림파와 숭산파가 합병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억지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도지선이 말한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악굴군이 앞에서 설명한 이치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호충은 남암리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도곡육선들이 다른 사람의 말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들의 장기이지만 이런 이치가 그들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누가 옆에서 지시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도간서는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 본래 방증대사를 오악파의 장문인에 청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방증대사께서 오악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제기하니 그렇다면 소림과 오악파가 합병하여 함께 소림오악파로 만든다면 방증대사는 이 신파의 장문인이 될 수가 있소. 도근서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방증대사보다 더 합당한 장문인을 갓 아야한다면 그건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실서는 말했다. 우리 도곡육선들이 방증대사에게 승복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승복을 안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도화서는 말했다. 만약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서시오. 우리 도곡육선들과 한번 겨뤄보고 도곡육선을 이길 수 있으면 다시 방증대사와 좀 겨뤄봐도 괜찮을 것이오. 방증대사를 이길 수 있다면 소림파 중에 달마당 나한당 개울원 장격각에 계시는 대사들과 겨뤄보시오. 소림파의 달마당 나한당 개울원 장격각의 여러 대사를과 같은 고수들을 이길 수 있다면 다시 무당파의 충워도장과 겨뤄보십시오. 도실서는 말하였다. 다섯째 형님 어째서 무당파 충워도인과 겨루어야 합니까? 도화서는 말하였다. 무당파와 소림파 두 분의 장문인은 망력한 사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들이오. 어떤 자가 소림파의 방증대사를 이긴다면 무당파의 충워도장이 어찌 나서지 않겠는가. 도협서는 말했다. 그렇군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당파의 장문인인 충워도장과 싸워 이긴다면 다시 도곡육선들과 싸워야 합니다. 도권서는 말하였다. 어 그는 우리들 도곡육선과 이미 겨뤘는데 어째서 또 겨루어야 한단 말이냐. 도협서는 말했다. 첫 번째 겨뤘다고 해서 도곡육선들이 어찌 기꺼이 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고 죽어서도 풀지 못한다면 귀신이 되어서도 싸워야지요. 군웅들은 듣고 모두 깔깔 웃으며 어떤 자는 괴성을 지르고 어떤 자는 같이 따라서 웅성되었다. 옥기자는 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다. 몸들 날려 앞에 나서더니 손을 칼자루에 대고 외쳤다. 도곡육괴들아. 나 옥기자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너희들과 한번 겨뤄보겠다. 도권서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가 오악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인데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곤륙상쟁이 아닌가. 옥기자는 말했다. 너희들은 말이 너무 많아 아마 귀신도 싫어할 것이다. 오악파 문화에 너희들과 같은 놈들이 없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눈에 가시가 나간 듯 시원해 할 것이다. 도간서는 말했다. 어 지라는군. 너는 손을 칼자루에 두고 마음에는 이미 살기가 동화였구나. 단지 검을 뽑아들어 우리 여섯 형제들의 머리통을 부시놓고 싶겠지. 옥기자는 흥하고 콧방귀를 키더니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 속에 살기가 더욱 가득 찼다. 도지선은 말하였다. 오늘은 바로 오파가 합병한 날인데 맨 처음 너 태산파가 손을 써서 우리 항산파의 여섯 고수들을 죽인다면 오악파는 어찌 서로 협력을 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옥기자는 마음속으로 그의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만약 이 여섯 놈을 죽인다면 앞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항산파에서는 아마 여섯 형제의 복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즉시 화를 억제하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이미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야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어려움은 뚫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회방을 놓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오. 앞으로는 말을 하지 말고 회방도 놓지 마시오. 장검을 반절 정도 칼집에서 뽑았다가 다시 칼집 속으로 검을 집어넣었다. 도엽선이 말했다. 만약 우리들의 말이 오악파의 앞날에 이익을 주고 전체 무림에 이익을 주는 좋은 말이라면 계속할 것이오. 옥기자는 냉소하며 말했다. 채 당신들은 죽어도 그러한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하선은 말했다. 오악파의 장문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파의 앞날과 무림의 기륭에 크나큰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노심초사하여 여러 사람들이 추앙하는 선배도인을 청구하여 장문인을 맡기려고 했는데 당신은 끝까지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고 당신에게 삼천냥의 황금과 네 명의 아름다운 계집을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장문인을 맡기려 하는 것이오. 옥기자는 대노하여 일가를 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누가 나에게 삼천냥의 황금과 네 명의 계집을 주었소. 도하선은 말했다. 내가 숫자는 잘못 말했을지 모르나 아마 있을 것이오. 삼천냥이 아니면 틀림없이 사천냥일 것이오. 네 명의 계집이 아니면 아마 세 명 또는 다섯 명이겠지요. 누가 당신에게 주었는가는 당신 스스로가 잘 알 것이오. 당신이 장문인으로 청구하려는 자가 바로 당신에게 뇌물을 준 사람입니다. 옥기자의 칼집에 소리가 나면서 옥기자는 장검을 꼽아 들고 일깔을 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짓거린다면 나는 당신의 몸을 두동강으로 만들어 놓겠다. 도하선은 껄껄 웃더니 앞가슴을 쭉 내밀어 그를 향해 걸어가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비굴한 수법으로 태산파의 장문인인 천문도인을 죽였다. 그래도 부족해서 살생을 하려고 하느냐. 천문도인은 이미 당신에게 당해서 몸이 두동강이가 났다. 동문을 죽이는 것은 당신의 특기이니 어디 내 몸에 다시 한번 해봐라. 말을 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옥기자 앞으로 걸어갔다. 옥기자는 장검을 내밀어 매서운 목소리로 일깔했다. 멈춰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온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도하선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점잖은 행동이오. 이 숭사는 당신 옥기자의 개인의 땅이 아닌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꼼짝 않고 서 있겠소. 나는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갈 것이고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갈 것이니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오. 말을 하면서 또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가 옥기자와 거리가 불과 수척에 지나지 않았다. 옥기자는 그가 추악하게 생긴 긴말과 같은 얼굴에 누런 이빨을 드러내면서 히죽히죽 웃자 얄미운 생각이 더 들어 장검을 내리쳐 도하선의 가슴파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도하선은 급히 피하며 욕을 하였다. 이 못된 놈 내놈이 정말로 정말로 찌르려고 하는구나. 옥기자는 이미 태산파 검술의 정수를 익히고 있어서 일검을 내리치자 또다시 일검이 뒤에서 내리치고 검초의 빠름이란 비할 데가 없었다. 도하선은 말하는 사이에 이미 그의 사검을 연달아 피하였다. 그러나 옥기자의 검초는 갈수록 더욱 빨랐다. 도하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꽥꽥 소리를 지르며 허리에 꽂혀 있던 단철검을 꺼내어 막으려고 했으나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검광이 번쩍이는 사이에 싹 하고 소리가 나면서 도하선의 좌측 어깨에 검이 적중되었다. 바로 이때 옥기자의 장검이 손에서 떨어지며 허공에 나르고 이어서 몸이 땅에 떨어지더니 두 손 두 다리가 이미 독근 도간 도지 도엽 사선에 의해서 각각 잡혔다. 이 행동은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듯 신속하게 잃을 데 없었다. 그러나 노란 그림자와 한 줄기 검광이 번쩍이었다. 어떤 자가 검을 휘둘러 도지선에 정수리를 내리고 있었다. 도실선은 벌써 옆에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철검을 내밀어 그 칼을 막았다. 또 한 사람이 일검을 독근선의 가슴을 향해 내리찍었다. 도하선은 철검을 뽑아들어 막았다. 그 사람을 보니 숭산파 장문인인 좌냉선이었다. 좌냉선은 도곡육선이 비록 말은 함부로 하지만 몸에는 경이로운 무예를 지니고 있으며 그 옛날 화산에서 자기가 파견한 화산 검종의 고수인 성부루가 몸이 여러 토막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옥 기자가 그들 여섯 형제에게 잡히자 약간 늦게 행동하면 옥 기자는 몸이 찢어지는 애군을 당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는 비록 주인의 신분이라 손쓰기가 실로 불편했으나 너무나 위급한 나머지 하는 수 없이 검을 뽑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연신 두 검으로 맹렬하게 도지선과 독근선에게 공격을 한 것은 그 두 사람이 급히 손을 풀고 뒤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도곡육선들은 손발이 척척 들어맞고 한치의 빈틈도 보여주지 않았다. 네 사람은 적의 손과 다리를 거머쥐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좌냉선의 이 두 검초식은 비록 예리하였으나 각각 도실선과 도화선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때 옥기자의 생산은 한순간에 달려있었다. 좌냉선이 도실선 도화선 두 사람을 격퇴시키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6개의 동작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동작을 할 때쯤이면 옥기자의 몸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시 장검을 휘두르자 검광이 번쩍하였다. 순간 옥기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몰이통이 땅밥하게 굴렀다. 도끈선 도지선의 손에는 각기 잘라진 팔이 잡혀져 있었고 도간선의 손에는 한쪽 남은 다리와 옥기자의 몸체가 들여져 있었다. 알고 보니 좌냉선은 순식간에 도고국선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음을 알고 즉시 결단을 내려 옥기자의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잘라도 곡사선들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자르는 거와 같은 의미였다. 좌냉선은 그의 양팔과 다리를 절단한 후 도고국선들이 절대로 이 패인을 더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냉소를 하며 뒤로 물러났다. 도지선은 말을 했다. 어 당신은 황금과 미녀를 옥기자에게 주고 당신이 장문이 돼도 록 협조를 구해놓고 어째서 그의 다리와 양팔을 잘라놓았소. 그를 죽여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오. 도근선은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옥기자의 몸을 네 조각으로 찢어 놓을까봐 손을 썼던 것이야. 그건 완전히 착각이야 착각. 도실선은 말했다. 스스로 총명한 체한이 정말로 가소롭고 애통하군. 우리들이 옥기자의 몸을 잡은 것은 단지 그와 장난을 치려고 했을 뿐인데 바로 오아파가 출범하는 좋은 날에 어찌 함부로 살생을 할 수 있소. 도화선은 말을 했다. 옥기자는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러나 우리들은 동문의 정분을 봐서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단지 우리들은 그를 허공에다 던져놓고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고 했고 그를 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좌냝선 당신은 헛다리를 짚었어. 이렇게도 생각이 없고 머리통이 텅 빈 사람 봤나. 도협선은 한쪽 다리만 남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옥기자를 질질 끌고 좌냝선의 몸 앞에 다가가 옥기자의 좌측 다리를 풀더니 연신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좌냝선 당신은 너무나 악독한 사람이오. 어째서 멀쩡한 옥기자를 이 꼴로 만들었소. 그는 두 손이 없고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가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좌냝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내심 생각을 하였다. 조금 전에 내가 손을 조금이라도 늦게 썼더라면 옥기자는 벌써 그들에 의해서 내 조각이 되었을 것이고 목숨이나 보존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에 와서 이 자들이 이렇게 떠버리다니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정말 죽을 지경이군. 독근선은 말했다. 죽이려면 깨끗이나 죽일 것이지. 어째서 그의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잘라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했는가. 정말로 잔인하고 인자한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군. 도간선은 말했다. 우리들은 모두 오악파의 동문인데 상해 못할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째서 이렇게 악랄한 수단을 썼는가. 정말 동문의 의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군. 탑탁수 정면을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여섯 괴물들은 움직였다면 사람의 몸을 네 조각으로 찢어놓는데 좌장군께서는 바로 동문의 의리를 보호하사 옥기도인을 구출한 것이오. 당신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집어치우시오. 도지선은 말했다. 우리들은 분명히 옥기자와 장난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좌행선은 진짜로 믿고 있었소. 진짜 거짓을 구분 못하니 그것을 멍청하다는 증가가 아니겠소. 도협선은 말했다. 사내 대장부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은 옥기자를 저꼴로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리 빼고 저리 빼니 정말로 반푸너치에 용기도 없는 사람이오. 이 숭산의 꼭대기에 수천명의 영충호걸들이 눈을 뜨고 당신이 옥기자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을 보았소. 왜 끝까지 억지를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오. 도하선은 말했다. 인자함도 없고 의리도 없으며 지혜롭지도 못하며 용감하지도 않은데 오악파의 장문인을 어찌 이런 사람에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좌냝선 당신도 너무 생각이 엉뚱하오. 말을 하고 여섯 형제들은 일제히 고개를 흔들었다. 사실 좌냝선이 만약 정묘한 건법으로 옥기자의 두 팔과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태산파의 장문인이 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옥기도인은 그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네 조각으로 찢어졌을 것이다. 공선대에 몰려있던 인류 고수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심 좌냝선의 건법이 정묘하고 대응이 신속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도복 육선들이 이렇게 말을 하자 옆에 사람들은 반박할 수도 없었다. 좌냝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원인과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들 좌냝선의 이번 행동이 너무 경거망동했다고 여기고 또 한 수법이 악랄하다 생각하여 얼굴에는 모두 불만의 빛이 역력하였다. 영호충은 도곡 육선들과 오랫동안 사귀어 왔으므로 그들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오늘 도곡 육선들이 한 말은 구구절절히 좌냝선에 허를 찌르고 있다. 그들 여섯 형제의 머리가 어째서 이렇게 똑똑할까 아마 아맘 리의 다른 사람이 갓 붙여 주고 있을 것이다. 즉시 천천히 몸을 움직여 도곡 육선들 가까이 다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숨어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도곡 육선들은 모두 함께 있었으며 몸 가까이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다. 다섯 형제들은 허둥지둥 대면서 도화선의 어깨에서 나오는 피를 막고 있었다. 영호충이 몸을 돌려 서쪽을 바라다 보니 뒤쪽에서 갑자기 모기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충 오라버니 당신은 나를 찾고 있습니까? 영호충은 놀라고 기뻤다. 목소리는 비록 하늘지만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바로 영영의 목소리였다. 그가 약간 몸을 옆으로 하여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다 보니 몸매가 부어 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잔득 자란 사내가 바위 옆에 기대어 게으른 듯이 손을 내밀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 숭사내는 이렇듯이 얼굴에 수염이 난 사내가 적게 잡아도 200명 정도가 되었으므로 그 누구도 주의하지 않았다. 영호충이 정신을 집중하여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 사내의 눈빛 속에서 한 줄기의 교활하고 어여쁜 눈빛을 볼 수가 있었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의 몸 쪽으로 다가갔다. 영영은 목소리를 전하여 말을 했다.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그들에게 정체가 탄로 납니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멀리서 전해져 귓속으로 들어오는 듯 하였다. 영호충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 그녀에게 이러한 음을 전하는 공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틀림없이 그녀 아버지의 비전일이라. 즉시 무엇인가 깨달았다. 도곡 육선들이 말한 것은 알고 보니 모두 다 그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어쩐지 여섯 명의 괴물들 입에서 그런 멋진 말이 나오더라니. 내심 너무 기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도곡 칠선의 말은 이치에 딱딱 맞는 말이오. 나는 원래 도곡은 육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분의 총명하고 아름다운 칠선녀도 악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군웅들은 영호충이 갑자기 입을 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알쏭달쏭 한 말만 하자 모두들 아연실색하였다. 영영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이 일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당신은 항산파의 장문인이니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좌냝선은 지금 낭패하기 짝이 없는데 바로 당신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영호충은 내신 멈칫하여 암암리에 생각하였다. 영영이 분장을 하여 이곳 숭산에 와서 내가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구나. 그녀는 일월교회 교주의 딸이니 이곳에 모인 정교문화의 사람들과는 천적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발견이 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겠구나.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내가 무림해서 이름이 나도록 도와주고 있구나. 나에게 이렇듯이 대해주니 난 난 어떻게 그녀에게 보답을 해야 될까? 독근선의 말이 들려왔다. 방증대사와 같은 분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았소. 또 좌냉선은 뇌에 롭지도 못하고 인자한 점은 손톱만큼도 없으니 물론 장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술이 당세에 재해가는 소년 영웅을 청구하여 오악파의 장문인을 맡길까 합니다.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검법을 받아보시오. 그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좌측 손바닥을 벌려 영호충은 가리켰다. 도간선은 말했다. 이분이 영호소협이시고 항산파의 장문인이시며 화산악선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형산파의 막대선생과는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오악건파 중에 이미 산파가 그를 옹립하기로 결정을 하였소. 도지선은 말했다. 태산파 문화의 여러 도인들은 다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영호소협을 옹립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오. 도엽선은 말했다. 오악파의 사람들은 모두들 검을 사용할 줄 아오. 검법의 최고인 자가 바로 장문인의 자격이 있는 자이오. 도하선은 어깨에 상처를 짓누르고 말을 했다. 좌냉선 당신이 만약 불복한다면 영호소협과 한번 시합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이기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비건탈수라고 부르는 것이오. 이번에 숭산에 모인 군웅들 중에서 오악건파의 문화사람들과 방증대사 충호도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오파가 합병되는 일은 이미 깨질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오로지 구경거리라면 장문인의 자리를 두고 좌움을 겨루는 것이었다. 이들 강호의 호걸들은 밑도 끝도 없는 말싸움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였다. 조금 전에 도곡육선들과 좌냉선의 설전은 단지 도곡육선들이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별로 심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만약에 악굴군과 같은 사람이 도리는 어쩌고 쳐나에 이치는 어쩌고 하면서 말을 했다면 그들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리라. 그래서 여러 사람은 도곡육선이 검을 시합하여 좌웅을 겨룬다는 말이 나오자 삽시간에 웅성거리며 좋다고 외치었다. 군웅들이 산에 올라와서 천문도인이 죽음을 당하고 좌냉선이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자르는 것을 보고 모두들 숨을 죽이고 구경하고만 있었다. 그러나 오악파 중의 고수들이 장문인의 자리를 놓고 일전이 곧 벌어지려고 하자 그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만따라며 구경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갈채를 보했고 실로 열기가 더해갔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나는 방증대사와 충어도장에게 무림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좌냉선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다는 것을 막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사부께서 장문인이 된다면 그 어르신께서는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승복을 할 것이다. 그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오악검파 중에 그 누가 그러한 중임을 맡을 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제일 적합한 선배가 계시는데 어찌 모두들 이드였소. 오악파 중에 군자검 악선생이 장문인을 맡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그러한 분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악선생은 무공이 높고 견식 또한 탁월합니다. 그 어르신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군자검이라는 칭호가 붙었겠습니까. 우리 항산파는 악선생님을 오악파의 장문인으로 추천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하자 화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삽시간에 큰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치고 갈치를 보냈다. 숭산파의 어떤 자가 말했다. 악선생은 비록 괜찮은 분이나 좌장문과 비교를 해볼 때 한수가 쳐집니다. 또 다른 자가 말하였다. 좌장문은 오악건파의 맹주가 되어 이미 오랫동안 맡으셨소. 그 어르신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어. 다른 사람을 추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자는 말했다. 나의 견해로는 오악파의 장문인은 좌장문인께서 맡으시고 또 다른 네 개의 부수자리를 만들어 악선생 막대선생 영호소협옥. 옥. 그 옥경자 또는 오금자 도장에게 그 직을 맡게 한다면 아주 합당하다고 봅니다. 도지선이 외쳤다. 옥기자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팔과 다리가 잘라졌다고 당신들은 필요 없다는 말이오. 도엽선은 말했다. 검으로 대결을 합시다. 검으로 대결을 합시다. 무공이 높은 자가 장문인이 되는 것이오. 천여 명의 강호의 사람들은 따라서 외쳤다. 맞소. 맞소. 검으로 결판을 냅시다. 검으로 결판을 냅시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오늘의 국면은 반드시 좌냝선은 쓰러뜨리고 숭산파의 길을 먼저 꺾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부는 영원히 오악파의 장문인이 될 수가 없다. 즉시 검을 들고 앞으로 나가더니 외쳤다. 좌선생 천하의 영호모걸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구동성으로 오리보고 검을 시합해서 왕좌를 가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본보기로 한번 초식을 겨뤄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맘니의 생각하기를. 좌냝선의 음한 장력은 상당히 매섭다. 나의 공력으로는 그와 겨를 수는 없지만 건법은 절대 그에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좌냝선을 제압한 후 다시 사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태산파의 두 명의 고수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상처를 입었으니 그들은 상대가 되지 못할 것 이고설령 나의 건법이 좌냝선의 적수가 되지 못할지라도 나를 꺾으려면 천여합이 초식을 써야 한다. 그때 가면 그의 내력은 크게 소모가 될 것이니 사부가 그때 다시 그와 겨룬다면 승사는 얼마든지 있다. 그는 장검을 들어 공중에 두어 번 휘두르더니 말을 했다. 좌선생님 우리는 오악검파의 문화입니다. 모두들 검을 사용할 줄 아니 검으로 승패를 결정합시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먼저 좌냝선이 건법을 겨루자는 말을 못하도록 함이었다. 군웅들은 너도나도 갈채를 보내었다. 영호소협은 정말로 화끈한 사람입니다. 바로 검으로 승패를 겨루시오. 승자가 장문인이 되고 패자는 그 휘하에 들어가는 것이오. 공평한 장사입니다. 좌냝선 빨리 검으로 시합을 하시오. 무엇을 그리 생각하고 있소? 질 것이 두렵소이까? 지금까지 말싸움을 해왔는데 무슨 승부가 있습니까? 빨리 검으로 승부를 냅시다. 순식간에 숭산의 꼭대기에 군웅들의 와침소리가 갈수록 더 떠들썩하게 들렸다. 사람 수가 많아지자 모든 사람이 따라서 웅성됐으며 오직 좌냝선이 초청한 빈객들이었고 오악파 중에서 누가 장문인이 되든 간에 또 어떻게 장문인의 자리를 결정하든 간에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원래 끼어들거나 참견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승패를 가린다고 하니 어서 빨리 좋은 구경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자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되어 만약 시합을 하지 않게 되면 장문인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오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크게 기뻤다. 좌선생 당신이 나하고 검초를 겨루고 싶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악파의 장문인을 맞지 않겠다고 선포하시오. 그래도 별 상관은 없소이다. 군웅들은 너도나도 와쳤다. 검 시합을 하시오. 검 시합을 하시오. 시합을 하지 않고 피하는 자는 영웅이 아니오.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는 강아지와 다름이 없소. 숭산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들 영호충의 검법이 정묘하여 좌냝선이 그를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좌냝선이 그와 시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면 어떤 정당한 이유를 들어야 하였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떠드는 소리에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영웅들께서는 이 구동성으로 온갖 파의 장문자리를 검으로 결정하지고 하시니 우리들도 여러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군요.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악불군이었다. 군웅들은 일제히 외쳤다. 악선생의 말이 맞소. 검으로 좌웅을 겨루시오. 검으로 승패를 가리시오. 악불군은 말을 하였다. 검으로 승패를 가리는 것은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지 우리 오아권파가 합병이 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파가 합병한 것은 각 문파의 분쟁을 감소시키고 우림의 사람들이 화목하고 우애를 다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되 살생은 금하고 상대방의 몸에 갖다 대는 것으로 그치기로 합시다. 승부가 결정이 되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절대로 상대방을 죽일 수가 없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오파가 합병하는 본뜻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오. 여러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조용하였다. 한 사내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서로 살생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검 끝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설사 죽는다 해도 그것은 자기가 재수가 없어 죽는 것이니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오. 또 한 사람이 말을 했다. 만약 죽거나 상처를 입는 것이 두려워한다면 집에서 숨어 애기나 보는 것이 나을 것이오. 오악파의 장문인 자리를 빼앗을 필요가 있겠소. 군웅들은 모두 껄끄대며 웃기 시작했다. 악불구는 말을 했다.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저의 미천한 생각이니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어떤 자가 외쳤다. 빨리 시작하시오. 무슨 잔말이 그리 많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 무슨 잔말이 그리 많습니까? 악선생의 말이나 들어봅시다. 먼저 말한 그 사람이 말을 했다. 누가 잔소리를 하고 회방을 놓는단 말이오. 당신이나 집에 가서 애기나 보시오. 그 두 사람은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다. 악불구는 말을 했다. 그 누가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가를 규정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는 내공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말소리가 나오자 욕지거리를 하면서 싸우는 목소리를 제압하였다. 악불구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승패를 가리고 좌웅을 겨루는 것은 오악파의 일입니다. 그래 만약 오악파 문화의 사람이 아니면 설령 그가 하늘과 같은 재주가 잇 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곳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오악파의 장문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무공천하제일의 명칭을 다투는 꼴이 될 것이니까요. 군웅들은 모두 말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모두들 한바탕부터 무공천하제일의 명칭을 다툰다 해도 미나쁠 것은 없소. 이자의 말은 말도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악불구는 말을 했다. 어떻게 시합을 해야만이 살생을 하지 않고 동문의 화합을 깨뜨리지 않는가를 좌선생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오. 좌냉선은 냉랭히 말을 했다. 시합을 하는 마당의 인명을 해치지 않고 동문의 화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악선생께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요. 악불구는 말을 했다. 내 생각으로는 방증대사 충허도장 개방의 해방주 청성파 여관주 등과 같은 몇 분의 추앙을 받는 무림의 선배들은 청에서 증인으로 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를 그들 몇 분이 평가를 내린다면 모두가 승복할 것이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자연히 승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방증은 말을 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악선생의 말은 피비린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좋은 의견입니다. 좌선생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좌냝선은 말했다. 대사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 저는 그 말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악건파는 본래가 다섯 타임으로 한 파에서 한 사람씩 내세워 시합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고 한 파에서 수백 명이 나온다면 어느 세월의 승부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군웅들은 한 파에서 한 명만 출전시켜 싸움을 하게 되자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만약 오파의 장문인이 모두 나선다면 그 파의 아랫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장문인에게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숭산파 가운데 수백의 사람이 모두 그러자고 큰 소리를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도지선이 갑자기 말을 했다. 태산파의 장문인인 옥기자는 잘라진 다리를 가지고 시합을 할 수가 있겠소. 도엽서는 말을 했다. 그가 손과 팔이 잘려졌다고 해도 어째서 시합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까? 그는 아직 한쪽 다리가 남아있으니 날라서 사람을 찌를 수가 있지요. 군웅들은 이 말을 듣자 모두들 컬컬 웃었다. 태산파의 오금자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여섯 괴물 내놈들이 우리 옥기자 사형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그를 비웃고 있구나. 내 너희들의 손과 발을 분질러 놓고야 말겠다. 씨가 있는 놈이라면 나와서 겨뤄봐라. 말을 하면서 칼을 앞으로 하고 중간에 와서 섰다. 이 오금자의 몸체는 크고 말랐으며 실로 늠름하였다. 이렇게 앞에 나와 버티고 서 있으니 위험스러웠으며 도포가 바람에 휘날리자 더욱 신비스러웠다. 군웅들은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도끈서는 말을 했다. 태산파 중에서 내놈이 나와서 승부를 겨루어 보겠단 말이냐. 도엽서는 말을 했다. 당신들 파가 공동으로 추천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용감함을 뽐내겠다는 것인가. 오금자는 말을 했다. 그것이 내놈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엽서는 말을 했다. 물론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어도 크게 있지. 만약에 태산파 사람들이 공동으로 너를 비건탈수에 내보내어 내놈이 패하면 태산파는 더 이상 사람을 청구하여 시약을 임할 수가 없으니까. 오금자는 말을 했다. 두 번째 사람을 청구하여 시합을 할 수 없으면 없지. 그게 어쨌단 말이냐. 갑자기 태산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오금자 사제는 우리들이 청구한 것이 아니오. 만약 그가 패한다면 우리들은 또 다른 고수를 파견하여 다시 시합에 임할 것이오. 바로 옥경자였다. 도화선은 말을 했다. 하하 또 다른 고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겠지요. 옥경자는 말을 했다. 그렇소. 바로 나요. 도실서는 외쳤다. 모두들 보시오. 태산파는 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도인이 죽고 옥기도인이 상처를 입자 이 옥경 오금 두 사람이 태산파의 새로운 장문인이 되고자 서로 다투고 있소. 오금자는 말을 했다. 옥기는 소리하지 말아라. 옥경자는 몇 번인가 냉소를 하더니 말을 하지 않았다. 도화선은 말을 했다. 태산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시합에 임할 것이오. 옥경자와 오금자는 일제히 말을 했다. 나다. 도근서는 말을 했다. 좋다. 그렇다면 당신들 형제끼리 먼저 시합하여 누가 강한가를 겨뤄봐라. 말로는 알 수가 없으니 시합을 해야 누가 이기고 지는지 알 수 있다. 옥경자는 무리 속에서 나오더니 손을 휘저으며 말을 했다. 사제 뒤로 물러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비웃겠네. 오금자는 말을 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오. 옥기사 형께서 몸에 상처를 입으셨으니 나는 그를 대신해서 이 씻을 수 없는 원수를 갚을까 합니다. 옥경자는 말을 했다. 자네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시합을 하여 장문인이 되려고 하는가. 오금자는 말을 했다. 당신이나 내가 오악파의 장문인에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망상입니다. 망상 우리 태산파 사람들은 벌써 한마음 한뜻으로 숭산 좌맹주를 오악파 장문으로 모시기로 결론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가 이렇게 나와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살 필요는 없소이다. 옥경자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자네가 뒤로 물러나 있게 태산파 중에서 내가 제일 연장자가 아닌가. 오금자는 냉소하며 말을 했다. 흥 당신은 비록 연장자이지만 평소 당신의 소행으로 보아 누가 당신의 말을 듣는단 말이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말을 듣는다고 보십니까. 옥경자는 안색이 변하여 엄한 소리로 말을 했다. 자네 그 말투는 무슨 의미인가. 자네는 장류유서를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본파의 제일조 문규는 미라고 써 있는가. 오금자는 말을 했다. 하하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이미 오악파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함께 오악파에 들어와 둡니다. 무슨 장류유서가 있습니까. 아직 오악파의 문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제일조 제2조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태산파의 문규를 끄집어내어 겁을 주고 있는데 단지 애석하게도 오악파만 있을 뿐 태산파는 없소이다. 옥경자는 대꾸할 수가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좌측 손가락으로 오금자의 코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다. 넌 넌 넌 넌 천여 명은 일제히 외쳤다. 한 번 붙어보시오. 누가 더 무공이 강하나 싸워봐야 알 수가 있는 법이오. 옥경자의 손에는 장검이 계속해서 움직였으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비록 사형이지만 평소의 주색에 탐익되어 무공의 건법은 오금자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오악원파가 합병이 되어도 오악파 사람들은 여전히 오악에 나누어 살아야 하고 모든 명산에는 반드시 오두머리를 정해야만 하였다. 옥경자 오금자 두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이 좌냝선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알고 오악파 장 문인이 되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갔을 때 태산의 오두머리 자리는 욕심이 있었다. 이때 군웅들이 부추기는 가운데 사형사제 두 사람은 일촉즉발에 놓여있었다. 옥경자는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천하영웅들 앞에서 오금자에게 굴복이 되자 내심 기분이 좋지 않았다. 화물며 좌장문은 틀림없이 오금자를 태산파의 오두머리에 정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의 명령은 따라야 하고 평생토록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순간 사제 사형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버티고 있었다. 갑자기 무리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보건대 태산파의 무공의 정수에 당신들 두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근처에 가지 못한 것 같소. 그러면서도 나 두껍게 잘난 척하며 천하영웅들의 아까운 시간을 소비시키고 있구려. 많은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쳐다보니 얼굴은 입구장하고 몸체는 호리호리하게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러나 안색은 창백하고 입가에는 냉랭한 비웃음을 치고 있었다. 바로 화산파의 임평지였다. 무리 중에서 그의 신분을 알아차리고 외쳤다. 이 사람이 바로 화산파 악선생의 사위여. 영호충은 내신 말을 했다. 임사제는 평소에 신중하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많이 변했구나. 이렇듯 천하영웅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을 비웃고 있다니. 조금 전 옥경자 오금자 두 노인과 옥기자가 서로 내통을 하여 태산파의 장문인인 천문도인을 죽여 좌냝선에게 잘 보이려 하자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두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임평지가 이 두 사람에게 욕을 하니 내심 퍽이나 통쾌하였다. 오금자는 말을 했다. 나는 태산파의 무공의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귀하께서는 문전에 가보았단 말이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태산파의 무공을 몇 수 보여주시오. 좀 구경이나 해봅시다. 그는 특별히 태산파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그 뜻은 너는 화산파의 제자이므로 아무리 무공이 강한다. 한들 그것은 화산파의 무공일 것이고 절대로 태산파의 무공을 연마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다. 임평지는 냉소하며 말을 했다. 태산파의 무공은 넓고 오묘한데 그 어찌 당신과 같은 무례한 자와 동족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단 말인가. 악불군은 일가를 했다. 평화 오금도장은 선배이니 절대로 무례하게 말하지 말아라. 임평지는 대답을 했다. 네 오금자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악선생 당신은 제자 하나를 잘 길러냈군요. 당신의 좋은 사위가 태산파의 무공이 어떻다고 지껄이니 말이오. 갑자기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지껄인단 말이오. 젊은 부인이 사람을 제치고 나왔다. 긴치마는 땅을 스치고 오띠가 바람에 휘나렸으며 귀 위 머리 부분에 작은 빨간 꽃 하나가 꽃혀져 있었다. 바로 악영산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한 자루의 장검을 메고 있는데 우측 손으로 그 어깨에 찬 장검의 칼자루를 꼭 쥐고 말을 했다. 내가 태산파의 검법으로 도장과 한 수 겨루 보겠습니다. 오금자는 그녀가 바로 악불군의 딸임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 오파가 합병하는데 악불군의 역할이 상당히 컸으므로 좌냝선조차도 말투나 표정 중에서 그를 공손하게 대하고 있으므로 감히 그녀를 꾸짖을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잔잔히 웃더니 말을 하였다. 악소저의 결혼식 때 빈도가 축하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화가 났소이까. 귀파의 검법의 정묘함은 옛날부터 빈도는 마, 음속으로 탄복하고 있었소. 그러나 화산파 문인이 태산파의 검법을 할 줄 안다는 소리를 빈도는 오늘에야 비로소 듣는 이야기여. 악영사는 눕섭을 치켜세우더니 말을 했다. 나의 아버님께서는 오악파 장문인의 뜻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악검파 각파의 검법을 하나하나씩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령 나의 아버님께서 각파의 장문인과 싸워 이기신다 해도 그것은 단지 화산파가 독불장군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악파의 진정한 장문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요. 이 말이 나오자 군웅들은 삽시간에 술렁거렸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였다. 악선생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신다고. 또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설마하니 태산 형산 숭산 항산 내파의 무공을 하 선생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오. 악불군은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안여자의 말이니 그 말을 믿지 마시오. 악영사는 말을 하였다. 숭산 좌사백님 만일 당신이 태산 형산 화산 항산 내파의 건법으로 각각 우리 세파의 고수들을 싸워 이긴다면 나는 물론 당신 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된다고 해도 승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숭산파의 건법 하나만으로 천하를 통일시킨다면 단지 숭산파의 건법이 고명할 뿐이고 다른 내파와는 결국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만약에 오악검파 각파의 건법을 통달한 자가 있어 그 자가 오악파의 장문인 이되다면 그 이상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오악검파 각파의 건법은 모두 수백 년 동안 무수한 고수들의 심혈과 땀방울로 만들어진 것이다. 설사 이 다섯 파의 스승에게 전수 받은 자가 있어 수십 년 동안 연마한다. 해도 이 다섯 파의 모든 건법을 모두 배울 수가 없는 또한 각파의 비초는 모두 자기파의 제자가 아니면 전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물문유림으로 한 사람이 동시에 오악파의 건법을 터득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으며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좌냝선은 생각하였다. 악불군의 딸이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안에는 틀림없이 무엇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설마하니 악불군이 정말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오악파의 장문인 자리를 놓고 나와 다투겠단 말인가? 오금자는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악선생께서는 이미 오파의 건법을 모두 터득하고 계시군요. 그건 정말로 오악건파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큰 경사입니다. 빈도는 악소저에게 태산파의 건법을 좀 청하고자 합니다. 악영사는 말을 했다. 좋지요. 싹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칼집에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오금자는 내심 불쾌하였다. 나는 너의 아버지보다도 서열이 하나가 위인데 이 계집아이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다니. 그는 악불군이 틀림없이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설령 정말로 싸움을 한다 해도 화산파 중에서는 악불군 부부만이 자기의 적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악불군은 단지 고개를 흔들며 탄식을 하며 말했다. 어린아이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오금옥경 두 분의 선배는 태산파의 고수이시다. 내가 태산파의 건법으로 그들과 초식을 겨루겠다니 그것은 스스로 화를 자청하는 것이다. 오금자는 내심 멈칫하였다. 악불군은 정말로 태산건법으로 나와 겨루도록 내버려 두고 있구나. 눈을 들어 악영산을 살펴보니 악영산은 우측 손의 장검을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게 하고 좌측 손에 다섯 손가락으로 수를 세고 있었다. 이래서 다섯 가지 다 세고는 주먹을 꼭 쥐고 또 다시 엄지를 내밀고 다음에는 식지를 결국은 다섯 손가락을 전부 펼쳤다. 이어서 또다시 엄지와 식지를 접고 다시 중지를 접었다. 삽시간에 깜짝 놀랐다. 이 계집애가 어떻게 이 대종여하의 초식을 안단 말이냐. 오금자는 30여 년 전에 이 대종여하의 초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이 일초는 태산파의 검법 중에서 최고로 깊고 오묘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그 요지는 우측 손의 검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측 손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다. 좌측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는 것은 적이 놓여있는 방향과 무공의 문파 몸체의 길이 변기의 길이 그리고 빛이 비치는 높이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은 매우 복잡하나 일단 정확히 계산이 되어 검을 들고 공격을 한다면 적중시키지 못할 것이 없었다. 당시 오금자는 순식간에 이런 여러가지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 함으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재주가 없음을 알고 그때는 특별히 연구하지 않고 귀로 흘렸던 것이다. 그의 사부도 이 수치의 계산에 그리 정통하지 못해서 말하기를 이 대종여하의 초식을 너무나 어려워 겉으로 보기는 그리 실용적인 것 같지 않으나 그 위력은 대단하다. 내가 깊이 배울 마음이 없으니 그 초식과 너하고는 인연이 닿지 않은 것 같구나. 더구나 너의 몇 명의 사형사제들은 너보다 총명하지도 못하고 세심하지도 못하니 더더욱 연마를 못할 것이다. 분파에 이 정묘하고 세상에서 필적할 수 없는 검초는 아깝게 실전이 되겠구나. 오금자는 자기 사부가 그리 억지로 자기에게 연마하라고 귀나지 않자 암암리에 기뻐하였다. 그 후로 태산파 중에는 그 초식을 연마하는 자가 없었다. 뜻밖의 수십 년 뒤에 악영상과 같은 젊은 여자가 사용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삽시간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줄줄 흘렀다. 그는 사부에게서 어떻게 이 초식에 대항할 것인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단지 자기가 연마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도 절대로 이 기괴한 초식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자기가 필요 없다고 연마를 하지 않는 다하여 다른 사람도 그것을 연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아니한가. 그는 너무 급한 나머지 모든 생각을 동원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급속하게 방향을 고치고 자세를 낮춘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계산해 내지 못할 것이다. 즉시 장검을 움직이면서 우측으로 새빨짝 미끄러져 나가 낭얼무운의 초식을 써 몸을 약간 낮추고 장검을 비스듬하게 내리찍었다. 악영산의 우측 어깨와 다섯 척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로 한 바퀴 돌아 이어서 줄령행공 1초식을 써 몸의 움직임과 칼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였다. 악영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우측 손의 장검을 계속 움직이며 좌측 손가락은 여전히 폈다 접었다 하였다. 오금자는 검초식을 전개하여 몸이 칼끝을 따라 좌측에서 한 바퀴 돌고 우측에서 빙글돌면 돌수록 더욱 급해졌다. 이 건법은 바로 태산 18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태산파의 한 분의 고수가 창안한 것이다. 그 고수는 태산 산문화라는 곳의 18반이라고 부르는 고개가 마치 염소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하고 지형이 험준한 것을 보고 그 지세를 건법에 융합을 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팔괴무늬 팔괴일신장과 비슷한 이치를 가지는 검초식이었다. 태산 18반은 높고 꼬불꼬불하여 갈수록 험난하여 이 검초식도 한 돌수록 더욱 매서웠다. 오금자의 일검은 마치 악영산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려는 검초식은 쓰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악영산의 좌측 손의 다섯 손가락을 떠나지 않았다. 그 옛날 사부의 말씀은 이 대종여하의 초식은 우리 태산 건법의 최고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한 번 썼다 하면 적중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고 사람을 죽이려면 두 번째 초식을 쓸 필요가 없다. 건법이 이런 경지에 이르르니 이 초식을 쓰는 자는 실로 비범한 사람이다. 내가 이 건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태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수를 익히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부의 이런 말이 떠오르자 등어리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 태산의 18반이라는 곡에는 완 18, 긴 18로 구분되었다. 18, 긴 대는 비교적 완만했으며 또 다른 18, 긴 대는 심이 가파르고 꾸불꾸불하여 갈수록 올라가기가 험난하였다. 태산파의 이 건법은 순전히 태산의 이 험난한 지형에서 변화된 것이므로 검초 또한 느슨해졌다가 갑자기 급해졌다 종잡을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악영산이 막지도 않고 피하지도 못하고 좌측에 다섯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마치 숫자를 계산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 소삼에 조심하시오 하고 외치고 싶었다 이 말은 목구멍까지 기어나왔으나 외치지 않았다 오금자는 이미 권법을 다 쓸 때까지도 장검을 악영산의 몸주의에 머물게만 할 뿐 몸에 갖다 대지 못하였다 악영산의 장검이 갑자기 찔러들어가 단숨에 오검을 휘둘렀다 목경자는 실성을 하여 외쳤다 오대부검이다 태산에는 매우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진나라 때 오대부송이라고 봉해졌다고 전해오고 있었다 그 소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쭉쭉 뻗어 심이 올창하고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었다 옥경자 오금자의 사백조는 이 소나무를 보고 권법을 깨우쳤던 것이다 그래서 이 권법을 오대부검이라고 칭하였다 변화무쌍함이 숨겨져 있는 이 검초식을 옥경자는 20여 전에 이 미숙달되게 배웠었다 그러나 눈앞에 악영산이 전개하는 초식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자기가 배운 것과 사뭇 달랐으나 자기의 권법보다는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내심 놀라고 있는 찰나의 악영산은 갑자기 가느다란 허리를 구부리더니 검을 들어 그를 향해 쳐들어갔다 그리고 외쳤다 이 초식도 당신 태산파의 권법입니까? 옥경자는 급히 검을 들어 막고 외쳤다 내 악청천은 어찌 태산검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일 초식을 비록 막았지만 너무 놀라 어깨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상대방의 검의 위치와 방향은 자기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 일 검은 금방이라고 자기의 가슴을 뚫고 지나갈 듯이 날카로웠다 악영산은 말을 했다 태산검법이라니 다행이군요 싹 하고 소리가 들리더니 오금자를 행해서 내리찍었다 옥경자는 말을 했다 석관회마의 초식을 너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맞지 않아 악영산은 말을 했다 검초의 이름을 당신은 퍽이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장검을 전개하여 양검을 휘두르자 오금자는 악하고 비명을 질러뒀다 거의 같은 찰나에 옥경자의 우측 무릎이 검에 찔렸다 몸이 흔들거리더니 우측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급히 검을 땅바닥에 갖다 대어 몸을 지탱하였다 그러나 힘을 너무 맹렬하게 썼고 검 끝이 그때 마침 바위 틈에 끼어 퍽하고 소리를 내면서 장검이 두둥강났다 옥경자는 중얼중얼 혼자 말했다 쾌활쌈 그러나 그러나 악영산은 냉소를 하고 장검을 어깨에 칼집에 집어넣었다 옆에서 구경하던 군웅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잠깐 사이에 태산파의 건법으로 두 명의 태산파의 고수들을 쓰러뜨리고 태산파의 건법의 오묘함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넋이 나간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이 갈채의 산과 계곡이 쩌렁쩌렁 진동하였다 좌냝선과 숭산파의 몇 명의 고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의아심을 품고 염려를 하였다 이 계집아이가 쓴 것은 틀림없이 태산건법이다 태산건법을 수렴하여 신속하고 날카롭게 연말을 하였구나 그러나 절대로 이 계집아이가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다 틀림없이 악불군이 암암리에 그녀에게 전술을 해주었을 것이다 이 건법을 연마하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할 텐데 악불군은 이렇듯이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였구나 그의 야심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오금자는 갑자기 외쳤다 넌, 넌, 넌은 대종여하의 초식을 쓸 줄 모르고 있었구나 그가 쓰러지고 난 뒤에 악영사는 단지 대종여하의 초식에 있어 신용만 냈을 뿐 진정으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을 깨우쳤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1초식으로 승부를 냈을 것이고 계속해서 오대부검, 내학청전, 석관을마, 쾌혈산 등의 초식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기와 사형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검초식을 익혀왔으므로 자연히 그 검초식의 허점과 막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태산파의 검초에 중요한 것을 변화시키고 그녀의 검의 방향이 갑자기 변하자 사형사제 두 사람은 그녀의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이다 만약에 그녀가 다른 파의 검법을 사용했더라면 그 초식이 아무리 정려했을지라도 자기의 검술의 수양으로 보아 절대로 이 연약한 여자에게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사용한 것은 틀림없이 태산파의 검법이고 가짜는 아니었으므로 내심 부끄럽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으며 또한 심히 당황하였다 더욱이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두 눈으로 악영산이 몇 초식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자 마음이 멍하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호공자 이 몇 초의 검법은 당신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입니까 영호충이 고개를 돌려보니 말하는 사람은 전백광이었다 영호충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전백광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화산의 정상에서 당신과 내가 싸움을 할 때 내 기억으로 당신은 내학 청전인가 뭔가 하는 초식을 썼었습니다 단지 그때 당신은 익숙하게 익히지 못했었지요 영호충은 망연실색하여 듣고도 못 들은 척하였다 악영산이 손을 쓰자마자 그는 그녀가 사용한 검법은 바로 화산 사과의 뒷동굴 석벽 위에 조각되어 있는 태산파의 검법을 쓰고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뒷동굴 석벽에서 발견한 검초식에 관한 일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고 그날 사과해를 떠난 직후 자기는 동굴 입구를 잘 막아 놓았었다 그런데 악영산은 어떻게 발견을 하였을까 영호충은 또 생각을 하였다 내가 그 동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사매라고 발견을 못할 리 없지 하물며 내가 이미 동굴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소사매는 더욱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화산 사과의 뒷동굴 석벽에 조각되어 있던 오악검법의 절묘한 초식을 보았고 마교의 여러 장로가 각파의 검법을 파괴할 수 있는 법문을 보았었다 비록 조각되어 있는 초식을 숙달되게 익혔으나 이 초식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악영산이 마지막 장검을 사용할 때 흐르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차 연스러웠으며 말곱비를 잘 다루는 자가 가벼운 수레를 몰고 익숙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으며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검초를 10분 발휘하여 삼검으로 태산파의 두 명의 고수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는 내 심혈을 내둘렀다 또한 목경자가 쾌활삼이라는 말을 하자 그 옛날 사부를 따라 태산에 갔던 정경이 떠올랐다 태산 수련동을 잔하면 길고 가파른 산길이 나오는데 그 가파른 산길을 사람들은 쾌활삼이라고 불렀다 그 뜻은 이 언덕이 완만하게 경사지어 한참 동안 매우 경쾌하고 쾌활하게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졌던 것이다 뜻밖의 이 삼검의 초식이 그 가파른 언덕에서 변하다 왓음을 몰랐던 것이다 한 명의 삐쩡마른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말을 했다 악선생께서 오악검파 각파의 검법을 터득하고 계시니 실로 무림 중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늙은이가 본파의 검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많은 대목에 이르러서 깨우치지 못하였소 오늘 마침 악선생에게 가르침을 청할까 합니다 그의 좌측 손에는 몹시 만져서 번쩍번쩍 윤이 나는 호금을 들고 있었다 우측 손으로 검의 자루를 천천히 뽑아들자 한자루의 단검이 거기에서 나왔다 바로 형산파의 장문인인 막대 선생이었다 악영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다 막사백님께서는 낮추어 대해주십시오 진련은 아무렇게나 형산파의 검법을 몇 수 배웠습니다 막사백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막대 선생은 말을 했다 오늘 마침 악선생에게 가르침을 청할까 하오 원래는 악불군에게 도전을 하였으나 뜻밖의 악영산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또한 형산파의 검법을 쓰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던 것이다 막대 선생의 이름은 강호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다 군웅들은 조금 전에 좌냉선이 숭산파의 고수인 대숙양수 비비니 그의 검 아래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였으므로 모두들 생각하였다 악영산이 태산권법으로 두 명의 태산파 고수들을 쓰러뜨렸는데 설마하니 또 형산권법으로 그와 대적을 하겠단 말인가 막대 선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좋아 좋아 대단해 대단해 악영산은 말을 했다 진료가 만약에 막사백님을 이기지 못하면 저의 어버님께서 나설 것입니다 막대 선생은 중얼중얼 말을 했다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어 당검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고 갑자기 공중에서 몸을 움직이더니 몸소리가 나며 이어서 두검을 내리쳤다 악영산은 검을 들어 막았다 막대 선생의 당검은 마치 귀신이 들이냥 악영산의 등 뒤로 다가갔다 악영산은 급히 몸을 돌렸다 귓가에 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에 한 무더기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카락이 막대 선생의 검에 베어져서 휘날렸던 것이다 그녀가 당황한 때 무엇인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가 봐줬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전에 그 일검은 나를 베었을 것이다 그가 나를 봐준 이상 당돌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즉시 상대방의 검초식을 따지지 않고 두검으로 막대 선생의 아랫배와 이마를 내리쳤다 막대 선생은 약간 놀랬다 이 천명 부용 학상자계의 두 초식은 분명히 형산파의 절묘한 초식이다 이 어린 여자가 어찌 배울 수가 있었단 말인가 형산의 72봉 가운데 부용 자계 성능 천주 추경의 다섯 봉우리가 최고로 높았다 형산파의 권법 중에는 다섯 개의 권법이 있는데 각각 이 다섯 개의 봉우리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막대 선생이 본 악영산의 초식은 모두가 1초포일로의 권법이었다 이 1초 중에는 일로 권법 가운데 수십 초에 정묘한 검초가 포함되어 있었다 부용 권법은 36초식이었으며 자계 권법은 48초식이었다 이 천명 부용과 학상자계 두 초식의 권법은 각각 부용 권법 자계 권법의 초식 중에서 요약하거나 간력하게 하여 하나의 초식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1초 중에는 공격과 수비가 갖춰져 있으며 위력의 강함이란 형산 권법 중에서 으뜸이었다 그래서 이 5초의 권법은 형산오신검으로 불리워졌다 여러 사람들은 귓가에는 오로지 무기 소리만 들려왔으며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수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두 사람이 몇 초씩을 겨루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막대 선생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깊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시합을 하여 승부를 가린다는 의견이 결정되자 그는 대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자기는 영호충과 좌냝선의 적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형산파의 장문인의 신분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나오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옥경자가 강개한 수단으로 천문도인을 죽이자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본시 이 사람과 결판을 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태산의 세 사람이 각각 무릎을 꿇고 들어가자 그의 적수는 오직 악불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소림사에서 이미 악불군의 모공을 눈여겨봐 왔으므로 그에게는 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나온 사람을 악불군이 아니고 악불군의 딸이었다 악영산이 형산파의 권법을 쓸 줄 아는 것에 그는 이미 한 번 놀랐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것은 형산 권법 중에서도 차고의 권법인 일초포일로이자 그는 내심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막대 선생의 사조와 사숙조는 그 옛날 화산의 정상에서 마교의 십장로와 결판할 때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때 막대 선생의 사부의 나이가 아직 젊어 부용 자계 등의 권법은 모두 배워뒀다 그러나 일초포일로의 천명부용 학상 자계의 그 5초의 형산 권법은 단지 대충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막대 선생에게도 사부가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른 파의 젊은 여자의 검끝에서 그렇게 젊은 초식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악영산의 그 두 초식은 모양만 갖추어져 있을 뿐 그 진수는 터득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막대 선생은 몸과 마음이 요동하고 있을 때이므로 도저히 그녀의 초식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가까스로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악영산의 장검이 움직이더니 바로 성름서성 름의 초식으로 변하였다 이어서 또 천주은기 초식으로 변하였다 이 천주검법은 구름과 안개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으로 극히 기괴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손도 쓸 수가 없었다 막대 선생은 악영산이 천주은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고 즉기 손을 놓고 막지도 않고 뒤로 물러섰다 소위 막지도 않고 물러섰다는 말을 듣기 좋게 한 말이고 실은 싸우지 않고 도망친 꼴이었다 단지 그의 권법이 변화가 복잡하고 도망칠 때 당검을 이쪽 저쪽으로 내리치고 후려쳤음으로 보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이미 36개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그는 형산 5대 신껌 중에서 천명부용 학상작의 성름서성 천주운기 이외에 제일 무서운 1초가 안축회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산의 5개 봉우리 중에서 추균봉이 최고 높았으며 안축회용의 초식은 형산 5신껌 중에서 최고로 정묘한 것이었다 막대 선생의 사부는 그 당시 이 1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말을 얼버무렸으며 자기도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였다 만약에 악영산이 2초식을 쓴다면 자기는 설마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해도 크나 큰 추태를 보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는 발을 급히 움직이며 당검을 급하게 휘둘렀다 그리고는 내심 생각하기를 그녀는 비록 벌묘한 초식을 배웠지만 보아하니 신흥만 낼 줄 알 뿐 임기응변을 할 줄 모르는구나 별 수 없다 내 필생에 명예를 걸고 모험을 해보아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막대는 앞으로 이 강호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악영산의 발걸음이 약간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지금 끝까지 뒤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금방 작정을 하지 못한 것을 알고 막대 선생은 암암리에 외쳤다 압불사 젊은 사람은 필경 젊은 사람이다 이 애는 너무나 실전 경험이 없구나 악영산이 천기운주의 초식을 쓰자 막대 선생은 막다른 골목에 논여 몸을 돌려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비록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감추고 있었으나 무공히 고명한 인사들은 모두 그가 겁을 집어넣고 도망치는 추태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악영산이 즉시 검을 꺼두고 절을 하면서 막사백일께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신뢰를 범한 것 같군요 라고 말한다면 승부가 확실하게 나는 것이다 막대 선생의 신분과 지휘로 그 어찌 한번 패한 직후에 다시 검을 들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시비를 걸겠는가 그러나 악영산은 주저하였다 실로 막대 선생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였다 악영산이 보조개로 웃음을 지으며 앵두 같은 입술을 움직여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막대 선생의 수중의 단검은 붕소리가 나며 그녀를 향해서 똑바로 쳐들어갔다 이 공격은 막대 선생의 필생의 공력을 다모은 공격이었다 그래서 검에서는 소리가 웅거리고 검광이 원을 그리며 난무하였다 삽시간에 악영산을 그 검광 속에 휩싸이게 하였다 악영산을 놀라 비명을 지르며 연신 뒤로 몇 발짝 물러섰다 막대 선생은 그녀가 또다시 그 안축화용의 초식을 쓰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였다 그의 수중의 단검은 갈수록 더욱 빨라져 백변천안 운무 13식의 초식은 마치 구름이 일고 안개가 서려있는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부시었다 만약 막대 선생이 자기 또래의 비슷한 사람과 겨루었다면 군웅들은 벌써 갈채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린 여자와 겨루고 이듬으로 군웅들은 속으로만 혀를 내두를 뿐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악영산이 천명부용의 몇 초식을 쓰자 영호충은 더 이상 회의를 품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건법은 화산사과의 뒷동굴 석벽에서 배운 것이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소사매가 어째서 사과에 갔을까 사부님과 사모님은 그녀를 심히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 황폐하고 위험한 절벽에서 좌선을 하라는 벌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사 그녀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해도 사부님과 사모님은 단지 엄한 실책이나 내리셨을 것이다 또한 사과에와 화산의 주봉과의 거리는 심히 멀고 지형 또한 험악하기 그지 없으니 그녀가 혼자서 그곳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임사제가 벌을 받아 그 벼랑에 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사매가 날마다 옛날 나에게 했듯이 밥과 차를 날랐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몸이 화끈해왔다 또 생각하기를 임사제는 평소에 과묵한 편이고 문중의 법규를 잘 지키고 있을 무로 틀림없는 하나의 소근작검이었다 그는 바로 이런 좋은 행실 때문에 사부님과 사모님 그리고 소사매의 환심을 얻었는데 어째서 사과에 가서 벌을 받았을까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랐다 설마하니 소사매가 소사매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 생각은 너무나 황당무게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말살시켜버렸다 바로 이때 악영산의 입에서 악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장검이 손에서 빠져나가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좌측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막대 선생은 당검을 쥐고 그녀의 좌측 어깨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일어나거라 너무 놀라지 말라 갑자기 팍 하고 소리가 나더니 막대 선생의 손에 있던 당검이 부러졌다 그것은 악영산이 땅바닥에서 두 개의 돌멩이를 집어 막대 선생의 검에 던지니 그 당검의 몸집이 심이 가느라 부딪히자마자 즉시 두 개로 끊어졌던 것이다 이어서 악영산의 우측 손으로 돌멩이를 좌측을 향해서 급히 던졌다 막대 선생은 병기가 부러져 깜짝 놀랐고 그녀가 돌멩이를 아무것도 없는 좌측으로 던지자 그녀의 향동이 심이 과상하여 그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 돌멩이는 방향을 바뀌어 날라오더니 막대 선생의 우측 가슴에 와 두디쳤다 퍽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어서 우드득 소리가 나더니 그의 가슴에 뼈가 삽시간에 몇 개가 부러지고 입에서는 선율을 내뿜었다 이런 예기치 못한 행동 또한 놀라웠지만 악영산의 동작이 심이 빠르고 괴상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막대 선생이 선기를 잡은 직후 더 이상 초식을 쓰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어나거라 당황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이것은 선배와 후배가 시합을 하여 승부가 정해졌을 때 응당이 있어야 할 예의였다 그러나 이렇듯 돌멩이를 집어들고 던지는 초식이란 실루 귀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동작이었다 영호충은 악영산이 쓴 이 두 초식이 바로 마교장로가 형상검법을 와해시킬 때 쓰는 절묘한 초식임을 알았다 그러나 석벽 위에 조각되어 있던 무기는 한 쌍의 동추였다 악영산은 둥그런 돌멩이를 동추 대신에 사용하였다 돌멩이의 위력은 동추보다는 못하지만 던질 때 공격을 감히 시키기만 한다면 돌멩이와 동추는 그리 별 차이가 없었다 악불구는 몸을 날려 앞으로 나오더니 팍하고 악영산의 뺨을 때리며 일가를 했다 막대 선생께서 분명히 너에게 양보를 해주셨는데 너는 어찌 감히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느냐 허리를 구부려 막대 선생을 부추기며 말을 했다 막형 딸년이 너무나 철이 없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대 선생은 씁쓸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장군의 집안에 용이 나오는 법이오 정말로 대대나오 이 두 마디를 말하고 왁하고 구역질을 하더니 새빨간 피를 토해냈다 형산파에 두 명의 사재가 달려나와 그를 부축해서 돌아갔다 악불구는 환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영호충은 악영산의 좌측 뺨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뺨에는 다섯 손가락의 자국이 완연하게 드러나자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심하게 그녀에게 손찌검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악영산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입가가 약간 움직 예쁜 표정은 여전히 굳세 보였다 영호충은 그래서 생각하기를 옛날 나와 그녀가 화산에 있을 때 그녀가 장난이 심해서 사부님과 사모님에게 욕을 얻어듣고 속이 상할 때 이러한 가련하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어 그때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를 웃기곤 했지 소삼애가 제일 좋아하고 금방 화가 풀어지는 것은 바로 나하고 검시업을 하는 것이었지 나는 그때 실수를 한 척 가장하여 그녀에게 저주었지 절대로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조금 전까지 어렴풋이 짐작을 했던 것들이 갑자기 맑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 그녀가 어째서 사과에 갔을까 그녀가 결혼한 다음 그 옛날 내가 그녀에게 쏟은 정을 잊지 못해서 혼자 사과에 가서 옛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동굴의 입구는 내가 돌멩이로 잘 막아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곳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짧지도 않았으며 또한 한 번만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개를 돌려 임평지를 쳐다보고는 깊이 생각을 하였다 임사제와 그녀응 신혼임으로 응당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일고 그늘진 구석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표정이 우울할까 소사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뺨을 얻어 맞아서 남편으로서 응당이 가서 위안을 해주어야 할 텐데 어째서 저렇듯 무관심한 척하고 있을까 너무 못 인정하구나 그는 나경산이 자기 생각을 하기 위해 사과에 가서 그 옛날의 추억을 더듬었다고 생각하였다 단지 그것이 허무맹랑한 추측인지도 몰랐지만 그는 희미하게 아경산이 그 벼랑에 가서 빗물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그리고 임평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또한 자기의 사랑을 젖버리고 한없이 후회를 하고 있는 아경산의 모습을 실제로 보는 듯하였다 고개를 들자 아경산은 허리를 숙여 검을 짚고 있었으며 눈물방 오리풀에 떨어져 그 풀이 활처럼 휘어지는 광경을 보았다 영호충의 가슴에는 충동이 일어났다 나는 당연히 그녀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거두게 해야 한다 그의 눈에 이 숭산의 봉선대는 이미 화산이 옥려봉이 되어 있어두며 수천명의 강호의 사내들을 그 옥려봉의 수많은 잡초와 나무들로 보였다 또한 그의 눈에 아경산은 자기가 밤낮으로 온 마음을 닿아여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 옛날 그는 그녀를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엉뚱한 짓을 했는가 어찌 오늘이라고 뒷손을 쥐고 멍청하게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그는 큰 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오더니 말을 했다 소사 소사 그녀의 우울한 마음을 풀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겨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태산 형산 두파의 장문인을 이기셨소 정말로 대단한 건법이오 그러나 나 항산파는 거기에 승복이 되지 않소 당신이 항산파의 건법으로 나와 함께 겨뤄보지 않겠소 악영사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마치 무슨 생각을 하는 듯하였다 한참 지나자 비로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졌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악 선생님의 재주는 비록 대단하지만 오악검파 각파의 건법을 다 통달했다고 나는 믿지 않소 악영사는 고개를 들며 말을 했다 당신도 본래는 항산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항산파의 장문인이 되었고 또한 항산파의 건법을 통달하지 않으셔듭니까 뺨에는 눈물이 여전히 줄줄 흘렀다 영호충은 그녀의 말이 매우 부드럽고 우호적인 감을 주자 내심 매우 기었다 그래서 암암리의 생각을 하였다 내가 진짜인 것처럼 가장을 해야 된다 절대로 그녀가 내가 고의로 양보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정통했다는 말을 들으니 몸둘 발을 모르겠소 그러나 나는 이미 항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으므로 항산파의 건법을 자주 연마하였소 그래서 나는 지금 항산파의 건법으로 가르침을 청하니 당신도 항산파의 건법으로 이에 응해주시오 만약 사용하는 건법이 항산일파의 것이 아니라면 승부는 거기에서 판명이 될 것이오 내 의견이 어떻소 승리를 했지만 그것은 패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의심을 품지는 않을 것이다 악영사는 말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장검을 들어 공중의 반원을 그리며 비스듬하게 영호충을 향해서 찔러 들어왔다 항산파의 몇 제자들은 동시에 억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군웅들은 항산파의 건법을 모르고 있었으나 이 몇 제자가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또한 그 외마디 소리에 감탄의 뜻이 충분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악영산의 일초식은 틀림없이 항산의 건법임을 알았고 초식 또한 비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사용하는 것은 사과의 뒷동굴에 조각되어 있는 초식이었다 이 초식은 틀림없이 영호충이 항산파 여러 제자에게 전수해 준 것이었다 영호충은 검을 들어 막았다 항산파의 건법은 둥그런 원이 하나의 형이 되고 매 일초의 건법 중에서 부드러운 힘이 내포되었으며 적과 대결할 때 열 개의 초식 중에 아홉 초식은 공격을 막는 것이고 단지 일초식만이 공격형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항산파의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또한 두 눈으로 정정사태가 여러 차례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때 그가 펼치는 초식은 모두 원형을 그리고 있었다 비록 통달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항산파 건법의 정수를 깊이 터득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방쟁대사 충어도장 개방방주 좌냝선 등은 항산건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영호충은 항산파의 출신이 아니면서 항산파의 건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평범한 초식 중에는 아맘 리의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으며 항산파의 무공 멸리장침의 요결과 일치됨을 보자 모두 내심혈을 찾다 그들은 모두 수백 년 동안 항산 문화는 비구니가 주가되고 출가한 사람들이라 자비로움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었으며 더욱이 여자들이라 도검을 그리 가까이 하지 않았고 무예를 배우는 것은 단지 몸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멸리장침의 요결은 마치 한 개의 손주머니에 바늘을 숨겨둔 것과 같았다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으면 이 바늘 주머니는 온순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나 만약 손으로 꽉 쥐면 손주머니에 숨겨져 있는 바늘이 손바닥을 찌르는 것이다 손바닥에 바늘이 찔리는 정도는 그 바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힘이 얼마나 써졌느냐에 달렸다 힘을 작게 사용하면 상처를 깊게 받지 않을 것이고 사용한 힘이 크다면 상처는 깊을 것이다 이 무공의 요결은 불가의 인과응보선과 악은 모두가 마 음으로부터 생긴다는 이치에서 유래된 것이다 영호충은 독고구검을 배우고 난후로부터 모든 무공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권법은 본래가 그 정신이나 뜻을 중히 여기고 초식은 그리 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때 사용하는 항상 권법의 방향과 변화는 원래 초식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항상 껌 외에 그 정신을 충분히 펼치고 있었다 각 파의 고수들은 비록 항상 권법을 알지만 아는 것은 대충 예쁜 자세의 변화나 차이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호충의 검해를 보고 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항상파의 장문인이 된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니구나 알고 보니 벌써 정안정정 여러 사태에게서 항상 권법의 진술을 전수받았구나 오직 항상파 문화의 제자인 의화 의정 등만이 그가 사용하는 초식이 사부에게 배운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항상 권법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더욱 깊게 발전시켰던 것이다 영호충과 악영산 두 사람이 사용하는 항상파의 권법은 모두가 사과의 동굴에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영호충의 권법의 밑바탕은 원래 악영산보다도 한수가 위었으며 항산파의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므로 그가 알고 있는 항산파 권법의 범위는 악영산이 실로 미치지 못하였다 두 사람이 시합할 때 영호충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면 수초 사이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 것이다 30여 초식을 맞붙고 난 후에 악영산은 그 석벽에서 배워온 검초식이 바닥이 났다 별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였다 다행히 이 권법은 정묘하고 복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으며 1초와 1초 사이에는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1초식부터 36초식까지 마치 한 줄기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어지지가 않았다 그녀의 검초가 중복이 되었지만 석벽의 권법을 배운 영호충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악영산의 검초는 너무나 치밀하였다 영호충은 법식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두 사람이 배운 검초는 똑같았으므로 항산파의 권법의 정수를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하나씩 보여주었다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흡족해하였으며 모두들 갈채를 보냈다 어떤 자가 말을 했다 영호충은 항산파의 장문인이므로 그가 이리 멋진 권법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나 악씨 집안의 악소전은 분명히 화산파의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권법을 할 줄 알았을까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 영호충도 본래는 악선생의 문화의 사람이었고 또한 화산파의 제일 큰 제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이 권법은 할 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악선생이 친히 전술을 해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듯이 박진감 넘치는 묘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했다 악선생은 태산 형산 화산 항산 내파의 권법에 정통하십니다 보아하니 숭산 권법도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오악파 장문인의 자리는 틀림없이 그분의 것일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숭산 좌장문의 권법은 악선생보다는 한수가 위입니다 무공이란 다양성보다는 얼마나 정통하게 깊이 터득하고 있느냐에 달렸지요 당신이 설사 천하의 무공을 다할 줄 알아고 정통하지 못하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좌장문은 숭산 권법 하나만 가지고 악선생의 오파의 권법을 능히 깰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한 사람이 말을 했다 당신은 무엇을 안다고 그리 큰 소리를 땅땅 치시오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내 말은 헛소리가 아니오 만약 못 믿겠다면 50량의 은을 걸고 내기를 합시다 먼저 말한 사람이 말을 했다 쨰쨰하게 무슨 50량이오 걸려면 100량 것이오 지금 당장 현금으로 합시다 저서 어거지를 부린다면 항산파 문화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했다 좋소 그렇다면 100량을 겁시다 그런데 항산파의 문화의 사람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먼저 말한 사람이 말을 했다 저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면 항산파의 비군이보다도 못하다는 소리요 그 사람은 퇴타고 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때 악영산의 초식은 갈수록 빨랐다 영호충은 그녀의 아리따운 몸매를 보고는 그 옛날 화산에서 함께 무술 연마할 때의 정경이 생각났다 점점 정신이 무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멍청해졌다 눈앞에서 그녀의 일검이 찔러 들어오자 되는대로 1초식을 써서 반격을 하였다 금방 쓴 1초식이 항산파의 검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다 악영산은 멈칫하면서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청매여두 그리고는 이어서 일검을 반격하여 영호충의 이마를 향해서 깎아 내려갔다 영호충도 멈칫하더니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유협삼이 그들 두 사람이 쓰고 있는 항산검법은 식만 알고 있을 뿐 그 명칭은 모르고 있었다 조금 전에 교환한 2초식은 항산검법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이 화산에서 같이 검을 연마할 때 창안에 낸 충영검법이었다 충은 영호충의 충이고 영은 악영산의 영이었다 두 사람이 놀면서 같이 연구해 낸 검술이었다 영호충은 타고난 재능이 사매보다는 영리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틀에 구애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창안에 내곤 하였다 이 검법은 비록 두 사람이 함께 창안했다고 하지만 십중팔구 영호충이 생각해낸 것이다 당시에 두 사람의 무공의 조에는 그리 깊지 않아서 이 검법은 그리 대단한 초식은 되지 못했다 단지 두 사람이 항상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연습은 해왔기 때문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영호충이 무의식 중으로 청매어두의 초식을 쓰자 악영산 또한 우엽사미의 초식으로 대항하였다 두 사람은 본시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초식을 썼지만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졌다 영호충의 손이 더 빨라지면서 무중초견의 초식으로 반격하자 악영산은 바로 우후사봉의 초식으로 대항하였다 이 검법은 두 사람이 화산에 있을 때 수백 번 연습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악선생과 악, 부인이 알면 힐책을 할까봐 염려되어 지금까지 제삼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여 천하의 영웅들 앞에서 자기들이 창안에 낸 검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잠깐 사이에 두 사람은 십여초식을 전개하였다 영호충은 벌써 옛날 화산에서 검을 연마하는 상황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악영산조차도 점점 자기가 이미 시집간 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수천명의 강호의 사내들 앞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초식을 전개하고 있으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행동의 구속을 받지 않고 대사형과 두 사람이 창안에는 멋진 검법을 연기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호충은 그녀의 얼굴에 안색이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눈망울 속에는 기쁜 빛이 영역해지자 조금 전에 아버지에게 얻어낮은 티를 깨끗하게 잊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오늘 나는 그녀가 줄곧 우울에 있고 안색이 심히 초췌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얼굴에 희색이 돌고 기쁜 표정이 되었구나 아 이 충영검법이 천초 만초가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언제까지도 이렇게 지낼 텐데 그가 사과에서 악영산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지금에야 비로소 소사매가 자기를 옛날처럼 대해주자 자기도 모르게 무한한 기쁨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또 20여 초식을 맞붙었다 악영산의 장검은 그의 좌측 다리를 향해서 들어갔다 영호충은 좌측 다리를 날려 그녀의 검신을 향해서 걷어찼다 악영산의 검끝이 아래로 숙여지더니 그의 발바닥을 향해서 내리쳤다 영호충의 장검은 급히 그녀의 우측 허리를 공격했다 악영산의 검날은 비스듬하게 돌더니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면서 쌍검이 서로 부딪혀 검끝이 진동을 하였다 두 사람은 검을 들어 앞으로 나아갔다 동시에 질풍처럼 상대방의 목구멍을 향해 들어갔다 초식은 신속하게 잃을 데 없었다 쌍검이 부딪히는 기세를 보아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었다 그 기세는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 옆에서 구경을 하던 군웅들은 모두들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쨍그랑하고 가벼운 소리가 들리더니 쌍검의 검끝이 허공중에 맞부딪혀 불꽃이 튕겼다 두 자루에 장검이 휘어져 호형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사람의 손이 쭉 뻗어 나오더니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 동시에 그 흰을 빌려 뒤로 물러났다 이 두 자루에 장검이 이렇듯이 겨우 묘하게 변화를 이루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질풍처럼 빠른 가운데 허공에서 서로 만나 검 끝의 날과 날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은 수만 차례 검시합을 한다 하여도 그런 상황이 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칼날과 칼날이 서로 부딪혔던 것이다 쌍검이 이렇듯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은 수천 수만 번 시도를 해도 한 번 될까 말까 하였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수천 수만 차례 부딪히는 연습을 하여 결국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 검법은 반드시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며 두 사람이 초식을 쓰는 방향과 힘은 반드시 정확해야만 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쌍검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에서 검 끝이 서로 부딪히고 검신이 호형으로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검법을 다른 사람은 상대할 때 쓴다면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적었다 그러나 영호충과 악영산에게 이것은 하나의 어렵고도 재미있는 놀이였다 두 사람은 1초식이 숙달된 후에 한 걸음 연마를 하여 검 끝이 서로 부딪힐 때 불꽃을 튀기게 했던 것이다 그 두 사람이 화산에서 2초식을 연마할 때 악영산은 2초식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때 영호충은 말하였다 당신의 2초식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으면 하오 악영산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쌍검이 빠르고 말카로우며 정말로 생명을 돌보지 않으니 동기여진이라고 부르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동기여진이라고 하니 당신과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인 것 같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신이 죽고 내가 살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떻소 악영산은 삐죽거리며 말을 했다 왜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해야 옳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내가 본래 당신이 죽고 내가 산다고 하였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 무슨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정말로 헉 갈리는군요 이 일초식은 그 누구도 죽지 않았으니 동생공사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영호충은 손바닥을 치며 좋다고 외쳤다 악영산은 이 동생공사라는 말에 너무나 친밀감을 느껴 그래서 검을 거두고 몸을 돌려 뒤로 도망쳤다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군웅들은 두 사람이 죽음에서 빠져나오자 실로 위험 천만이었다 손에는 땀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소리를 치며 갈채를 보내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날 소림사에서 악불군은 영호충과 시합을 했을 때 그가 다시 화산문화에 돌아오기를 권하기 위해서 충영검법에 몇 초식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초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악불군은 비록 암암리에 두 사람이 검을 연마하는 것을 훔쳐보아 충영검법의 초식을 훤히 알고 있었으나 이 쓸모없는 동생공사의 초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방증충허좌냝선조차도 이 일초식을 봤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었다 영영의 놀라움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은 허공에서 뒤로 빠져나오더니 모두 입가에는 웃음기가 돌고 있었으며 표정과 자태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에 휩싸여 있는 듯 하였다 두 사람은 검법을 펼쳐 다시 한몸이 된 듯 서로 엉키었다 두 사람은 화산에서 이 검법은 창안했을 때 사형 사매간에 정이 투합되고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검초 중에는 장난기가 다분히 섞여 있었고 살생의 의미는 적었다 지금 두 사람이 서로 검을 마주하고 있었으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날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의 눈가에는 점점 그 옛날 어렸을 때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듯 하였다 두 사람은 말이 무술 시합을 하고 있지 칼춤을 춘다는 것이 제격인 듯 하였다 이 칼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즐기는 그러한 칼춤이었다 갑자기 사람 무리 속에서 흥 하고 작게 냉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악영사는 이 작게 냉소하는 사람이 임평지의 목소리임을 알고 내심 멈칫하였다 내가 대사형과 이렇게 계속해 간다면 큰일 나겠구나 장검을 한 바퀴 돌리더니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리쳤다 기세는 힘이 있고 질풍처럼 빨랐으며 그 자세는 아름답기가 그지 없었다 그것은 바로 화산파의 옥녀검 19식 중에 1초식이었다 임평지의 그 차가운 냉소 소리를 영호충도 들었다 악영사는 즉시 초식을 바꾸고 검의 기세는 상당히 날카로웠으며 조금 전에 충영관법을 사용할 때처럼 그러한 끈끈한 정이 없음을 보고 그는 마음속이 시큰해왔다 여러가지 옛날 일이 삽시간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 자기가 사부님에게 벌을 받아 사과에서 벽을 향해 면벽을 하고 있을 때 소삼에는 날마다 자기에게 밥을 날라다 주었다 언젠가 큰 눈이 내려 두 사람이 산동굴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던 생각들이 떠올랐으며 또 소삼에가 병이 나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어찌된 영문인지 임평지가 그녀의 환심은 사고로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또 그날 소삼에가 사모님에게 옥력엄 식구식을 배운 직후에 사과에 올라와 자기에게 그 초식을 보여주었던 정경 또한 떠올랐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모두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로 이때 악영산의 장검이 그의 가슴 앞에 이르렀다 영호충은 머리가 혼란되어 좌측 손에 중지를 튕겼다 쨍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공교롭게도 그녀의 장검을 튕기게 하였다 악영산은 손잡이를 거머쥐지 못하고 장검이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와 똑바로 하늘 위로 솟구쳤다 영호충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암한 니네 큰일 났군 하고 외쳤다 악영산의 표정이 울상이 되고 마치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듯 하였다 당일 영호충이 사과에 해서 바로 이런 행동으로 그녀가 아끼고 좋아했던 벽화검 물 튕기어 깊은 계곡 속으로 빠트렸던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약간 틈이 생기었는데 뜻밖의 오늘 다시 그러한 일을 재현했던 것이다 그 후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곤 했는데 그때 자기가 악영산의 장검을 튕겨버린 것은 임평지에게 질투를 느껴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 오늘 임평지의 냉소하는 소리를 듣고 악영산의 표정이 즉시 변하자 자기 그 옛날 버릇이 다시 폭발했던 것이다 그날 사과에 해서 그가 손가락으로 이미 악영산의 손에서 장검을 튕겨서 날려보냈는데 지금 그의 몸에는 내공이 충만되어 있어 그때와는 천영지차였다 그 장검은 똑바로 하늘로 치솟아 오르더니 한참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순간 무엇인가 생각이 스쳐갔다 나는 본시 소사매에게 고의로 져주어 그녀가 웃도록 말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녀의 장검을 튕겨 빼버렸으니 고의적으로 천하의 영웅들 면전에서 그녀의 체면을 깎이게 말들고 만 것이다 내가 이러한 비굴한 수단으로 소사매가 나에게 잘해준 그런 정분에 대한 보답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장검이 허공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오자 몸을 비틀거리더니 외쳤다 참 멋진 항산검법이요 마치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자기 몸을 그 검이 내려오는 쪽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퍽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더니 장검이 그의 좌측 어깨에 똑바로 박혔다 영호충은 앞으로 꼬꾸라졌다 장검은 그를 마치 땅바닥에 다 박아 놓은 듯 하였다 이런 변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군웅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모두 깜짝 놀랬다 박영산은 놀라서 외쳤다 대사형 한 명의 수염이 난 사내가 달려와 다가오더니 장검을 뽑아내고 영호충은 껴안았다 영호충의 어깨에 난 상처에는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항산파의 십여 명의 여제자들은 급히 그를 애워쌌다 서로 다투어 약을 꺼내어 그에게 싸매주었다 박영산은 그의 생사가 궁금하여 달려가서 보려고 하였다 건강이 번쩍이더니 두 자루의 장검이 그녀의 길을 막고 한 명의 비군인은 일깔했다 정말로 악독한 계집이구나 박영산은 멈칫하여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자기 자신도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다 악불군의 허공을 가로지르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영산아 너는 태산 형산 항산 세파의 건법으로 세파의 장문인을 물리쳤으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악영산의 장검이 손을 빠져나가게 된 것은 분명히 영호충이 손가락으로 튕겨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구능들은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영호충이 그녀의 장검에 맞아 쓰러진 것도 어면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초식이 정말 항산의 건법인가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충현 건법으로 격돌하고 있을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짐작도 못하였다 마지막 이 1초식이 너무나 뜻밖이라 모두들 그런 갑작스런 상황에 깜짝 놀라고 있었다 이때 악불군이 세파의 건법으로 세파의 장문인을 격파시켰다고 딸을 칭찬하는 말을 하자 공중에서 떨어지는 검이 틀림없이 항산의 건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2초식과 항산의 건법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공공연히 악불군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었다 악영산이 땅바닥에 장검을 집어들자 검신에는 핏빛이 역력하였다 악영산의 마음속이 두근두근 마구 뛰었다 단지 생각하기를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그가 죽는다면 나는 나는 군웅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산 1파는 악선생이 정진하고 연구하여 태산 형산항산 등 여러파의 건법을 모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찬탄을 금할 길이 없군요 오악파의 장문의 자, 이를 악선생이 맞지 않는다면 이 천하에는 마땅한 사람을 고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옷차림새가 남루한 바로 개방의 해방주였다 그도 역시 방증충허 두 사람의 마음과 같이 벌써 좌냝선이 오악건파를 하나로 합병하려고 하는 심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무림에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불똥이 개방의 머리에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점잖고 군자의 칭호를 받는 악불군이 오악파의 장문을 맞는다면 야심이 너무 큰 좌냝선보다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옛날부터 개방은 강호해서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개방의 방주가 이렇게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 때부분이 감이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음산하게 말을 했다 악소저가 태산형산항산의 권법에 정통한 것은 틀림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오 만약 숭산 권법으로 내 수중에 장검을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 숭산의 모든 사람은 기꺼이 악선생을 장문인으로 모실 것이오 말하는 사람은 바로 좌냝선이었다 말을 하면서 가운데로 나서더니 좌측 손으로 칼집을 누르자 싹 하고 소리가 났다 장검이 칼집에서 튀어나오면서 푸른 빛을 바라더니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는 우측 손을 내밀어 그 칼의 칼자루를 거머쥐었다 그의 이런 동작은 나름 딱기 그지 없었다 좌측 손으로 칼집을 누르자 내공의 힘에 의해 장검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으니 그 내공의 깊이란 실로 예측할 수 없었다 숭산 문화의 제자들은 큰 소리로 환호를 질렀을 뿐 아니라 역시 다른 파의 군웅들도 갈채를 보냈다 악영산은 말했다 전 단지 십삼건만을 쓰겠습니다 십삼건만으로 좌사백님을 이기지 못한다면 좌냝선은 마음속으로 크게 진노하였다 이런 어린애 같은 계집아이가 공공연하게 나에게 도전을 한다는 것도 이미 방자하기 그지없는데 더욱이 13초로 한정을 그어놓다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나를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냉랭히 말하였다 만약에 내가 13초 안으로 내 머리를 같이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악영산은 말을 하였다 전 제가 어찌 좌사백님의 맞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려는 단지 숭산파의 검법 중 13초를 배웠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저에게 전수를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좌사백님께 한번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좌냝선은 흥하고 콧소리를 냈다 악영산은 말을 하였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3초의 숭산검법은 비록 숭산의 초수이지만 내 손에서 그 초식을 쓴다면 불과 1초도 쓰기도 전에 좌사백님에게 제압을 당하고 또한 두 번째 초식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행선은 또 흥하고 콧방귀를 끼고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악영산은 처음에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심히 떨렸다 그것은 조금 전에 결투를 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좌행선과 같은 무림의 큰 인물 앞에서 말을 하자니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져 그러는지는 확실히 몰랐다 말이 여기까지 이르자 목소리는 점점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했다 제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좌사백님이 숭산파의 첫 번째 고수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악검파 중에 인류 고수라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무공이 아무리 높하고 아버지처럼 오악검파의 검법에 모두 정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정통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애 비는 단지 그 껍데기만을 만져봤을 뿐이다 내가 만약에 믿지 못하겠다면 너의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그 고향이 재준 없는 듯한 실력으로 천하에서 이름이 쟁쟁한 좌사백님의 숭산권법 앞에서 3초씩만 넘겨보아라 이렇게 된다면 나는 너를 대단하게 여기겠고 내 착한 아이라고 인정하겠다 좌행선은 냉소하며 말을 했다 만약 내가 3초씩 안으로 나를 격퇴시킨다면 너는 악선생의 착한 딸이 되겠구나 악영사는 말을 했다 좌사백님의 권법은 실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숭산파의 수백 년 동안 보기 드문 인재이십니다 진련은 막 아버지로부터 전술을 받고 숭산파의 권법을 겨우 몇 수 배웠을 뿐인데 어찌 그런 망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3초씩만 넘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 또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사백님 앞에서 23초의 숭산 권법만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소원은 충분합니다 좌행선은 내심 생각하기를 23초씩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내게 3초씩만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좌측 손에 엄지 식지 중지 손가락을 내밀어 검 끝을 잡더니 우측 손을 살짝 놓자 장검은 갑자기 튕겨오르더니 검자루가 앞쪽으로 향하고 계속해서 움직였다 좌행선은 말을 했다 자 앞으로 봐라 좌행선이 이런 초수를 선보이자 군웅들은 삽시간에 술랑거렸다 좌측 손으로 검을 쓴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 손가락으로 검 끝을 거머쥐고 칼자루만으로 상대방을 격퇴시키려 하는구나 이것은 맨손으로 칼과 대항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손가락으로 검 끝을 거머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칼날이 약간만이라도 움직인다면 자기의 손가락이 다치게 되는 것인데 그 어찌 힘을 쓸 수가 있겠는가 그가 이런 기법을 쓴다는 것은 물론 악영산을 10분 경멸하고 있었으며 내심 크게 진노하여 고의적으로 신공을 써서 현장의 분위기를 놀래주려고 했던 것이다 악영산은 그가 이렇게 검을 거머쥐자 자기도 모르게 섬뜩하였다 내심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무공인가 아버지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마음속으로 약간 겁이 났다 또 생각하기를 이리 여기까지 으르렀는데 무서워한다고 방법이 없지 아니한가 이런 바쁜 와중 속에서도 그녀는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을 흘끔 훔쳐봤다 그들은 아직도 삥 둘러있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호충의 상처는 그리 깊지 않고 생명 또한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즉시 장검을 세우더니 검을 들어 정수리를 지나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 만학조종의 일초식을 썼다 이 초식은 바로 숭산의 정통 권법이었다 이 일초식에는 심히 공손함이 배어 있었다 숭산의 여러 제자들은 모두 와하고 소리를 지르며 퍽이나 만족해하였다 숭산 제자들은 선배와 초식을 겨룰 때 반드시 이 초식을 써야 했다 이 초식을 쓰는 것은 선배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르침을 청한다는 의미였다 좌냉선은 고개를 끄떡이며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초식을 쓰다니 그래도 약간의 예의가 남았구나 이 초식을 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추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박영산은 이 만학조종의 초식을 끝내자 갑자기 건강을 토해내면서 장검은 한 줄기의 무지개로 변하고 좌냉선을 향해 똑바로 들어갔다 이 1초식을 단정하고 엄하고 웅장하였는데 바로 숭산 권법의 정수었다 좌냉선은 숭산파 권법의 네팔로의 9로 등의 17로에 길고 짧음과 빠르고 느린 강도의 권법에 대해 모두 통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초식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내심 멈칫하여 생각하기를 이 초식을 무슨 초식일까 우리 숭산파 17로 건법 중에는 이 같은 초식과 비슷한 게 없는데 이상하구나 그는 숭산파의 종사일 뿐 아니라 당대 무가의 대가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파의 기묘하고 웅장하고 오묘한 검초식을 보자 그 내력과 위력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였다 눈앞 아경산의 이 일검은 내공이 그리 강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몸에 다가오면 손가락으로 튕겨서 즉시 그녀의 장검을 막고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다음 초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경산의 이 일검은 그의 가슴을 향해서 찍어들어 오다가 한 척 정도에 이르자 바로 거두면서 몸을 돌리더니 장검이 둥그런 원을 그리며 그의 좌측 어깨를 내리쳤다 이 일검은 숭산검법 중에 청구일용과 같았다 그러나 이 청구일용의 초식은 청순함이 있을 뿐 질박한 점은 없었다 또 마치 첩취부청과 같았다 그러나 그 초식은 첩취부청과 비교할 때 날렵한 점은 있었으나 웅장한 맛은 없었다 그리고 또 어떤 대목에 이르러서는 옥정천지와 같았다 그러나 옥정천지는 위험과 정숙한 일면이 있다 이 일초식이 아경산과 같은 젊은 여자의 검에서 뿜어 나오자 또 다른 아름답고 멋진 그런 자태를 보여주었다 좌행선의 안목은 너무나 민감하고 예리하였으며 또한 숭산파의 권법은 평생동안 연마하였으므로 모든 초식의 장단점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설령 아무리 미세한 부분일지라도 그의 머릿속에 확연하게 들어 박혀 있었던 것이다 이때 갑자기 아경산의 초식 중에 숭산권법 중에 장점이 숨겨져 있었고 또한 각 초식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손바닥이 뜨거워져드며 놀라고 기뻐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배를 보는 듯하였다 그 옛날 오악건파와 마교십장로에 두 차례에 걸친 화산의 결투에서 오파의 고수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오파의 권법에 많은 정묘한 초식은 오파의 고수를 따라 사라졌던 것이다 좌행선은 자기파에 남아있던 원로들을 모아놓고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검초를 좋든 나쁘든 간에 모두 기록을 하여 한계의 검보로 집대성하였다 이 수십 년 동안 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속아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 보완하여 하나하나 수정을 가해 숭산파의 십실로검초를 완전 무결하게 해놨던 것이다 그는 비록 새로운 검론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숭산검법을 정리한 대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 뜻하지 않게 악영산이 사용하는 검법이 자기파의 검거 중에 기재가 안 된 것이었고 또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식의 검초보다 더욱 광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초식을 대하면서 기뻐하고 찬탄을 했으며 자기 자신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만약 이 검법이 이마행, 영어충 또는 방증대사 충어도인과 같은 강력한 적의 손에서 나왔다면 좌행선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적을 맞았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검초가 절묘하다 한들 별 수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대응해야 했으므로 적의 검법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악영산의 내공이 미약하고 그리 날카롭지 못하였느며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아무 때나 그녀의 장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자세히 그녀의 검의 기세와 법도의 변화를 살피고 있었다 군웅들은 악영산의 장검이 춤추며 초식을 쓸 때마다 상대방의 몸에 한 척 정도 들어갔다 머무르자 마치 고의로 양보하는 것 같거나 또는 마치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아 보였다 좌행선은 그러나 멍청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얼굴에는 갑자기 깊은 빛이 떠올랐다가 갑자기 우울해졌으며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시합을 하는 광경을 군웅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모두 이상하고 놀란 표정을 질었다 오로지 숭산파 문화의 여러 제자들 많이 한동작 반동작을 놓칠까봐 모두들 눈도 껌뻑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악영산의 이 몇 초식의 숭산 건법은 바로 사과의 뒷동굴 석벽에서 배워온 것이다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초식은 총 67초식이었는데 악영산은 상세히 연구를 한 후 그 중에 40여 초식은 좌행선이 구사를 할 줄 알고 또 다른 몇 초식은 비록 심호하였으나 좌행선의 눈에 차지 않을 것 같았기에 그녀는 오로지 23초만이 좌행선으로 하여금 끝까지 자신의 검수를 쳐다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였다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초식은 필경은 죽은 것이고 변화를 다할 수는 없었다 악영산은 단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전개를 하였고 좌행선이 보는 앞에서 모든 초식이 짜여져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보충을 시켜 점점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시켜 나갔다 악영산은 13초식을 충분히 전개한 후 제14초식부터 또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좌행선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더 계속해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장검을 손하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일은 그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만약 계속해서 구경을 한다 해도 악영산의 검초가 그를 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녀의 병기를 손아귀에서 빼앗는다 해도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무수한 생각이 흘러갔다 이 숭상검법은 이렇듯이 기묘한데 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더 이상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 계집아이를 없애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나 이 건법을 어디 가서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악선생에게 다시 한번 시범을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만일 내가 그녀를 계속 묵인해준다면 내가 한 명의 화산파의 젊은 여자도 어찌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할 테니 그렇게 되면 내 체면은 어찌 되겠는가 아이고 아플사 이미 13초씩이 지났구나 3초씩이 아니라 13초씩이 이미 넘었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일을 호령할 수 있는 장문의 자리가 욕심나 무술을 연마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좌측 손에 세 손가락을 돌리자 수중의 장검은 뒤집혀졌다 쨍하고 소리가 나면서 악영산의 장검과 부딪혀 고두 10여 차례의 가벼운 소리가 들리면서 악영산의 손에는 손자루만 남아있을 뿐 칼날은 고두둑 10여 차례의 가벼운 소리가 들리면서 악영산의 손에는 손자루만 남아있을 뿐 칼날은 마디마디 쪼개져 10여 개의 조각으로 변해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악영산은 몸을 날려 뒤로 몇 발짝 물러서더니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좌사백님 진려가 어르신 앞에서 이미 몇 초씩의 숭산검법을 사용하였습니까 좌냉선은 눈을 딱 감고 악영산이 사용한 그 검초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그리고 눈을 뜨더니 말했다 너는 13초씩을 썼다 창으로 멋지다 쉽지 않은 일이야 악영산은 머리를 숙여 절을 하며 말했다 좌사백님의 넓은 도량으로 제가 13초의 숭산검법을 사용하여 둡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 격이 되었습니다 좌냉선의 절세신공이 악영산 수중의 장검을 뿌리치자 군웅들은 모두가 탐복을 하였다 악영산이 시합을 하기 전에 좌냉선의 면전에서 13초씩의 숭산검초를 전개해 보이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좌냉선 앞에서 겨우 3초씩은 전개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13초씩은 절대로 전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뜻밖의 좌냉선이 정신이 나간 듯 했고 그녀가 14초씩을 쓸 때 비로소 손을 쓰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암암리에 깜짝 놀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좌냉선이 원래 호색가임으로 상대방이 아름다운 젊은 여자이자 그녀에게 넋이 빠져 혼비백산하였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숭산파 가운데 한 명의 마르고 늙은 노인이 나왔다 바로 선악수 600이었다 그는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좌장문의 무공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 악소저가 우리 숭산파의 검법을 약간 배워서 어른 앞에서 추태를 보이자 좌장문님께서는 그녀의 기량이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일격에 제압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무학의 이치란 잡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한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문파의 무공이든 간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록 연말을 한다면 무림에서의 위치는 독보적일 것입니다 그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자 군웅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 닿았다 이 강호의 사내들은 극소수의 고수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단지 한 파의 무공만을 배웠을 뿐이었다 600이 무학의 이치란 잡다함에 있지 않고 정통함에 있다고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은 그 의견에 찬동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단 한 파의 무공도 정통하게 익히지 못했기에 다른 파의 무공이나 여러 개의 무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저항감이 있었다 600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이 악소전은 약간 총명에서 다른 파가 검수를 연마할 때 암암리에 훔쳐보고 약간의 검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 놓고 자칭 오악 검파의 검법에 정통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파 무공은 모두가 비전되는 사문심법이 있는 법인데 외형적인 초식을 훔쳐봐 놓고 정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웅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생각하였다 다른 파의 무공을 훔쳐본다는 것은 무림에 있어서 하나의 크나큰 금기이다 이 잘못은 당연히 악불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노자는 또 말을 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개하는 몇 개의 정묘한 초식을 보고 배워와서 자칭 한파의 무공을 정통하게 익혔다고 자만한다면 무림 중에 그 어떤 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정묘한 절초가 남아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것을 훔친다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여기까지 말을 하자 군웅 가운데 많은 사람이 폭소를 하기 시작했다 악영산이 형상검법으로 막대선생을 물리치고 항산검법으로 영호충은 패하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약간 양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태산의 검법으로 옥경자와 오금자를 꼼짝 못하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전개한 석벽 검초는 옥경자 오금자가 배운 것에 비해서 더욱 정묘하였다 단지 하나의 흠이라면 옥경자와 오금자를 쓰러뜨릴 때 쓸 줄도 모르는 대종여하의 초식을 써서 사기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태산파 중에 소수의 고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짐작을 못했다 그러나 군웅들은 다른 사람이 각파의 무공을 휜히 꿰뚫어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비록 사람 마음은 비슷해서 600이 이렇게 말하자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따르고 그 누구도 이해를 달지 않았다 600은 자기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자 매우 의기양양하여 더욱 소리 높여 말했다 그래서 이 오악파의 장문의 자리는 좌작문인이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 볼 때 한 사람이 작다 한 여러 개의 무공을 배우는 것보다는 한 가지의 정통하고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600의 말은 악불군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숭산파가 온대 수십 명의 젊은 제자들은 그의 말에 따라서 같이 비양되기 시작하였다 600은 말하였다 5화 건파 중에서 그 누가 자신있게 무공으로 좌작문을 이길 자가 있다면 나오시오 나와서 솜씨를 보여주시오 그는 이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에 대꾸를 못했다 본래 도구 극선은 틀림없이 나와서 한바탕 소란을 떨었을 텐데 이때 영영이 영어충을 치료하는데 급해서 더 이상 도구 극선들로 하여 금 나가서 숭산파 사람들과 한바판 설전을 버리도록 가르쳐 줄 시간 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독근선 등 여섯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만 볼 뿐 어찌해야 될지 작정하지 못하였다 탑탁수 정면은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 아무도 좌작문인에게 도전을 할 사람이 없는 이상 좌작문인 늘 여러 사람의 희망대로 우리 오악파의 장문인으로 모십시다 좌행선은 거짓으로 겸손을 떨며 말했다 오악파에는 인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덕도 없고 무능하여 그렇게 무거운 중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숭산파의 제7태보 탕영학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악장문의 자리는 그 소임이 막중한 자리이니 반드시 좌작문에게 청해서 그 어려운 자리를 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오악파 문화의 처녀 제자들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며 또한 강호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좌작문인께서는 등단을 하십시오 북과 꽹과리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폭죽이 또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하였다 모두 숭산의 제자들이 벌써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었다 폭죽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가운데 숭산파의 여러 제자들과 좌 냉선이 불러다 놓은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쳤다 좌작문께서는 등단하십시오 좌작문께서는 등단하시오 좌 냉선은 몸을 날리더니 가볍게 봉선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몸에는 요란스레 옷을 입고 있어서 서강의 노을을 받아 그 빛이 몸에 비치자 금색이 더욱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의 기상을 더욱 드농이게 해주었다 그는 폭권을 하고는 몸을 돌려 봉선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방으로 읍을 하며 말을 했다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계속 대답을 안고 어려운 자리라고 거절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하고 우림의 동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요 숭산문화의 수백 사람들은 천지가 떠나갈 듯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갑자기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좌사백님 당신이 나의 장검을 부러뜨려 놨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는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은 바로 악영산이었다 좌냉선을 말을 하였다 천하의 어묵들이 모두 이곳에 계시고 모두들 검으로 승자를 가리기로 하였소 박소저가 만약 내 수중에 있는 장검을 부러뜨렸다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박소저를 오악파의 장문인으로 추대를 했을 것이오 박영산은 말을 했다 좌사백님을 이긴다는 것은 제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악파 중에 무공이 좌사백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좌냉선이 오악파의 인물 중에서 진정으로 무서워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영호충 한 사람 뿐이었다 영호충은 악영산과 시합을 할 때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그런 생각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 때 악영산이 이렇게 말을 하자 즉시 반박했다 악소저의 견해로는 오악파 중에서 노공의 기량이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남편이란 말입니까 숭산의 여러 제자들은 모두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악영산을 말을 했다 나의 남편은 아직은 어리니 좌사백님보다는 한 수 아래일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검술은 좌사백님과 견줄만 하고 나의 아버님은 반드시 좌사백님보다는 한 수가 위일 것입니다 숭산의 여러 제자들은 괴성을 질렀다 어떤 자는 휘파람을 불렀고 또 어떤 자는 발을 동동 굴렀다 좌행선은 악불군을 향해 말했다 악선생 귀하의 따님은 귀하의 무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불군은 말했다 어린아이의 넋두리니 좌영께서는 진실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의 무공의 권법은 소림사의 방증대사 무당파의 충호도장 그리고 개방해방주 등의 여러 선배들과 견주어 볼 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좌행선의 얼굴은 삽시간에 변하였다 악불군은 방증대사 등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도 끝끝내 좌행선이라는 이름은 거론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말투는 분명히 자기의 무공이 좌행선보다는 위라는 암시를 준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간파하였다 정면은 말했다 그렇다면 좌장문인과 비교를 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악불군은 말했다 좌형과는 오랫동안 교분을 맺어왔고 서로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숭산화산 두파의 권법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해왔습니다 정형의 그 말씀은 참으로 듣기가 민망하군요 정면은 말했다 악선생의 말을 들어보건대 마치 자기 스스로 좌장문인보다는 위임을 과시하는 것 같군요 악불군은 말을 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시합을 해보라고 하지 않았소 무공에 높고 낮음을 견주는 데는 옛 현인들도 물리치지 못하였소 나는 오래전부터 좌사형에게 가르침을 청할 마음이 있었소 단지 오늘은 오악파가 새로 출발하였고 장문인은 아직 청거가 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만약에 좌사형과 겨룬다면 마치 오악파의 장문인을 노리는 꼴이 되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가 되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좌행선은 말을 했다 악형이 나를 제압하기만 한다면 오악파의 장문인은 당연히 악형에게 돌아갈 것이오 악불구는 손을 흔들고 대답했다 무공이 높다고 하여 인품 또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사 좌형을 이긴다 하더라도 오악파의 다른 고수들을 이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겸손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그 말투는 시중 자기가 좌행선에 비해서 한 수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하였다 좌행선은 들을수록 화가 복받쳤다 그래서 냉랭히 말을 했다 악형 군자검의 세 글자는 천하의 그 명성이 자자하오 군자 두 글자는 모두들 알고 있지만 이 검은 도대체 어찌된 것 인지 모두들 귀로만 듣고 있었을 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적습니다 오늘 천하의 영웅들이 이곳에 운집하였으니 악형께서 그 곰의 한 권법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안목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다 자 한번 해보시오 구경이나 해봅시다 말만 하고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슨 영웅 후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합을 해서 승부를 가리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난 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악불구는 손을 뒤로 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얼굴의 표정은 매우 엄숙했으며 양미간에는 약간의 걱정에 빛이 나타났다 좌냝선은 오아권파를 합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때 네파 고수들의 무공의 바탕을 이미 마음속 깊이 환하게 알고 있었다 이 네파 고수들의 무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파슬 중에 누구도 자 신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런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만약에 무공이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아권파를 합병한 직후에 장문인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십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 아닌가 악불군의 검법은 고명하고 또한 자아신공에 대해서는 그 조예가 얕지는 않다는 것을 그는 평소에 알고 있었다 그는 봉굴평 성불우등과 같은 검종의 고수들을 화산에 보냈었고 또 십여명의 다른 파의 고수들을 야광묘에 가서 습격하라고 파견한 바가 있는데 비록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악불군의 무공의 바탕을 이미 대충은 알고 있었다 또한 소림사에서 그와 영호충이 서로 대결하는 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놓였다 그의 권법은 비록 고 명하나 필경 자기의 적수는 아니었다 악불군은 영호충을 걷어 차근하 오히려 자기의 우측 다리가 분질러졌으므로 그의 내공 또한 별것은 아니었다 단지 영호충은 나이도 어린놈이 갑자기 권법이 크게 증진되어 그 일이 심히 마음에 걸렸었다 그렇다고 그 어린애를 걱정하느라고 몇 십 년 동안 계획해 놓은 대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물며 영호충의 장기는 검술에 있고 권법의 공력은 평범하기 짝이 없으므로 만약 진짜로 겨루어 본다고 했을 때 검초에서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권장을 쓴다면 즉시 그의 생명을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호충이 악영산의 검에 스스로 상처를 입자 천하에 모든 일은 걱정이 없었다 좌냉선은 이때 악붉은 부녀의 입에서 자신의 찬소리를 듣자 내심 생각하기를 내 놈이 어디서 어떻게 배워왔는지는 모르지만 오악검파에 실전된 검초를 배워와서 더럽게 큰 소리를 치고 있구나 내가 만약 나와 겨룰 때 그 초식을 썼다면 깜짝 놀랐겠지만 너의 딸이 먼저 썼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초식을 다시 쓴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나보다 이미 한 수가 뒤지고 있다 또 다시 생각하기를 이 자는 생각이 깊고 치밀한 자이다 만약 많은 호걸들 앞에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 차를 나의 오악파에 남겨 노드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을 했다 악형 천하의 영웅들이 당신의 묘기를 보고 싶어 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것이오 악불군은 말했다 좌형 동선은 말했다 동생은 마음을 놓으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악형을 해치지 않겠소 숭산파에 여러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 수작을 부리려면 싸우지 않는 것이 좋겠소 칼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아 싸우다 보면 해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소 만약 무섭다면 빨리 졌다고 인정을 하고 내려오시오 아직 늦지 않았소 악불군은 잔잔히 웃으면서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칼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으니 서로 겨루다 보면 몸을 다칠 수도 있을 것이오 그 말은 맞소 고개를 돌려 화산파의 제자를 향해서 말을 했다 화산 문화의 여러 제자들은 들어라 나와 좌사형은 단지 무예를 겨루는 것 뿐이고 절대로 원한이 있어 이러는 것은 아니다 만약 좌사형이 실수를 하여 나를 죽이거나 내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격돌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니 절대로 좌사백을 미워하거나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더욱이 숭산문화 사람들과 이를 벌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오악파의 의기가 상하게 될 것이니라 악영산등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좌행선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뜻밖이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악형께서 본파는 의리가 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그것 참 좋은 말씀이오 악불군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오파가 하나로 합병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큰일입니다 만약 우리 두 사람이 검을 겨루다가 화목함을 깬다면 오악파의 동문들은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합병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좌행선은 말했다 그렇소이다 내심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이미 겁을 집어먹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단숨에 그를 제압해 버리자 고수들이 시합을 할 때 내공과 초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승패의 갈림은 때때로 일시적인 기세에 성쇄가 있는 것이다 좌행선은 그가 나약함을 보이자 암암리에 기뻐하였다 싹 하고 소리를 내면서 장검을 뽑아 들었다 검이 칼집에서 나올 때 소리가 진동되어 계곡을 뒤흔들었다 알고 보니 그는 내공을 운행하여 장검을 뽑을 때 검의 날과 칼집에 암벽이 부딪혀 거대한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숭산문인들은 또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악불구는 장검을 칼집 채 허리에서 풀더니 봉선대 한쪽 뒤흵이에 내려놓고 천천히 검을 뽑았다 두 사람의 검을 뽑는 자세와 기세를 보니 이번 시합은 이미 승부가 난듯했고 시합을 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영호충의 어깨에는 장검이 들어가 등 뒤에서 앞으로 관통되어 상처가 심히 중하였다 영영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기가 신분을 감춘 것을 돌보지 않고 달려나가 장검을 뽑아들고 그를 껴안았다 항산파 여러 제자들은 서로가 다투어 애워 쌌다 의환은 배구 농담환을 꺼내어 단숨에 여러 아래 환약을 영호충의 입속에 털어넣었다 영영은 벌써 손가락으로 그의 앞가슴과 그의 사방의 혈도를 눌러서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았다 애의 천과 정악은 각각 천양 단속교를 꺼내어 그의 상처 부위에 발랐다 장문인이 상처를 입었는데 여러 제자들이 어찌 태만하고 인색할 수가 있겠는가 약이 모자랄 때라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영약을 마치 흙처럼 그의 상처 부위에 두껍게 처발랐던 것이다 영호충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말짱하였다 영영과 항산의 제자들이 화급을 다투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자 삽시간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소사매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영영과 항산의 여러 사저 사매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걱정을 끼쳤구나 즉시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고 말을 했다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여 이렇게 상처를 입었구려 괜 괜찮소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소 영영은 말했다 말을 하지 마세요 그녀는 비록 목소리를 감추고 있지만 필경 여자임으로 감정을 숨기기가 어려웠다 항산의 여러 제자들은 수염난 사내의 말투가 심히 가늘었으므로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는 나 구경 좀 합시다 의청은 대답했다 즉시 그의 몸 앞에 있는 두 명의 사매들을 제쳐 그로 하여금 악영산과 좌냉선이 시합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로 악영산이 숭산의 검법을 전개하고 좌냉선이 그녀의 검을 산산조각으로 만들고 좌냉선과 악불군이 함께 봉선대에 올라가는 광경을 그는 희미하게 모두 볼 수가 있었다 악불군은 장검으로 땅을 가리키고 몸을 돌려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더니 좌냉선과의 거리는 두 장 정도였다 그때 군웅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침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순간 숭산의 정상에는 정적이 흘렀다 영호충은 은은하고 극히 낮은 소리로 경을 읽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맹수들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공격을 한다면 관음의 힘으로 퇴치를 해주시고 구렁이와 정갈 같은 독충들이 도끼를 품고 달려든다면 관음의 힘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천둥 번개가 치고 오박이 내리고 큰 비가 오면 관음의 힘으로 모두 그치게 해주십시오 중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한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음께서 그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영호충은 그 불경 소리 속에 경건함과 열정이 충만되어 있는 것을 듣고는 의림이 또 자기를 위해서 관세음에게 기도를 하여 자기의 고초를 구원케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임을 알았다 여러 해 전에 형산성 밖에서 의림은 그를 위해 이런 경문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 의림의 따스한 눈초리와 온화하고 우아한 모습이 지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드러운 정이 일어났다 영영뿐만 아니라 의림 소삼에는 나를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내가 설령 몸이 가루가 된다고 해도 그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좌 냉선은 악불군이 검을 커머 쥐고 가슴을 막고 있었으며 좌측 손에는 검결이 쥐어져 있는데 마치 붓 한 자루를 쥐고 글자를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는 이 초식이 화산검법에 시검에우라는 것을 알았다 이 초식은 화산파 사람들이 강호의 사람들과 초식을 견줄 때 사용하는 첫 번째 초식이었다 그 뜻은 무인은 벗을 사귈 때 붓으로 사귀고 무인들은 벗을 사귈 때 무예를 겨룬다는 뜻이었다 이 일초식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과 아무런 원한이나 적의가 없으며 시합을 하는 것은 오로지 승패에 있고 생명을 노리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좌 냉선은 그의 이 초식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띄고 말을 했다 그렇게 예를 따질 필요는 없소이다 내심 생각하기를 악불구는 군자라고 칭호를 붙이는데 내가 볼 때 군자보다는 위 군자의 성분이 다분히 농후하다 그가 나에게 적의가 없다고 표명을 하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닌 것 같다 첫째로는 내심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놓이게 하여 내가 경계를 늦추는 틈을 타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우측 손을 밖으로 펼치고 좌측 손의 장검을 바깥으로 하여 숭산파의 검법인 계문견산을 전개하였다 그가 이 초식을 전개하는 것은 싸우려면 싸우지 거짓으로 수작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었으며 다분히 상대방이 위 군자라는 뜻을 풍자하고 있었다 악불구는 한숨을 내쉬더니 장검을 중궁을 향하여 바로 찔러 들어갔다 검끝은 계속해서 떨렸으며 검이 중도에 이르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위로 향했다 그것은 화산검법의 청산은은의 일초식이었다 좌행선을 일검은 위에서 아래로 똑바로 들어갔다 마치 하늘을 가를 듯한 기세였다 옆에서 관전하던 군웅들은 모두 억하고 소리를 질렀다 본래 숭산검법 중에는 이런 초식이 없었다 좌행선은 귄법 중에서 하나의 초식을 빌려 검을 손바닥 삼아 갑자기 전개했던 것이다 이 독벽화산의 초식은 심의평법하여 검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초식이었다 오하검파는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숭산검법 중에 이런 초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그 초식이 화산파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 형태를 변화시켜 들 것이다 이때 좌행선이 의식적으로 이 검초식을 전개한 것은 악불군의 화를 도둑에 하려는 것이다 숭산검법은 원래 그 기세가 웅장했으므로 이 독벽화산의 초식은 평범하기 그지 없으나 훅 하고 소리가 나면서 공중에서 질풍처럼 내려오자 산을 가르는 듯한 기세가 담겨져 있었으며 숭산검법의 모든 장기를 한순간에 모두 보여주고 있었다 악불군은 잽싸게 몸을 피하여 옆으로 일검을 내리쳐 고백삼삼의 초식으로 반격을 하였다 좌행선은 그의 태도가 근엄하고 단숨에 승부를 내려고 조급하게 굵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바로 이 싸움을 지구전으로 끌고 가려는 책략임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의 계문현상과 독벽화산 두 초식 내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색이 없어 보이자 내심 이 사람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만약 그를 경멸하여 초식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에게 성기를 잡힐 것이다 즉시 장검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급히 휘둘렀다 바로 숭산파의 정종검법인 천혜홍룡의 초식이었다 숭산의 여러 제자들은 모두가 이 초식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렇게 기세가 웅장하고 날카로운 초식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한 자루에 장검을 허공해서 가로지르더니 검신이 마치 구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똑바로 된 것 같기도 하여 장검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변화가 되었다 갑자기 갈채 소리가 크게 났다 다른 파의 군웅들은 숭산에 온 뒤로 숭산파의 사람들이 북을 치고 폭죽을 터뜨리며 좌냉선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갈채를 보내고 무사람들이 거기에 화합을 하자 내심 좋지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숭산 제자들이 큰 소리로 갈채를 보내는 소리를 듣고는 그 갈채가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 그들도 따라서 갈채를 보냈다 좌냉선의 이 천혜옥용의 초식은 한 자루에 뻣뻣하게 굳어있는 장검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용처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였다 그래서 감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태산 형산 등의 인류 고수들은 이 초식을 보자 모두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지금 봉선대에서 겨루고 있는 자가 악불군이고 내가 아니구나 좌냉선과 악불군은 각기 자기파의 검법을 구사하였다 숭산검은 그 기상이 근엄하였으며 마치 천군만마가 달려오면서 긴 창이 하늘을 뒤덮고 황사가 천리를 덮는 기세였다 화산검은 가볍고 영민하였으며 마치 봄날에 두 마리의 제비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휘젓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악불군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열쇠에 놓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봉선대 위에 검기를 보아 숭산검법이 8알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했다 악불군의 장검은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고 단지 몸을 재빨리 움직여 겉으로 빙빙 돌았다 그의 검법은 정묘하지만 그러나 정묘한 것만 갖고는 숭산검법의 적수는 되지 못했다 이 두 사람과 같은 무학의 종사들은 시합을 할 때 어떤 일정한 초식의 구애를 받지는 않는 듯하였다 좌냉선은 17로의 숭산검법을 섞어 사용하였다 악불군이 사용하는 검법은 비교적 적었으나 화상검법은 평소 변화가 복잡한 것이 장점이므로 초식의 수는 끊임이 없었다 두 사람은 또 다시 20여 초식을 맞붙었다 좌냉선은 갑자기 우측 손으로 장검을 들고 좌측 장을 맹렬하게 내밀었다 이 일장은 상대방 몸통에 36군데 요혈을 겨누고 있었다 악불군이 만약 급히 피한다면 즉시 검에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자주색 기운이 크게 성하더니 역시 좌측 장을 내밀어 좌냉선과 장을 맞부딪혔다 헝 하고 소리가 나면서 두 손바닥이 서로 부딪혔다 악불군의 몸은 뒤로 튕겨졌으며 좌냉선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악불군은 외쳤다 이 장법은 숭산파의 무공입니까? 영호충은 그 두 사람의 장이 맞부딪히자 악하고 소리를 내면서 심히 염려가 되었다 그는 좌냉선에 음산한 내공이 무섭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마행의 내공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는 대도 그의 내공의 공격을 받고 삽시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 네 사람이 모두 눈사람이 될 뻔하였던 것이다 악불군은 비록 오랫동 안기공을 연마했지만 결국 그의 실력이 이마행에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장으로 격돌하게 되면 설령 당장 뻣뻣하게 얼지는 않는다 해도 견뎌 내지는 못할 것이다 좌냉선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은 제가 홀로 창안한 장법이오 앞으로 오악파 가운데 뛰어난 제자를 골라 나의 모든 것을 전수시킬까 하오 악불군은 말했다 알고 보니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좌형에게 몇 초씩의 가르침을 더 청할까 합니다 좌냉선은 말했다 좋소 내심 생각하기를 그의 화산파의 자아신공은 퍽이나 다양하구나 나의 한빙신장의 공격을 받고도 말소리조차 떨리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즉시 장검을 흔들어 악불군을 향해서 내리찍었다 악불군은 검으로 막아내고는 수초 뒤에 펑하고 소리가 나면서 또 다시 두 사람의 손바닥이 맞부딪혔다 악불군은 장검을 빙빙 돌리면서 좌냉선의 허리춤을 향해서 찔러 들어갔다 좌냉선은 검을 아래로 하여 막군은 좌측장의 내공을 운행시켜 그의 두 눈을 향해서 똑바로 내리쳤다 이 일장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했기 때문에 그 기세야말로 심히 대단하였다 악불군의 잽싸게 좌측장을 치켜세우니 팍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의 장이 세 번째 격도를 하였다 악불군은 몸을 숙이고 바깥으로 물러섰다 좌냉선은 좌측 손바닥에서 아픈 느낌이 들었다 손을 들어보니 손바닥에는 작은 바늘 모양의 구멍이 약간 나 있었다 그곳에는 은은하게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놀라고 화가 나서 욕을 하였다 이 되먹지 않은 놈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시막불군이 손바닥에 독침을 숨겨두고 자기가 방비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자기 손바닥에 일침을 가했다는 것과 손바닥에 흐르는 피가 검은색이자 그 바늘에는 독이 묻혀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자를 군자검이라고 사람들은 칭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비굴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는 긴 숨을 내쉬더니 우측 손을 내밀어 자기의 좌측 어깨에 혈도를 세 군데 찍어서 독이 혈도를 타고 올라와 퍼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심 생각하기를 이 작은 독침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지금은 빨리 속전을 해야겠다 잘대로 그에게 시간을 질질 끌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즉시 장검을 들고 질풍처럼 공격해 들어갔다 악불군은 검을 휘두르며 반격을 했다 검초 또한 맹렬하고 매섭게 변하였다 이때 저녁 노을이 짙게 깔렸다 공선대 위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자기들의 실력을 겨루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 공선대 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었다 방증대사가 말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살기가 도는 것일까 두 사람은 수십 초를 격돌하였다 좌행선은 상대방이 몸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자 손바닥에 독이 퍼져 나갈까봐 염려되어 검을 덧바르고 강하게 사용을 하였다 악불군은 멈칫하여 막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건법이 변하더니 겁날이 수축되고 퍼지면서 초식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공선대 아래의 군웅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다투어 서로 가 낮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무슨 건법이오 묻는 사람은 많았으나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고 단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 뿐이었다 영호층은 영영의 몸에 기대어 사부가 사용하는 건법이 빠르고 이상하며 화산 건법과 너무나 상의함을 보고 내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순식간에 좌행선의 건법이 변하더니 좌행선이 사용하는 건법 또한 사부와 매우 흡사하였다 이때 두 사람의 공격과 수비 물러섬과 나아감이 서로가 발을 맞춘 듯 마치 동문사형사제가 수십 년 동안 같은 건법을 연마하여 서로가 겨루고 있는 것 같았다 이십여 초식이 지나자 좌행선은 공격을 하였으며 악불군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다 영호층은 다른 사람의 무공에서 빈틈을 잘 찾아내었다 눈앞의 사부의 검초 중에 빈틈이 갈수록 커져 상황이 급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초조해졌다 좌행선의 승리가 굳어지자 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하였다 좌행선의 일검은 갈수록 빨라 상대방의 검이 흩어지자 10초 안에 로 상대방의 검을 당해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심 기뻐하였다 과연 그의 일검이 옆으로 펼쳐지자 악불군은 검으로 막았으며 손의 힘은 퍽이나 미약하였다 좌행선이 검을 돌려 질풍처럼 내리치자 악불군은 검을 잡지 못하고 장검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환호를 내질렀다 갑자기 악불군의 빈손이 몸을 따라 올라가더니 두 손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 공격의 자세는 날카롭게 그지어벗다 그의 몸놀림이란 마치 귀신의 홀린 양 몇 바퀴 돌더니 걸음을 서쪽으로 옮겼고 손의 동작은 너무나 빨라 모든 사람들은 생각밖이었다 좌행선은 깜짝 놀라 외쳤다 이건 검을 휘둘러 초식을 써서 막았다 악불군의 장검이 땅바닥에 떨어져 봉선대에 꽂혔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다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동방불패다 영어충의 마음 또한 같았다 이때 사부가 사용하는 것은 그날 바로 동방불패가 술을 눕는 바늘로 자기들 네 사람에게 공격을 하던 것과 똑같았다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상처의 아픔도 있고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옆에 한 개의 작은 손이 들어와 자기의 겨드랑이를 바치고 있는 것조자도 느끼지 못하였다 한 쌍의 야릇한 눈빛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때 숭산 꼭대기에는 수천 개의 눈이 좌행선과 악불군의 결투를 보고 있었으나 오직 한 쌍의 눈만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시종 의림의 눈빛은 영어충의 몸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갑자기 좌행선의 외침소리가 들리더니 악불군은 뒤로 물러나 봉선대 서남쪽에 우뚝 멈추어 서 있었다 봉선대 아래와 불과 한 척 남짓되었으며 몸이 흔들거려 마치 금방이라고 떨어질 것 같았다 좌행선은 우측 손으로 장검을 휘둘렀다 휘두르는 동작은 갈수록 급하고 숭산의 검법을 모두 동원하는 듯 하였다 1초 1초가 연이어지더니 온몸의 전후 좌우의 요혈을 감쌌다 그러나 그의 검법은 정묘하고 기괴했으며 힘 또한 대단하여 1초씩 1초씩의 기세가 너무나 당당하여 많은 사람들은 모두 갈채를 보냈다 한참 지난 뒤에 좌행선은 여전히 혼자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악불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상황이 마치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의 검초는 단지 방어만 할 뿐 악불군을 향해서 1초씩도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마치 홀로 검법을 연마하는 사람 같았지 공격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갑자기 좌행선에 일격이 쭉 뻗어 나오더니 허공에 멈추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았으며 약간 머리가 기우뚱해지더니 마치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 듯 하였다 단지 그의 눈에서는 두 줄기의 가느다란 핏자욱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그의 눈이 멀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좌행선은 갑자기 대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외쳤다 나는 눈이 멀지 않았다 나는 눈이 멀지 않았다 어떤 게 같은 놈이 나보고 눈이 멀었다고 했느냐 악불군 악불군 이 못된 놈아 씨가 있는 놈이라면 즉시 이쪽으로 건너와 이 어르신과 밤새도록 300여 합을 더 싸워 보자꾸나 그는 외칠수록 더욱 소리가 커 목소리 속에는 분노와 고통과 절망이 충만하였으며 마치 한 마리의 맹수사 중상을 입고 난 후 죽을 무렵에 온 힘을 다하여 울부짖는 것과 같았다 악불군은 한쪽 귀퉁이에 서서 단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좌행선이 분명히 악불군에 의해 두 눈이 멀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입만 딱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단지 영호충과 영영만이 이 같은 결과에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악불군의 장검이 손에서 빠져나가자 그가 사용하는 초술은 바로 동방불패의 무공과 너무도 흡사하였다 그날 흑목에서 이 마행 영호충 상문천상관은 네 사람이 연합해서 동방불패와 격돌을 할 때 동방불패의 기세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영영이 양현정을 공격하자 비로소 틈을 얻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승리를 했다고 해도 이 마행은 결국은 한쪽 눈을 못쓰게 되었던 것이다 악불군의 몸놀림이 동방불패의 신속함과 비교를 할 때 비록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대일로 좌행선과 격돌을 하면 좌행선은 반드시 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두 눈은 바늘에 찔려 멀게 되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사부가 승리를 했으나 마음속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악불군의 성격은 온화하고 그를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해왔고 그는 어려서부터 사부에 대해서는 위험보다는 사랑을 더 느꼈었다 나중에 사부가 자기를 문화해서 내쫓았을 때도 그는 내심 자기 행동이 방자했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사부와 사모가 용서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조금도 원망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때 사부의 옷소맥과 바람에 펄럭이고 봉선대 위에 서 있으며 표정이 매우 근엄한 것을 보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속에는 강렬한 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악불군이 사용하는 무공익으로 하여금 동방불패의 괴상망측한 모습을 떠오르게 했는지도 몰랐고 또 어쩌면 사부의 이번 승리는 그리 정당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는 한참 멍청히 서 있다가 상처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는 풀썩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영영과 의림은 동시에 손을 내밀어 부축하고 일제히 물어봤다 어떻습니까? 영어충은 고개를 흔들며 억지로 웃음을 짓고는 말했다 아무렇지도 안 쏘이다 좌냉선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악불군 이 겁장이 씨가 있는 놈이라면 한판 겨뤄보자 요리저 리피하고 무례한 소인 베이구나 이쪽으로 건너와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한번 붙어보자 숭산파 가운데 탕영악은 말했다 너희들은 가서 사부를 부축하여 내려오거라 두 명의 대제자인 사등달과 적군은 대답을 했다 네 잽싸게 봉선대에 올라가 말했다 사부님 저희들이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좌냉선은 외쳤다 악불군아 어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겠느냐 사등달은 손을 내밀어 부축하며 말을 했다 사 사부 갑자기 차가운 빛이 번쩍이더니 번쩍이더니 좌냉선의 장검이 사등달의 좌측 어깨에서 똑바로 위측 허리까지 가로질러 내려갔다 이어서 검광이 다가오더니 적수는 이미 꼬꾸라졌다 이 두 검의 기세는 너무나 날카로워 실로 생각밖이었으며 단지 한 줄기의 선광이 번쩍이더니 두 명의 숨산파 대제자들은 이미 내 조각으로 잘라졌던 것이다 봉선대 아래의 군웅들은 일제히 외치며 깜짝 놀랐다 악불군은 걸음을 천천히 해서 봉선대 가운데로 오더니 말을 했다 좌형 당신은 이미 패인이 되었소 나는 당신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소 일이 지금에 이르렀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나와 오악파의 장문자리를 겨루려고 하시오 좌냉선은 천천히 장검을 돌리더니 검 끝으로 그의 가슴을 겨누었다 악불군의 수중에는 변기가 없었다 그 장검은 공중에서 떨어져 공선대에 꽂혀 바람에 움직이고 있었다 악불군의 두 손은 소매 속에 있었으며 눈도 껌뻑이지 않고 가슴 앞에 있는 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 끝에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며 가벼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좌냉선의 우측 소매자락은 부풀어 올라 마치 바람을 맞은 돛처럼 팽팽하였다 좌측 소매는 평편하게 밑으로 쳐져 있었으며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온몸의 경력을 모두 우측 팔에 모아놓고 있는 것이 역력하였다 내공이 부풀어 오르자 소매도 부풀어 올라 실로 대단하였다 이 일검은 실로 천금과 같은 위력을 지녔다 갑자기 흰 그림자가 급히 움직이더니 악불군은 뒤로 한 장 정도 미끌어 나갔다 그리고 바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뒤로 물러나고 앞으로 나오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는 잠시 멈춰 있다가 순식간에 뒤로 물러서고 이어서 신속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슴을 좌냉선의 검 끝에 갖다 대었다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 있었다 좌냉선의 이 맹격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결국은 악불군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좌냉선의 마음속에서는 무수한 생각이 일어났다 이 일검이 만약 똑바로 악불군의 가슴을 꽤 띵지 못하고 그가 피해버린다면 자기의 두 눈은 이미 멀었기 때문에 그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무수한 공력을 써서 오파의 합병을 계획했는데 뜻밖의 마지막에 이르러 물거품으로 변하고 오히려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뜨거운 피가 용서 숨쳤다 왁하고 소리를 내며 새빨간 피를 토해냈다 악불군은 이런 행동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벌써 몸을 피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범벼 있었다 좌냉선의 우측 손이 떨려오더니 정검이 두둥강이 나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 껄껄껄 웃었다 웃음소리는 멀리 전해져 산 계곡이 치렁치렁 울렸다 그는 웃으면서 몸을 돌리더니 한걸음 한걸음 봉선대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봉선대 가장자리에 이르자 마음속에 준비나 한 듯이 좌측다리를 차고 몸을 날려 아래로 내려왔다 숭산파의 여러 제자들이 달려가서 일제히 외쳤다 사부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화산파의 모든 작자들을 없애버립시다 좌냉선은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대장부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시합을 해서 장문인을 가리기로 했지 않느냐 기량이 높은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악선생의 무공은 나보다 한 수위다 모두들 그를 장문인으로 섬기고 다른 말은 하지 말아라 그는 눈이 처음 멀어졌을 때 놀라움 다 분노가 교차되어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진정되자 즉시 무학대종사의 신분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군웅들은 그의 이같은 행동을 보고 일세의 영웅이라 칭하며 탐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곳 숭산에는 숭산파 사람들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질의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화산파 사람들과 단판으로 승부를 가린다면 악불군의 무공이 아무리 높아도 그들을 막기는 어려웠다 오악검파와 이곳 숭산에 와서 구경을 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좌냉선의 이같은 말을 듣자 삽시간에 환호를 하였다 악선생이 오악파의 장문을 맡으시오 악선생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시오 화산파의 제자들은 덩달아 힘껏 목청을 터뜨렸다 단지 이런 변곡가 너무나 뜻밖이었기 때문에 화산문화의 사람들도 눈앞에 이 일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악불군은 봉산대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말을 했다 내가 좌사형과 기량을 겨룰 때 원래 승부만을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좌사형의 무공이 너무나 높아 내 수중의 장검을 땅에 떨어뜨리자 위급한 나머지 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를 허여 좌사형이 두 눈에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소 우리는 응당 눈을 고치는 명예를 찾아서 좌사형을 치료해 드려야 합니다 봉산대 아래의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검에는 눈이 없는데 어찌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했다 귀하는 살생의 뜻이 없었으니 그것만 보아도 의롭고 인자한 분이시오 악불군은 말했다 천만에요 그는 공수를 하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아래로 내려 올 의사는 없었다 단 아래에 어떤 사람이 외쳤다 그 누가 오악파의 장문이 되고 싶으면 단 위로 올라가 한번 겨뤄보시오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했다 몸이 좀 근질근질한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서 악선생에게 만져달라고 하시오 수백 사람이 일제히 외쳤다 악선생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시오 악선생이 오악파의 장문인 을맛으시오 악불군은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 저도 감히 뿌리치지 못하겠군요 오악파는 오늘 새로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모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형산의 사문은 앞으로도 막대선선생께서 맡아주십시오 항산 사문은 영호충 형제가 맡고 태산 사문은 목경 오금 두 분의 도장과 천문사형의 문인인 권재도장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맡아서 관리해 주시오 숭산파의 사문은 좌사형이 눈이 불편이므로 그것은 악불군은 잠시 멈췄다가 눈빛이 숭산파의 무리가 있는 곳에 가서 멈추더니 말을 했다 저의 의견으로는 탕영학 탕사형과 육백 육사형께서 좌사형과 함께 세 사람이 일상 업무를 처리해 주시오 이때 육백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건 이건 숭산문인들과 다른 파의 많은 사람들도 모두 심히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탕영학은 오랫동안 좌냝선의 부수라서 그렇다 치고 육백은 좀 전에 직설적으로 악불군을 괴롭혔으며 냉소를 하고 풍자를 하여 심히 무례하였는데 뜻밖의 알불군은 좀 전에 이를 접어두고 그를 숭산파의 일반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지정을 했던 것이다 숭산파의 문인들은 사실 좌냝선에 두 눈이 멀게 되자 모두가 심히 못마땅하여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려 이를 벌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악불군이 탕영학 600 좌냝선 세 사람을 선출하여 숭산의 사물을 맡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숭산파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고 악불군에 의해 감섭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금방 그런 기미가 누그러졌다 악불군은 말했다 우리 오악건파는 오늘 합병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이 노력을 하고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오파가 합병한 것은 단지껏 모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같은 동문이 되어 서로를 구분하지 맙시다 제가 무능하고 덕이 없지만 잠시 동안 본문이 문호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의 개혁들은 많은 형제들과 수기를 하여 결정을 하겠고 저 혼자로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모두들 피곤할 겁니다 모두들 숭산 본원에 가서 쉬도록 하고 술과 음식을 먹도록 합시다 무능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르며 서로 다투어 아래로 내려갔다 악불군이 단 아래로 내려오자 방증대사와 충어도인 등은 모두 와서 그에게 축하 인사를 하였다 방증과 충어는 내당초 좌냝선이 오파를 합병한 후 야심이 수그러지지 않아 곧바로 소림무당을 삼키고 또한 무림에 화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었다 이 사람들은 평소 악불군은 군자의 호풍을 지녔고 그가 오악일파의 문호를 막게 되자 내심 크게 마음이 놓여져 그들이 축하하는 말 속에는 진심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 방증대사는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악선생님 지금 숭산문화의 사람들은 아마도 심히 불평을 하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시주께서는 몸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남을 해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방비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주께서는 지금 숭산에 계시니 특별히 몸 관리를 잘 하시오 악불군은 말했다 네 알았습니다 방증대사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방증은 말했다 소실상과 이곳과의 거리는 지척에 놓여 있으니 그런 일이 있다면 금방 달려올 수 있을 것이오 악불군은 깊이 읍을 하며 말했다 대사님의 염려하는 마음 이 몸이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그는 또 충어도인 개방해방주 등과 몇 마디 나누고 빠른 걸음으로 영호충 앞에 이르러 물어봤다 충하 너의 상처는 괜찮으냐 그가 영호충을 화산문화에서 쫓아낸 후 처음으로 이렇듯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충하라고 불렀던 것이다 영호충은 내심 멈칫하여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괜 괜찮습니다 악불군은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서 화산에 가서 몸을 치료하도록 하여라 그러고 너는 사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악불군이 만약 몇 시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영호충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이고 대답이 금방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크게 주저하고 있고 화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다 악불군은 말했다 어찌 하겠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항산파의 약이 참 좋습니다 제자 제자는 상처가 다 나으면 다시 사부님과 사모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악불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의 진정한 마음을 살피려 하는 것 같았다 한참 지난 후에 비로소 말을 했다 그것도 좋겠지 너는 안심하고 몸을 보살피거라 내가 하루빨리 화산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겠다 영호충은 말했다 네 몸을 뒤뚱거리며 일어나서 절을 하려 하였다 악불군은 손을 내밀어 그의 우측 팔을 잡더니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일어날 필요 없다 영호충의 몸이 움츠려들며 얼굴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표정이 되었다 악불군은 흥하고 소리를 내면서 양미간에는 노색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웃는 얼굴로 바뀌더니 탄식을 하며 말했다 너의 소삼에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구나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어쨌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다행이다 이어서 의화, 의청 등 항산파에 이 대제자와 고개를 끄덕이는 채 하더니 비로소 몸을 돌려 천천히 돌아갔다 수장 밖에는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악불군이 다가오기를 기다려 서로 애워싸며 그의 무공이 대단하고 인자롭고 이를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칭찬을 하고 아부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렸다 영호충은 사부의 뒷모습이 산봉오리에서 사라지는 것과 뒤이어 각파의 사람들도 모두 봉오리를 떠나는 것을 멀거름하게 쳐다봤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한 명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군자 영호충의 몸이 뒤뚱거리더니 상처가 심히 아파왔다 이 위군자라는 말은 마치 하나의 크나큰 철추처럼 그의 가슴을 무겁게 내려치고 있었다 삽시간에 그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날씨는 점점 어두워갔다 공선대 의회는 항산파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의화는 말을 했다 장문사형님 우리도 내려가지요 그는 여전히 영호충을 장문사형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오파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고 악불군은 본파의 장문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영호충은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밤을 지셉시다 어떻습니까 그는 악불군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다시 숭산본원에 가서 그를 만나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이 말이 나오자 항산파의 많은 제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사람의 마음이랑 같아서 그 누구도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 전 복주성에서 그들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화산파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악불군이 이런지 하에 거절해버리자 항사 제자들은 그 후부터 계속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영호충이 악영산에게 상처를 입게 되자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있었고 또한 다시 악불군이 오악파의 장문자리를 빼앗자 각자는 모두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고 있었다 공선대 위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였다 의청은 말했다 장문사형께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 이곳에서 정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이 대형 말을 하면서 눈은 영영을 쳐다보았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 대형이 아니라 임소저이오 영영은 계속해서 영호충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자기의 신분을 밝히자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급히 일어나더니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되자 영호충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뒤로 쓰러지려 하였다 의림은 그의 앞에 서서 손을 내밀어 그의 좌측 어깨를 부축하더니 외쳤다 조심하세요 의화의청 등은 이미 영영과 영호충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림사에 가서 목숨을 던졌고 한 사람은 그녀를 위해서 강호의 호걸들을 이끌고 소림사를 공격했던 것이다 영호충이 항산파의 장문인에 부임했을 때 이 임소저가 친히 와서 축하를 했으며 마교의 관계를 격퇴했는데 그녀는 항산파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눈앞에 이 수염난 사내가 바로 임소저라는 말을 듣고 모두가 놀라고 기뻤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벌써 임소저를 미래의 장문인의 부인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서로 인사를 하고 심히 가깝게 지내려 하였다 의화 등은 가져온 마른 양식을 꺼내서 모두 배불리 먹고나자 잠에 빠져들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먼 곳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영호충은 비록 깊은 상처를 입고 있지만 내공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자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술라를 도는 항산파의 제자가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소리였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었다 오악 파동문인이오 장문인 악선생 밑에 있는 제자 임평지여 야간 순시를 하는 항산 제자가 물어봤다 밤중에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소 임평지는 말했다 저는 봉선대 아래에서 어떤 사람 다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적께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실 줄은 몰랐소이다 창으로 죄송하군요 말투는 심히 예의를 갖추었다 바로 이때 창노한 목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왔다 이 임가노마 내놈은 그곳에서 오악파의 동문들을 잠복시켜 놓고 이 늙은이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영호충은 이 사람이 바로 청성파의 장문인인 여창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약간 놀랬다 여창해는 임평지의 부모를 죽였으니 임사재와 여창해는 철천지 대원수이다 이곳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물론 그 빚을 갚으려는 것이겠지 임평지는 말했다 항상 여러 사적께서 이곳에서 쉬고 계실 줄은 몰랐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끝장을 봅시다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할 필요가 있소이까 여창해는 껄껄 웃더니 말했다 다른 사람의 단잠을 깨우지 말라 하하 내놈이 이곳에서 다 떠들어 놓고 퍽이나 점자는 체하는구나 사위놈이나 장인놈이나 모두 똑같은 놈들이구나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말을 해라 그래야지 모두들 안심하고 잠을 잘 것이 아니겠느냐 임평지는 냉랭하게 말했다 당신이 평생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오 당신 숭산에 있는 청성파 사람들은 당신까지 합해서 총 34명이오 내가 당신들 모두와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어찌 당신들 셋뿐이오 여창해는 하늘을 향해 껄껄 웃더니 말했다 내놈은 어떤 놈이냐 내놈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주제이더냐 너의 장인이 오악파의 장문인에 앉았으므로 내가 그의 체면을 봐서 내놈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고 검을 휘두르고 싶으면 휘둘러라 내가 내 인가에 벽사검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좀 구경이나 해보자 영호충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달빛 아래서 임평지와 여창해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으며 두 사람의 거리는 3장 정도였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그날 내가 형산에서 부상당했을 때 이 여회자가 1장으로 나를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임사제가 몸을 날려서 나를 구해주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까지 부존되어 온 것이다 만약 여회자가 1장으로 내 몸을 쳤다면 나 영호충에게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임사제가 화산에 들어온 후 무공은 크게 진보를 하였다 그러나 여회자와 비교를 할 때 필경 아직도 멀었을 것이다 그가 여회자와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사부님과 사모님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부님과 사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먼 산 바라보듯이 있을 수 없다 여창해는 냉소를 하며 말했다 속이 있는 놈이라면 응당이 청청산에 찾아와서 떳떳이 복수를 할 것이지 어째서 귀신처럼 나를 이곳으로 오라 하고 또 이곳에다 수많은 비군이를 매복시켜놨으냐 정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의화는 이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이 임시 성을 가진 자가 당신과 무슨 관계에 놓여있든 우리 항산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무슨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오 당신들이 물어뜯고 서로 죽이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구경만 할 것이오 두려우면 혼자나 두려워할 것이지 우리 항산파를 함께 싸잡아서 생각하지 마시오 그녀는 악영산에게 심히 불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악영산의 남편조차도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여창해와 좌냉선과의 교부는 심히 좋았다 이번에도 좌냉선은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 구경오라고 초청을 하였던 것이다 여창해는 이곳 숭산에 왔을 때 좌냉선이 틀림없이 오악파의 장문인이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화산파의 문인들과 원한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악파의 장문자리를 악불군이 빼앗아 버리자 처음 생각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숭산에 더 이상 머무를 기분이 나지 않아 밤에 화산하려 했었던 것이다 청성파 일행이 숭산의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임평지는 그의 몸 가까이 다가가 낮은 소리로 그에게 오늘 자시의 봉선대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 임평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였지만 표정과 말투가 심히 무례하기 짝이 없어서 그는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여창해는 깊이 생각하기를 내놈 화산파가 오악파를 새로 장악했으니 그 기염이야말로 일세를 풍미하겠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날개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고 오악파 내에는 사분오열이 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단지 내놈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것을 주의해야겠구나 그는 고의로 약속 시간을 늦추고 임평지의 몸에 바짝 따라붙어 그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지를 살피었다 임평지가 혼자서 약속 장소에 가는 것을 보고는 남암리에 기뻐서 본래는 청성파의 문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즉시 두 명의 제자만을 대동하였고 그 나머지 문인들은 흩어지게 하여 사람들이 봉우리에 응원하러 오면 즉시 소리를 내어 경고하도록 하였다 여창해는 봉우리에 올라왔을 때 봉선대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암암리에 앞불사하고 외쳤던 것이다 나는 단지 그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봉우리에 올라가는지의 여부만을 살피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봉우리에 매복시켜 놓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구나 분명히 함정에 빠졌으니 빠져나갈 궁리나 해야겠다 그는 항산파의 무공검수리 청성파와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비록 세 분의 선배대사가 죽음을 당하고 영호층이 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어 지금 항산파에는 인재가 없고 고수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필경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약 수백 명의 비군이들이 한데 어울려 공격을 한다면 그 위력이야말로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의화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비록 자기 이름을 똑바로 부르고 심히 무례하였지만 말투 속에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보고 마음이 놓여 말했다 여러분께서 가만히 있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오 여러분께서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청성파의 검수리 화산파의 검법과는 무엇이 다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춘 후 또 말을 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불군이 숭산의 좌사형을 이겨 그 검법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시오 무림 중에 모든 각판은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가 있는 법이오 화산검법이 절대로 독보처나는 할 수 없소 내가 보건대 항산검법은 화산검법보다도 한 수위입니다 그의 이 몇 마디는 원래의 뜻과 크게 벗어났다 항산문인들이 어찌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나 의화는 그의 아부가 섞인 말을 받아주지 않고 말을 했다 당신들 둘이 싸움은 하려면 통쾌하게 빨리 하시오 한밤중에 이곳에서 떠들고 모든 사람들을 깨운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오 여창애는 내심 진노하였다 깊이 생각하기를 오늘 이 몸이 이 인간 놈을 상대해야 하고 또 홀로 떨어져 중과 부적이라 냄새 나는 비군이들과 상대를 할 수 없구나 앞으로 너의 항산파 문인들이 강호해서 이 어르신의 손에 걸리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의 사람댐은 본래 협소하고 또한 스스로 자존자대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무림의 후배들이 자기를 공경하지 않으면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의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평실하면 그는 벌써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평진은 앞으로 두어 걸음 걸어 나오더니 말을 했다 여창애 당신은 우리집의 건보를 호시탐탐 노리고 나의 부모님을 살해했으며 나의 보기표국표에 있던 수십 사람들은 모두 당신 청성파 수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 원한을 오늘에야 비로소 갚아주겠다 여창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내 큰아들이 내 놈의 손에 죽어 내 놈이 나를 찾아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 놈을 천 갈래 망갈래 찢어놓으려 했다 내 놈은 화산 문호의 비호를 받아 악불구넷에 기댔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여창애는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칼집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이날은 바로 보름이어서 달빛은 휘엄청 밝았다 그의 몸은 비록 작았지만 검은 상당한 길어서 달빛과 검광이 서로 어우러져 흐르는 물과도 같았다 그의 몸이 서서히 움직거리자 이 일검의 기세는 실로 비범했다 항산파 제자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이 땅딸보의 이름이 강호의 자자한 대정말로 대단하구나 임평진은 여전히 칼을 뽑지 않고 또 앞으로 두어 걸음 걸어나갔다 여창애와 거리가 한 장 정도에 이르자 고개를 옆으로 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속에서 마치 불덩이를 토해내는 것 같았다 여창애는 그가 검을 뽑지 않자 내심 생각하기를 내 놈이 간도 크구나 내가 병련등교의 초식을 쓰기만 하면 장검이 튀어나와 내 놈의 아랫배와 목구멍에 커다란 구멍을 내놓을 것이다 단지 내 놈이 후배니 내가 먼저 손을 쓸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일가를 했다 그래도 검을 뽑지 않겠느냐 그는 힘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다 임평지가 손에 검자루를 쥐고 장검을 뽑으려 할 때 미처 그의 장검이 칼집에 빠져나오기도 정례 병련등교의 일초식을 써서 그의 배를 찌르려 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항산파의 제자들은 그의 신속함을 찬탄할 것이고 그가 갑자기 급습했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영호충은 여창애 수중의 장검의 끝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음을 보고는 외쳤다 임사제 그가 너의 아랫배를 겨누고 있다 조심하거라 임평지는 냉소를 하더니 갑자기 질풍처럼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동작은 심이 날렵해서 순식간에 여창애와 거리가 한 척 정도로 좁혀졌다 두 사람의 코가 거의 함께 부딪힐 정도였다 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초식의 기괴함이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행동의 빠름이란 더욱 형용할 수 없었다 그가 이렇게 돌진해서 들어가자 여창애의 우측 손의 장검은 이미 상대방의 등 뒤에서 꼼짝도 못하고 묶여있었다 그는 장검을 돌려서 임평지의 등 뒤를 찌를 수 없었다 또한 임평지의 좌측 손은 이미 그의 우측 어깨를 잡고 우측 손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여창애는 자기의 견정열이 마비가 됨을 느꼈고 우측 팔은 힘이 빠져 장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임평지가 1초로 강적을 제암하는 수법의 기괴함이란 마치 악불군이 좌냝선과 싸워 이겼을 때 썼던 초식과 흡사하였고 자세 또한 똑같았다 영어충은 고개를 돌려 영영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자 낮은 소리로 외쳤다 동방불패 두 사람은 모두 상대방의 눈빛 속에서 공포감과 당황함이 뻗어나오고 있음을 보았다 틀림없이 임평지의 이 1초식은 바로 동방불패가 그날 흙목에서 사용했던 공력인 것이다 임평지는 우측 장의 공력을 아직 토하지 않았다 달빛 아래 여창애의 눈빛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공포감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임평지는 내신 말할 수 없는 통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단지 일장으로 이 철천지 원수를 죽인다면 그를 너무 편안하게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때 악영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께서 그를 잠시 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봉우리를 향해서 달려왔다 그리고는 임평지와 여창애가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흠칫 멈추었다 그녀는 앞으로 몇 발짝 걸어나가 임평지가 한쪽 손으로 이미 여창애의 요혈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그 가슴팍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헐떡이며 말을 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여창애는 오늘 우리의 손님이니 절대로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임평지는 흥하고 콧방귀를 퀴더니 여창애의 견정혈을 쥐고 있던 좌측송의 내공을 가하였다 여창애는 혈도가 더욱 마비되는 것 같았으나 바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상대방의 내공은 실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자기의 혈도가 찍혔다 내공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그는 자기의 적수는 아니었다 그래서 순간 마음속에 비분과 분노가 교차되었다 분명히 상대방의 내공은 평범하여 10년을 연마한다 해도 자기의 적수는 되지 못하는데 일시적인 잘못으로 그에게 목덜미를 잡혀 일세에 풍미했던 명성이 물거품이 되고 또한 그는 부모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사구의 분부를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박영산은 말을 했다 어버지께서 당신 보고 오늘만은 그를 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하려고 하면 어찌 오늘만이 날이겠습니까 임평지는 좌측장을 들어 철석철석하고 여창애의 뺨을 두어번 때렸다 여창애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우측손은 여전히 자기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이 손안의 내공은 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약간 힘만 쓰면 자기의 신맥은 가루가 되는 것이다 이 일장이 자기를 단숨에 죽인다면 괜찮지만 제일 염려되는 것인데 먹지도 않은 내공으로 자기를 죽은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꼴로 만들까봐 염려되었다 이 일순간에 그는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재어보고 감히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임평지는 그의 두 뺨을 때리고 껄껄 웃더니 몸을 돌려 뒤로 물러섰다 그의 몸에서 약간 떨어지자 고개를 비스듬히 하여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창애는 검을 쥐고 달려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일대종주로서 1초 사이에 상대방에게 제압을 당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나가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억지에 불과했고 무술 시합을 하다가 지는 것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한 발을 내디뎠으나 더 이상 두 발짝은 내디디지 않았다 임평지는 냉소를 하더니 몸을 돌려 가버렸다 몸을 돌려 가면서도 그는 자기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악영사는 멈칫거리다가 영호충이 봉선대 옆에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그의 몸 가까이에 다가오더니 말을 했다 대사형 상처는 어떠하신지요? 영호충은 그녀의 외치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이미 두근두근 뛰었다 이때 더욱 심신을 가눌 길이 없어서 말을 했다 나는 나는 의화는 악영산을 향해서 냉랭히 말을 했다 안심하시오 죽지는 않을 테이니 악영산은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다 눈동자는 단지 영호충만 바라보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 거미 손에서 빠져나가 나는 나는 고의로 당신을 해치려는 생각은 진정 없었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물론 나도 알고 있소 나도 물론 알고 있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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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알고 있소 그는 원래 소탈하고 직선적인 성격이었으나 소삼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치 나무토막처럼 연신나는 물론 알고 있소 라고만 말할 뿐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악영산은 말했다 당신을 이렇게 다치게 하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탓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아니오 절대로 탓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물론 당신을 탓하지 않소 악영산은 잔잔히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 가시겠소 실망을 한 듯 말끝을 흐렸다 악영산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 봉우리를 한참 내려가 보이지 않게 되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다 대사형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산파에서 화산에 온 두 분의 사저에게 우리들이 많은 신뢰를 범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화산에 돌아가면 두 분의 사저에게 즉시 사죄를 하고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알았소 그렇게 되어야지요 잘 되었소 그녀가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소나무 사이로 없어지자 갑자기 사과해서 그녀가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술과 밥을 갖다 주고 돌아갈 때 역시 이렇게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 생각이 떠오르자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의화가 냉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뭐가 좋단 말이오 진실한 마음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소저와 비교해 볼 때 발 뒤꿈치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이때서야 비로소 영영이 바로 자기 몸 가까이에 있음을 알았다 자기가 이렇듯 소삼해에게 정신이 빠진 모습을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것이다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영영은 봉선대의 한쪽에 기대어 마치 잠에 빠진 것 같았다 내심 생각하기를 그녀가 잠에 빠져 좀 전에 내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영영은 매우 귀가 밝은 사람이므로 어찌 지금 잠에 취해 있겠는가 영호충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마디 말을 찾아내서 그녀에게 하려고 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영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이때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그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 조금 전에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영호충은 즉시 천천히 들어 눕더니 갑자기 가볍게 아픈 소리를 냈다 영영은 과연 몹시 염려가 되는 듯 다가오더니 낮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많이 아프십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괜찮소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영영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하여 누나 영호충은 더욱 꼭 잡았다 영영은 힘을 너무 주면 그의 상처에 아픔이 올까 봐 별 수 없이 그가 잡는 대로 손을 맡겼다 영호충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심신이 피로한 나머지 한참 지나자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이미 해는 중턱에 걸려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그가 잠에서 깰까 봐 말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호충은 자기의 손이 허전하게 느껴졌다 언제 영영이 자기 곁을 떠난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어린 눈빛은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영호충은 그녀를 향해서 잔잔하게 웃고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항산으로 돌아갑시다 이때 정백광은 이미 나무를 꺾어 담가를 만들어 놓았다 즉시 불계대사와 정백광은 영호충을 담가에 태우고는 봉우리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은 숭산 본원 앞을 지날 때 악불군인 입구에 서서 환한 얼굴로 환송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악부인과 악영사는 그 옆에 보이지 않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사부님 제자는 사부님께 절을 하고 고별할 수 없군요 악불군은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상처가 나은 다음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내가 오악파의 장문이 되었는데 너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영호충은 억지로 웃었다 불계와 정백광은 그를 들쳐매고 날듯이 달려서 순식간에 이곳에서 멀리 떨어졌다 큰 길에는 숭산대회를 구경하러 온 군웅들로 꽉 차 있었다 항산 제자들은 산밑으로 내려가 몇 대의 나기가 끄는 수레를 빌려 영영과 영호충들을 타로록 하였다 저녁 무렵 한 작은 읍의 당도 아니 찻집의 휘장 아래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가 청성파의 사람들이었다 여창에도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는 항산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자 안색이 변하더니 몸을 돌렸다 작은 읍에는 다른 찻집이나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항산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건너편 처마 및 돌계단 아래서 휴식을 취하였다 정악과 진견은 그 안으로 들어가 뜨거운 차를 가져와서 영호충이 마시게 하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큰 길에는 먼지가 일어나면서 두 마리의 말이 급히 달려왔다 읍 앞에 이르자 두 마리의 말을 곧비가 당겨지고 말 위에는 한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 바로 임평지와 악영산 부부였다 임평지는 외쳤다 여창해 너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째서 빨리 도망치지 않고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냐 영호충은 수레에서 임평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임사제가 뒤따라 왔습니까 진견을 수레 옆에 앉아서 그가 차 마시는 것을 시중 들고 있었다 즉시 수레의 회장을 걷어올리고 그가 수레밖에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창해는 의자에 앉아서 차를 따라 한 입 한 입 마시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 잔의 차를 다 마시고 나서 비로소 말을 했다 그래 맞다 내가 지금 내놈이 목숨을 바치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임평지는 일깔했다 좋다 이 좋다는 말이 막 입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검을 뽑아들고 말에서 내려와 일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말을 타더니 일성을 지르며 악영상과 나란히 말을 타고 가버렸다 길가에 서 있던 한 명의 청성 제자가 가슴에서 피를 흘리더니 천천히 꼬꾸라졌다 임평지의 이 일검은 상당히 기묘하여 신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가 검을 뽑아들고 말에서 내리는 것은 틀림없이 여창해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창해는 그가 검을 뽑아들고 공격해 들어오자 바로 이런 기회를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기회라고 하여 내심 기뻤다 그와 싸우기만 하면 바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어젯밤 봉선대에서 받은 치욕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앞으로는 락불군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장래의 일이니 그때 가서 또 생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끝박에 상대방의 이 이검이 중도에서 방향을 바꿔 번개처럼 한 명의 자기 제자를 살해하고 말을 달려 도망칠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다 여창해는 놀라고 화가 난 나머지 뒤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너무나 빨리 도망쳤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쫓아갈 수 없었다 또한 인평지의 일검은 예측할 수 없었고 검의 빠름이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영어충은 이런 광경을 보더니 혀를 차며 내심 생각하였다 이 일검이 만약 나를 향해 들어왔을 때 내 수중에 변기가 없다면 절대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그의 검에 찔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검술에 있어서는 인평지보다는 한참 위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 인평지의 빠른 초식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여창해는 인평지가 달아난 방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욕을 했다 그러나 인평지와 악영사는 이미 멀리 사라졌는데 어찌 그가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그는 마음속 가득 화가 나서 화를 풀 데가 없었다 그래서 몸을 돌리더니 욕을 하였다 이 썩어빠진 비군이들이 인간 놈이 오는 것을 알고는 먼저 이곳으로 와서 길을 터짓던 것이다 좋다 이 인간 놈이 도망쳐 버렸으 니 씨가 있는 놈이라면 이리로 와서 한번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 황산 제자들은 청성파 사람보다 몇 배 많고 불개화상 영영 도공 육선 전백광 등과 같은 고수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으므로 싸움을 한다면 청성파는 절대로 이길 희망이 없었다 쌍방의 힘의 균형을 여창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의화는 즉시 장검을 뽑아 들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싸우려면 한번 싸워보시지요 누가 당신을 무서워한답디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의화 사저 그자와 상대를 하지 마시오 영영은 도공 육선들과 낮은 소리로 몇 마디 하였다 독근선 도간선 도지선 도엽선 네 사람은 갑자기 몸을 날리더니 그늘 아래 메어져 있는 한필의 말 옆에 다가갔다 그 말을 바로 여창해가 타고 다니는 말이었다 말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곡사선들이 이미 각각 그 말의 사지를 잡고 사방으로 잡아당기자 큰 소리가 나면서 그 말은 네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였다 오장육부가 흩어지고 피가 낭자했으며 사방에 튀었다 이 거대산 몸집의 말을 결국 도곡사선들이 맨손으로 갈기갈기 찢었던 것이다 네 사람의 완력은 실로 무지막지하였다 청성파의 제자들은 모두가 안색이 변하도록 깜짝 놀라고 항상 문인들조차도 모두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난도질쳤다 영영은 말했다 연호도 이 일은 임가와 당신과의 일이지 우리와는 다 물원 상관이 없기에 우리는 단지 수수방관하고 있었을 뿐이오 당신을 절대로 우리를 그 속에 끼어넣지 마시오 진정 싸우고자 한다 해고 당신들은 우리들의 적수가 아니니 잠자코 있으시오 여창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기세가 꺾였다 싹하고 소리가 나더니 장검을 칼집 속에 집어넣으며 말을 했다 당신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각자 제 갈기를 갑시다 당신들 먼저 가시지요 영영은 말을 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우리들은 당신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여창에는 눈살을 지푸리더니 물어봤다 그것은 어떤 연유요? 영영은 말을 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시 성을 가진 자의 검법은 너무나 괴상망칙하여 우리들은 반드시 그 내력을 알고 싶소 영호충은 내심 깜짝 놀랐다 영영의 이 말은 바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임평지의 검술이 너무나 괴상하여 독고구 검조차도 그 검술을 파헤칠 수가 없어 또 한 번 분명히 두 눈으로 임평지의 검술의 자세를 보고 싶었다 여창에는 말을 했다 당신들이 그놈의 검법을 보려는 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소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자기와 임평지는 철천지 원수임으로 임평지는 결코 한 명의 청성 제자를 죽여놓고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다시 와서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이다 항산파의 여러 사람들은 바로 임평지가 어떠한 검술을 쓰고 있으며 어떻게 청성파 사람들은 살해하는가 보려고 하는 것이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이상하고 특이한 무공을 봤을 때 반드시 그 무술의 내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항산파의 사람들은 모두 검을 쓸 줄 알므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청성파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은 청성파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는가를 보고 싶었을 뿐이다 세상에 이런 경우보다 더 꽤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는 내 심화가 잔뜩 나 욕을 퍼부으려고 했다 욕이 목부멍까지 오르다가 자기 스스로 억제를 하였다 단지 코 속으로 콧방귀를 휘며 내심 생각하기를 이 인간 놈은 갑자기 괴상망칙한 초식을 써서 비굴하게 급습을 하였다 두 번 공격을 내가 맞도록 하지 않았기게 그는 실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그는 감히 정정당당하게 겨루려 하지 않았겠는가 좋다 너희들이 뒤쫓아온다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 어르신네 검이 그놈을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 주는가를 그는 몸을 돌려 천막 속으로 들어가 앉더니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랐다 그런데 주전자는 딸그락딸그락 소락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우측 손이 떨리고 있으며 주전자와 주전자 뚜껑이 움직여서 소리를 냈던 것이다 조금 전에 임평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는 내심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었고 천천히 한 잔의 차를 다 비우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속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 어째서 손이 떨리고 있을까? 왜 벌벌 떨고 있을까? 억지로 기를 써서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차장과 주전자에서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들 문화의 제자들은 단지 사부가 너무 약이 올라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사실 여창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임평지의 일검이 자기를 향해서 들어왔다면 절대로 막지 못했을 것이다 여창회는 한 잔의 차를 마시고 난 후에도 심신을 여전히 징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에게 죽음당한 제자를 들고 가서 들판 빈터에 묻으라고 분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쉬도록 하였다 옥의 주민들은 멀리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보고 이미 겁을 집어먹고는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어느 누구도 얼굴을 내밀어 구경하려고 하지 않았다 항산파 일행은 점포와 인가의 천하 밑에 흩어져 있었다 영영은 혼자서 한 대의 낙위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었다 영어충이 타고 있는 수레와는 심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비록 그녀와 영어충의 관계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부끄러운 마음 여전히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항산의 예제자들이 영어충에게 약을 바르고 환불을 치료해 줄 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학진견 등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부단히 영어충의 상처에 대해서 자세히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영영은 그 소리를 듣고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 아찌하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영어충은 임평지의 검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검초 자체는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는데 손의 동작이 너무나 갑작스레 일어나고 또한 아무런 징조가 없기 때문에 이 1초가 누구를 향해 공격하든 최고의 고수일지라도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 흙목에서 동방불패를 에워싸 공격할 때 그의 수중에는 한 개의 수반을 많이 있었는데 네 명의 고수들은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것은 동방불패의 내공의 기묘함도 아니고 역시 초식의 기묘함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행동이 마치 벼락처럼 공격과 수비와 진격함이 모두 뜻밖의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임평지가 봉선대에서 여창의를 제압하고 조금 전에 청선의 제자를 찔러 죽인 무공의 초식은 동방불패와 똑같았다 그리고 악불군 이 좌냉선의 두 눈을 멀게 한 것도 분명히 동방불패의 그런 초식이었다 벽사건법과 동방불패가 배운 규화보전은 그 근원이 같다 악불군과 임평지가 사용하는 것들은 물론 벽사건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면서 중얼중얼 말을 했다 벽사 벽사 무슨 사악함을 파한다는 소린가 이 공력은 본시 사악하기 그지 없는데 내심 생각하기를 지금 세상에서 이 건법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풍태사숙일 뿐이다 내가 상처가 난 후에 다시 화산에 가서 풍태사숙에게 가르침을 청해하겠다 어르신에게 그 건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풍태사숙께서는 화산파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셨자만 지금 나는 화산파의 사람이 아니잖는가 또 생각하기를 동방불패는 이미 죽었다 악불군은 나의 사부이고 임평지는 나의 사제이므로 두 사람은 절대로 이 건법으로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건법을 풀 수 있는 법문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다 순간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나귀가 끄는 수레가 움직이며 상처가 극심하게 아팠다 너무나 아픈 나머지 나머지 신음소리를 냈다 진견이 수레 옆에 서 있다가 급히 물어봤다 차를 마시고 싶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필요없소 소삼에 당신이 가서 임소절을 이곳으로 오라고 하시오 진견이 대답하였다 한참이 지나자 영영이 진견과 함께 오더니 담담히 물어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난 갑자기 어떤 일을 생각하였소 당신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당신 교중의 규화보전을 어버지가 동방불패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셨는데 당시 나는 규화보전 내 기재되어 있는 공력은 틀림없이 당시나 버지가 연마한 신공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영영은 말을 했다 그러나 저의 아버님의 무공이 동방불패보다 못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그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구려 무예를 배우는 사람은 무학의 기설을 보면 자기가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이치는 없었다 설령 부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사제의 관계 형제 또는 친척이거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연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영영은 말을 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지요 어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첫째 이 고전의 무공은 배울 수가 없으며 배운다면 크게 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도 무공을 배운 다음 얼마나 무서운가를 물은다고 하였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배울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왜 그렇소 영영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했다 왜 배울 수가 없는지를 내가 어찌 알게 됩니까 잠시 멈추었다가 또 말을 했다 동방불패는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떤 꼴이었습니까 영호충은 음하고 소리를 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지피 능듯하였다 그가 이번 좌냉선을 격퇴시키고 오악파의 장문자리를 빼앗았는데 영호충은 그 일에 대해서 기쁘지 않았으며 담담한 생각뿐이었다 흥목에서 본 정경과 그 아부의 말들이 점점 악불군과 함께 연상이 되었다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은 조용히 상처나 치료하시고 엉뚱한 생각을 마세요 나는 가서 잠을 자겠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알았소 수레에 둘러쳐 있던 휘장을 걷자 달빛이 마치 물처럼 영영의 얼굴을 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영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가더니 갑자기 말을 했다 당신의 그 임사제는 옷을 매우 화려하게 입었더군요 이 말을 하더니 자기의 수레로 걸어갔다 영호충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영영이 임사제의 옷이 매우 호화스럽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임사제는 막 신랑이 되었으므로 옷차림이 좀 화려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여자들이란 다른 사람들의 건법은 주의하여 보지 않고 옷차림이나 보고 있구만 여자란 참 재미가 있어 그가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 임평지의 일검이 번쩍이는 광경이 떠올랐다 도대체 임평지가 입고 있는 옷차림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 자고 있는데 멀리서 말발꿉소리가 들렸다 두 마리의 말이 서쪽에서 달려왔다 영호충은 몸을 일으켜 안턴이 술에 휘장을 걷어 올렸다 항산파 제자와 청성파 제자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항산의 여러 제자들은 즉시 7명이 한 무리가 되어 검진을 이루고 방향을 정하더니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청성파 사람들은 길가로 달려나가거나 어떤 자는 벽에 기대어 항산 제자만큼 진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듯 하였다 대로상의 두 마리의 말이 급히 달려왔다 달빛 아래서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바로 임평지 부부였다 임평지는 외쳤다 여창에 너는 우리 인가의 벽사건법을 훔치려고 나의 부모님을 죽였다 지금 내가 한 초식 한 초식을 보여주마 너는 그 초식을 자 세히 보도록 하여라 그는 말을 멈추더니 몸을 날려 말해서 내려왔다 장검은 어깨에 매달려 있었으며 빠른 걸음으로 청성파 사람들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영어충은 두 눈을 주시하여 그가 입고 있는 옷차림새를 살펴보았다 그는 빛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소매자락과 옷자락에는 짙은 노란색 꽃이 수놓아져 있었고 금선으로 선을 둘렀으며 허리에는 금대를 차고 있었다 금대는 걸어갈 때 번쩍번쩍 빛이 나들며 과연 아름답고 찬란해 보였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임사제는 본래 매우 검소한 사람인데 신랑이 되더니 옛날과는 사뭇 다르구나 그것도 탓할 수는 없지 그렇게 멋진 부인을 얻어드니 너무나 기뻐서 이런 몸치장을 하였을 것이다 어젯밤 봉선대에서 빈손으로 여창회를 공격했을 때 바로 지금과 똑같은 상태였다 이때 청성파 사람들은 어찌 그가 어젯밤의 방법을 다시 펼치도록 용납을 하겠는가 여창회가 일성을 지르자 바로 네 명의 제자가 검을 들고 똑바로 달려나갔다 두 자루의 검이 각각 그의 좌측 가슴과 우측 가슴을 향했고 또 두 자루는 좌측 우측에서 그의 두 다리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도곡육서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세 사람이 외쳤다 예야 조심하거라 조심하거라 예야 임평진은 우측 손을 내밀어 신속하게 두 명의 청성 제자 손목을 눌렀다 이어서 팔을 돌려 그의 아랫도리를 찌르려 하는 두 명의 청성 제자들의 손목을 밀치었다 네 사람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두 사람이 꼬꾸라졌다 이 두 사람은 본래 장검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으나 손목이 잡히자 장검이 반대로 회전하여 자기의 아랫배를 찌른 것이다 임평진은 외쳤다 벽사건법 제2초식과 제3초식이다 분명히 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는 몸을 돌려 말 한 장에 오르더니 말을 달려 사라졌다 청성파 사람들은 모두 어리벙벙하여 그 어느 누구도 뒤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를 보니 한 사람의 장검이 아래서 위로 뚫고 올라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똑같았다 두 사람은 이미 모두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우측 손은 여전히 검자루를 꼭 쥐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똑바로 서서 쓰러지지 않았다 임평지가 상대방의 팔목을 누르며 밀치는 방법을 영어충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탐복을 하였다 그리고 내심 말하기를 정말로 교묘하고 정교하기 짝이 없구나 이것은 분명히 검법이다 단지 그의 수중에 검을 들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달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가운데 여창애의 작은 몸은 내 구의 시체 옆에 서서 넋이 낙인 사람처럼 보였다 청성파의 사람들은 그의 몸 주위를 둘러싸고 겉으로만 맴돌 뿐 그 누구도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한참 지난 후 영호충이 수레해서 밖을 보니 여창애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그림자는 점점 길게 늘어졌다 이러한 정경을 보니 말할 수 없는 괴이한 느낌이 들었다 청성 제자들은 이미 물러났고 어떤 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창애는 여전히 굳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내심 한 줄기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청성파의 일대 장 문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음을 기다리는 꼴이 되자 그는 그와 똑같이 괴로운 심정이 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꿈속에서 갑자기 수레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날은 밝아서 여러 사람들은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똑바로 나 있는 길을 청성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걷고 있었으며 충 늘어진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처량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한 무리의 솟대가 스스로 도살장으로 걸어가는 거와 같았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임평지가 틀림없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대항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분산되어 도망친다면 청성일파는 여기에서 괴멸이 되는 것이다 혹시나 임평지가 청성산에 찾아간다면 송풍관에서는 아무도 그를 맞아 싸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 점심때가 되어서야 약간 큰 음에 당도하였다 청성파 사람들은 술집에서 마시고 먹고 하였다 항산파 사람들은 바로 맞은편 음식점에서 쉬고 있었다 길 건너 청성파 사람들이 큰 잔으로 마시고 먹는 것을 보고 모든 비군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더 마시고 먹으려 한다는 것을 이들은 다시 출발을 하여 미시경의 어느 강가에 당도하였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임평지 부부가 또 다시 말을 타고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의화가 휘파람 소리를 내자 항산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추었다 그때 두 마리의 말이 강가를 향해 달려왔다 가까이 당도하자 영사는 말고 삐를 잡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임평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왔다 여창애가 손을 흔들어 여러 제자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강이 남쪽으로 달려갔다 임평지는 껄껄 크게 웃더니 외쳤다 이놈들아 어디까지 도망치려 하느냐 말을 달려 뒤쫓아왔다 여창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일검을 가했다 검광은 마치 무지개처럼 임평지의 얼굴을 향해서 찔러 들어갔다 이 일검의 기세는 정말로 대단하여 임평지는 마치 깜짝 놀랜 듯 급히 검을 뽑아 막았다 청성파의 여러 제자들은 서로 타투어 애웠었다 여창애의 일검은 갈수록 긴박하여 갑자기 하늘로 치솟고 갑자기 아래로 향했다 이 60살 정도의 늙은이는 이때 마치 권장한 청년처럼 손에 초식을 잇는 대로 다 쓰며 공격을 하였다 8명의 청성 제자들은 장검을 휘루르며 임평지와 앞뒤를 애웠었다 그러나 말 가까이 다가가 내려 찍지는 않았다 영호충은 몇 초씩을 보고 여창애의 의도를 알 수가 있었다 임평지의 권법의 장점은 변화무쌍하고 신속함에 있었는데 그가 말을 타고 있자 이러한 장점은 크게 그 위세가 감소되었다 만약 갑자기 공격을 한다면 별수 없이 몸을 앞으로 내밀어야 하는데 아랫돌이는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 8명의 청성 제자들은 건망을 만들어 그 말에 주의를 포위하고 있었다 포위하고 있는 것은 임평지가 말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청성 장문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방법은 정말로 대단하다 임평지의 권법의 변화는 실로 기묘하였다 그러나 몸이 말에 묵여 있어 여창애는 있는 힘을 다하여 막을 수 있었다 영호충이 또 몇 초씩을 보고 나서 멀리 악영산이 있는 곳을 바라보자 갑자기 온몸이 떨리더니 깜짝 놀랐다 6명의 청성 제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천천히 강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그녀가 타고 있던 말은 배에 칼을 맞아 길게 비명소리를 지르더니 한번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쓰러졌다 그녀는 말잔등에서 굴러떨어졌다 악영산은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찔러 들어오는 두검을 막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6명의 청성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공격을 하였고 마치 목숨을 거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후인형과 홍인 웅이 거기에 끼어 있음을 알았다 후인형을 좌측 손으로 검을 사용하며 매우 용맹하고 표독스러웠다 악영산은 비록 사과의 뒷동굴 석벽에서 5파의 검법을 배웠지만 청성파의 검법은 배우지 않았던 것이다 석벽 2의 검초는 그녀의 새 있어서는 모두가 너무나 높은 차원의 것이었으므로 그녀는 실질적으로 익혔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단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서 약간 그 모양만을 갖추고 있어들 뿐이었다 봉산대에서 태산검법으로 태산고수들을 상대하고 형상검법으로 형산파의 장문인을 상대하자 상대방은 깜짝 놀라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성 제자들을 상대할 때는 그런 효과는 없었다 영호충은 몇 초씩을 보고는 악영산이 막아낼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 초조한 가운데 갑자기 악하고 길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의 청선 제자의 좌측팔이 악영산의 형상검법에 의해서 싹둑 잘라 져나갔다 영호충은 내심 기뻤다 이 여섯 명의 제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나기를 바라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은 반발 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좌측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조차도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악영산은 그가 팔이 잘려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자 겁을 집어먹고 연신 뒤로 몇 발짝 물러나더니 발을 헛디려 강가에 모래바닥에 쓰러졌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외쳤다 이 비겁한 놈들 이 비겁한 놈들 갑자기 영영이 말을 했다 그날 우리가 동방불패를 상대했을 때의 전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자기 몸 가까이 다가왔는지 몰랐다 영호충은 내심 그 말에 동조하였다 그날 흙목의 싸움에서 자기 편 네 사람의 패 색이 짙었는데 다행히 영영이 양연정을 공격하여 동방불패의 심기를 흐트러 놓아서 결국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 여창해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책략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동방불패를 죽였는가를 여창해는 물론 모른다 단지 급하면 통한다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임평지가 자기 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심기가 흐트러지고 급히 가서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그는 전심전력 여창해를 마다 싸우고 있었으며 자기 처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가는 본체도 하지 않았다 악영사는 주저앉은 다음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장검을 급히 휘둘렀다 여섯 명의 제자들은 청성일파의 존망과 자기들의 생과 사가 바로 그녀를 죽이내야 살려주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팔이 잘려나간 사람은 이미 장검을 버리고 몸을 땅에 굴리면서 우측 팔로 악영산의 다리를 휘어감았다 악영산은 크게 놀라서 외쳤다 여보 여보 빨리 도와주세요 임평진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내놈이 나의 벽사건법을 보자고 했으니 확실히 보거라 그래야만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이다 기묘한 초식이 연달아 나오더니 여창해가 숨을 내쉴 겨를도 주지 않았다 그의 벽사건법의 초식을 여창해는 이미 자세히 연구를 했고 그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다 그리 기묘할 것이 없는 초식 중에는 갑자기 약간의 기묘한 변화가 더욱 가중되었다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고 벼락과도 같았다 임평지가 연달아 초식을 써서 공격을 하자 여창해는 숨을 각비 쉬며 갈수록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여창해는 상대방의 내력이 자기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쉬지 않고 칼날로 임평지의 장검을 내리쳤다 자기의 내공으로 임평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장검을 땅바닥에 내려뜨리려고 해 누나 끝내 자기의 칼날이 상대방의 칼날에 닿지 않았다 영어층은 대노하여 일가를 하였다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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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본래 임평지가 여창해에서 갈목이 잡히어 자기 아내를 구할 수가 없는 줄로 그의 내심에는 복수의 결의가 충만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고양이가 생쥐를 잡으면 먼저 간혹하게 골려주고 고통을 안긴 다음 다시 물어 죽인다고 한다면 임평지는 고양이보다도 더욱 악독하고 매서웠다 악영사는 또 외쳤다 여보 여보 빨리 오세요 목소리가 매우 다급하고 지쳐있는 듯 하였다 임평지는 대답하였다 내가 곧 가겠소 조금만 더 지탱하시오 나는 벽사건법을 다 써서 그가 분명히 보도록 할 작정이오 이 자가 우리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나의 부모님을 해친 것은 모두 이 벽사건법 때문이오 그가 이 벽사건법을 처음부터 분명히 끝까지 보도록 합시다 그는 천천히 점잖게 말을 하였다 그것은 자기 아내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창회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듣지 못할까봐 한마디를 덧붙였다 여창회 그렇지 않소 그의 몸놀림은 아름다웠고 일검일검이 극히 우아했으며 모습은 마치 화산파 여자들이 쓰는 몽녀검 19식의 자세와 똑같았다 단지 약간 음산하고 사악한 귀가 감춰져 있을 뿐이었다 영호충은 처음부터 그의 벽사건법의 초식을 보려고 하였다 지금 그가 여창회에게 초식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악영산의 안의가 걱정이 되어 설사 앞으로 임평지가 이 검초로 자기를 죽인다 해고 더 계속해서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다 악영산의 연신 외치는 소리를 가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외쳤다 의화사저 의청사저 당신들이 빨리 가서 악소저를 구해 주시오 그녀는 그녀는 견디지 못할 것이오 의화는 말을 했다 우리는 양쪽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을 쓴다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무림의 사람들은 시내를 제일 따졌다 좌도의 인물들조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았다 만약 시건을 한다면 강호에서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전백광과 같은 여자를 밝히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다 영호충은 의화의 말을 듣고 전날 밤 봉선대에서 그녀들이 여창해에게 분명히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말했음을 기억해냈다 만약 지금 악영산을 구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항산일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서 말을 했다 이런 이런 그리고 외쳤다 불계대사는 어디 있소? 전백광은 어디 있소? 진견은 말을 했다 그 두 사람은 어제 벌써 도곡육성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여창에 가 이렇게 당하는 꼴이 보기 싫다고 술 마시러 가버렸습니다 더욱이 그 여덟 사람도 모두 항산파의 사람들 영영은 갑자기 몸을 날려 나오더니 강가로 달려갔다 허리춤에서 두 자루의 단검을 뽑아 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희들은 분명히 보아라 나는 1월 신교 임교주의 딸이다 내가 바로 임영영이다 나는 절대로 항산파의 사람은 아니다 남자 여섯 사람이 합심하여 여자 하나를 못살개구니 정말 그냥 넘길 수가 없구나 이 임소전은 그런 꼴을 보면 손이 근질근질해 그냥 앉아서 쳐다보지는 못한다 영호충은 영영이 손을 쓰는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길게 숨을 내쉬더니 상처가 너무 아파 수레에 덜썩 주저앉았다 여섯 제자들은 영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상관도 하지 않고 여전히 악영산을 향해서 힘껏 공격을 하였다 악영산은 뒤로 몇 발짝 물러섰다 천벙 소리가 나면서 좌측 발이 강물 속에 빠졌다 그녀는 물을 잘 몰라 한쪽 발이 물 속에 빠지자 내심 당황하여 검법이 더욱 흐트러졌다 바로 이때 좌측 다리가 아파오더니 적의 일검의 다리를 맞았다 그 팔이 잘려져 나간 자는 기회를 틈타 달려들어 우측 손으로 그녀 우측 다리를 거머쥐었다 악영산은 장검을 들어 그의 등어리를 찍었다 팔이 잘려나간 사람은 눈을 돌리고 그녀의 다리를 죽어라고 끌어당겼다 악영산은 눈앞이 컴컴해지면서 내심 생각하였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멀리 임평진은 일검을 비스듬히 내리찌르며 좌측 손에는 검뼈를 거머쥐고 허공 중에서 호영을 긋더니 자세가 매우 우아하고 마치 자기의 검법을 즐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녀의 마음이 철양해지며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갑자기 눈앞에 두 자루의 장검이 날 의더니 이어 첨벙첨벙 소리가 나면서 두 명의 청성파 제자들이 쓰러졌다 악영산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영영은 단검을 휘두르며 십여초 사이에 나머지 다섯 명의 청성 제자들에게 모두 상처를 입혔다 그 자들은 병기가 손에서 떨어져 나 가자 별수 없이 뒤로 물러섰다 영영은 꼬꾸라져 죽은 사람을 밀치 고 악영산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하반신은 이미 강물에 잠겨서 치마가 모두 젖어 있었으며 옷에는 새빨간 티가 묻어 있었다 즉시 그녀를 부축하여 언덕 위로 걸어 나왔다 임평지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임가의 벽사건법을 너희들은 똑똑히 봤느냐 건강히 번쩍이더니 그의 말을 둘러싸고 있던 한 명 의청성 제자 양 미간의 검이 적중되었다 그는 껄껄 크게 웃더니 외쳤다 방인지 이 못된 놈아 내 놈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내 놈을 많이 봐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고삐를 잡아당기더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방인지의 몸 위로 말을 재촉하여 달려나갔다 여창에는 탈진 상태가 되어 뒤쫓지 않았다 임평지는 말고삐를 세우더니 사방을 둘러보며 갑자기 외쳤다 내 놈은 가인달이지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 가인달은 본시 멀리 한쪽에 움츠리고 있었으나 그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외치더니 미친듯이도 망쳤다 임평지는 그리 급하지 않았다 말을 몰아 천천히 뒤쫓더니 장검을 내리쳐 그의 우측 다리를 맞추었다 가인달은 풀썩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임평지는 말고삐를 잡더니 그의 몸 위로 밟고 지나갔다 가인달은 참혹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임평지는 크게 웃으면서 말고삐를 돌려 세우더니 다시 말을 달려 그의 몸 위를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몇 번 왔다갔다 하자 가인달은 결국 소리도 없이 죽었다 임평지는 더 이상 청성파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말을 달려 악영상과 영영의 몸 가까이 다가오더니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말을 했다 말을 타시오 악영상은 뚫어지게 한참 그를 쳐다보더니 입술을 깨물며 말을 했다 혼자 가세요 영영은 물어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악영상은 말을 했다 나는 상관하지 마시오 임평지는 항산파 제자들을 쳐다보더니 냉소를 하며 두 다리에 힘을 주고는 말을 달려 먼지를 내며 사라졌다 임평지가 그의 상처입은 아내를 이렇게 박정하게 대할 줄은 영영은 뜻밖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며 말을 했다 임부인 당신은 내 수레에 가서 좀 쉬도록 하시오 악영상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서 흔해적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나는 난 안 가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어째서 나를 구해주었습니까 영영은 말을 했다 내가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대사형인 영호춘께서 당신을 구하라고 하였소 악영상은 내심 시크나였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말을 했다 나에게 나에게 말 한필만 빌려주세요 영영은 말을 했다 그렇게 합시다 몸을 돌려 한필의 말을 몰고 왔다 악영상은 말을 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몸을 날려 말등에 올라타더니 말머리를 동쪽으로 향했다 임평지가 갔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었다 아마 숭산으로 돌아가는 듯하였다 여창애는 그녀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퍼기나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눈치를 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하룻밤을 지세면 이 못된 인간 놈이 또다시 우리 몇 사람을 죽이려올 것이다 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죽여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나서 나에게 손을 쓰려고 하는구나 영호충은 여창애의 이런 혼비백산한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말을 했다 자 우리는 그만 갑시다 말을 모는 자는 대답을 하였다 네 이래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채측을 허궁에서 철싹 내리치자 나기는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갔다 영호충은 악영산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내심 그녀를 따라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레는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내심 철렁하였다 그렇다고 수레를 동쪽으로 돌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수레의 휘장을 열어 제치고 뒤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아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보살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갑자기 진견이 말을 하였다 그녀는 숭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부모 곁으로 가 편안할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영호충은 마음이 놓여 말했다 알겠소 그리고 나서 내심 생각하기를 진삼에는 정말 세심하구나 내 마음을 다 알아차리다니 다음날 일행은 작은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 식당은 사실 식당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단지 길 옆에서 몇 칸의 오두막을 지어 몇 개의 의자를 놓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차와 밥을 파는 곳이었다 항산파의 사람들이 일제히 들어오자 식당에는 그리 많은 쌀이 없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은 쌀을 갖고 있었고 소티나 그릇 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즉시 그 운막에 소틀 걸고 밥을 지었다 영호충은 5회 동안 수레에 앉아 있었으므로 답답했다 항산파의 약을 복용하고 상처 부활 발라서 상처는 이미 많이 좋아졌다 정악과 진견 두 사람이 그를 부축하여 수레에서 내려주어 그는 오두막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다 그는 동쪽을 바라보며 내심 생각하였다 소삼해가 올까 아니면 보지 못할까 큰 길에는 먼지가 휘날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쪽에서 다가왔다 바로 여창애의 무리였다 청성파 사람들은 초막 밖에 이르자 즉시 앉아서 밥을 짓고 휴식을 취하였다 여창애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항산파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았으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얼마 안 있자 서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한 마리의 말이 천천히 다가왔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옷을 화려하게 입은 임평지였다 그는 오두막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을 세웠다 청성파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밥을 지을 사람은 즉 고차를 마시는 자는 차를 마시었다 이런 광경은 퍽이나 뜻밖이었다 임평지는 껄껄 웃더니 말을 하였다 너희들이 덤비지 않는다 해도 나는 쪽같이 네놈들을 죽일 것이다 말에서 내려 말 엉덩이를 치자 그 말을 한참 다려가더니 혼자 풀을 찾아 뜯어먹었다 그는 오두막 안에 두 개의 비니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가서 그 의자에 앉았다 그가 오두막에 들어서자 영호충은 한 줄기의 강렬한 향기를 맡았다 임평지의 옷차림은 매우 알록달록하였으며 옷에 향수를 끓인 것 같았고 모자 위에는 한 개의 치욕이 매달려 있었으며 손에는 홍고석 반지를 끼고 있었다 신발 끝에는 두 개의 진주를 매달고 있었으며 마치 억만장자 도련님의 행색을 하고 있었으며 무리 민물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그의 집은 본래 보기표국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다 이 몇 년 동안 강호에서 찬밥을 먹었으니 지금 은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한판 멋지게 즐기려고 하는 것이겠지 임평지는 품속에서 향한 비단 손수건을 꺼내더니 얼굴을 닦았다 그의 용모는 매우 잘 생겼으므로 손수건으로 뺨을 닦고 옷에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니 마치 무대 위의 광대와 똑같았다 임평지는 앉은 후에 담담하게 말하였다 영호형 안녕하십니까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잘 있었는가 임평지는 고개를 돌려 한 명의 청성 제자가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차를 따라 여창이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너는 우인호라고 부르지 그렇지 아니한가 그 옛날 우리 집에 와서 사람을 죽일 때 너도 그 틈에 끼어 있었지 내 놈이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나는 알 수가 있다 우인호는 주전자를 책상에 무겁게 내려놓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검자루에 손을 갖다 대고 뒤로 몇 발짝 물러 나더니 말을 했다 이 어르신이 바로 우인호이시다 내 놈이 어떻게 할테냐 그의 말소리는 두껍고 투박했으나 말은 떨렸고 안색을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임평지는 잔잔히 웃더니 말을 했다 영호호걸 청성사수 중에 너는 세 번째이지 그런데 호걸의 기계가 손톱만금도 없구나 정말 웃기는군 웃겨 영호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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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인 감사합니다.